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이묘영의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은 표두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티에프스키의 죄와 벌입니다. 표두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티에프스키는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어입니다. 1821년 10월 30일 모스크바의 마린스키 빈민병원 의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베테르부르크 공병학교를 졸업했지만 문학의 길을 택한 뒤 가난한 사람들로 이략 당시 러시아 문단의 총화가 되었습니다. 1849년부터 공상적 사회주의 경향을 띈 페트라시아프스키 모임에 출입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고골에게 보내는 벨린스키의 편지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지만 극적인 순간에 사형 집행에 취소되어 유형을 떠나게 됩니다. 4년간의 감옥생활과 4년간의 복무 이후 잡지 시대를 참관함과 동시에 그의 작품 세계에서 이정표가 된 지하로부터의 수기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어 지병이었던 간질병과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죄화벌, 백치, 악령, 카라마 조프가의 형제들 그런 걸작품들을 남겼습니다. 1881년 1월 28일 폐동맥 파열로 사망했으며 페데로브르크의 알렉산드로 네프스카야 대수도원 묘지에 안치되었습니다. 이 죄화벌은 근대도시의 양상을 배경으로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찬 상트페테로브르크의 뒷거리가 무대입니다. 가난한 학생 라스콜리니코프는 병적인 사색 속에서 나폴로용적인 선택된 강자는 인류를 위하여 사회의 도덕률을 딛고 넘어설 권리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이와 같은 고리대금업자 노파를 죽여버림으로써 이 사상을 실천해 옮깁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뜻밖에도 그를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고 인류와의 단절감에 괴로워하는 비참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죄와 벌은 범죄에 대한 심리학적 보고서라고 밝혔듯 죄와 속죄에 대한 다양한 인식들이 팽팽하게 갈등하고 교차합니다. 이 소설은 도스티에프스키 본인이 작가로서의 성숙기에 정점을 찍을 수 있게 했고 그 후 제임스 조이스, 어니스트 해밍에웨이, 고리키, 버지니아 울프, 토마스 만, 할리 밀러, 디에이치 로렌스와 같은 후대 작가들에게 커다란 영감을 주게 됩니다. 죄와 벌, 소설 시작하겠습니다. 7월 초 굉장히 무더울 때 저녁 무렵에 한 청년이 S골목의 세입자에게 빌려 쓰고 있는 골방에서 거리로 나와 왠지 망설이듯 천천히 K다리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계단에서 주인 아주머니와 마주치는 것을 용케 피했다. 그의 골방은 높은 5층 건물의 지붕 바로 밑에 있어서 사람 사는 방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벽장 같았다. 식사와 한여의 시중에 딸려있는 이 골방의 주인 아주머니는 한 층 아래 따로 떨어진 집에 살았고 때문에 그는 밖에 나갈 때마다 거의 항상 계단 쪽으로 문이 활짝 열려있는 주인 아주머니의 부엌을 꼭 지나가야 했다. 그쪽을 지나갈 때마다 청년은 겁먹은 듯 뭔가 병적인 감각을 맛보았는데 그것이 수치스러워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였다. 하숙비가 잔뜩 밀려 있어서 주인 아주머니와 마주칠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원래 겁이 많고 주눅이 잘 되는 성격도 아니었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울증과도 비슷한 신경질적이고 긴장된 상태가 되었다. 자신의 내면으로만 침잠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었기 때문에 주인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그 누구와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다. 가난에 짓눌려 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쪼들리는 처지도 최근 들어와서는 별로 부담이 되지 않았다. 당장 해야 할 일도 전혀 하지 않았고 또 하고 싶지도 않았다. 본질적으로는 주인 아주머니가 그에게 무슨 나쁜 짓을 꾸미든 그녀 따위는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계단에 멈추어서서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저 진부하고 시시걸렁한 수다를 계속 하수피를 내놓으라며 독촉하고 협박하고 징징 짜는 소리를 듣고 그 와중에 자기는 발뺌하고 사과하고 거짓말하고 할 바에는 정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어떻게든 고양이처럼 계단을 빠져나와 내빼버리는 것이 상책이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거리로 나오자 채권자와 마주칠까봐 조마조마했던 것이 그 스스로도 놀라웠다. 이렇게 큰일을 꾸밀 생각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시시한 것을 두려워하다니 그는 야릇한 미소를 머금으며 생각했다. 음 그렇다. 모든 것이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데 오로지 겁을 먹은 탓에 모든 것을 놓쳐버린다. 이것이야말로 공리이다. 궁금하군.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 새로운 걸음, 자기 자신의 새로운 말을 그들은 제일 두려워하지. 그건 그렇고 수다를 너무 많이 떠는군. 수다를 떠느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하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수다를 떠는 것인지도 모르지. 요 한 달 동안 이렇게 수다 떠는 법만 늘어서 몇 날 며칠을 밤낮 없이 방구석에 틀어박혀 뚱딴지 같은 생각이나 하고 그럼 지금은 대체 왜 가고 있는 걸까? 과연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과연 진지하게 그것을 하려는 걸까? 진지는 무슨 진지? 그냥 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환상에 불과하다. 장난감이랄까? 그래, 딱 장난감 정도 되겠군. 거리는 푹푹 찌는 무더위에 숨이 턱턱 막힐 듯 갑갑하고 혼잡했으며 곳곳에 석회가루, 목재, 벽돌, 먼지, 그리고 별장을 빌릴만한 여유가 없는 베테르부르크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훤히 알고 있는 저 여름날의 악취가 가득했는데 이 모든 것이 그렇잖아도 가뜩이나 심란해진 어린 청년의 신경을 한꺼번에 불쾌하게 뒤흔들어 놓았다. 도시의 이 구역에 유달리 많이 있는 술집에서 풍기는 참을 수 없는 악취, 평일인데도 심심찮게 마주치는 술취한 사람들 때문에 이 풍경은 한층 더 혐오스럽고도 서글픈 색채를 띄었다. 깊디의 깊은 혐오감이 한순간 청년의 섬세한 얼굴 선 위로 드리워졌다. 겸사겸사 얘기하자면 그는 대단히 잘생긴 편으로 짙은 색의 아름다운 눈, 짙은 황갈색 머리카락, 제법 헌칠한 끼의 몸매는 가늘고 날씬했다. 한데 그는 곧 깊은 생각에 더 정확히 숫제 어떤 무화지경 같은 것에 빠져들어 더 이상 주변에 눈길도 주지 않고 아니 그러려고 하지도 않고 마냥 걸었다. 그저 간간히 뭔가 웅얼거릴 따름이었으나 이건 방금 그 자신도 인정했듯 혼잣말을 하는 습관 탓이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상념이 때때로 갈피를 못 잡고 있음을 자신이 몹시 힘이 빠졌음을 스스로도 의식하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이틀째 거의 아무것도 통 먹지 못했던 것이다. 그의 옷차림은 다른 사람 같으면 심지어 이런 일이 다반사인 사람도 대낮에 이런 누더기를 걸치고 거리를 나다니는 것이 창피할 정도로 후즐분했다. 하긴 이 구역 자체가 옷차림에 놀라는 일은 좀처럼 없는 곳이었다. 샛나야 광장도 가깝고 그렇고 그런 알만한 업소가 지천에 널려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페테르부르크의 중심부를 이루는 이곳 거리와 골목에 공장, 노동자나 수공업 종사자가 밀집해 있고 가끔씩 온갖 희한한 양반들이 통째로 장관을 이루었기 때문에 무슨 특이한 인물과 마주쳐도 놀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법했다. 청년은 원래 또 가끔씩은 젊은이답게 몹시 까다로운 편이었지만 이미 그의 마음 속에 악의 섞인 경멸이 너무나 많이 쌓인 탓에 길거리에서 이런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것에 창피해할 겨를도 없었다. 이런저런 지인이나 영 마주치고 싶지 않은 옛 동장을 만난다면 사정이 좀 달랐겠지만 헌데 그때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무슨 까닭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이런 시각에 거대한 말이 이끄는 거대한 짐마차를 몰고 어디로 가던 길에 갑자기 그를 향해 소리쳤다. 어이! 거기 독일 모자! 그렇게 한 손으로 그를 가리키며 목청껏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다. 청년은 갑자기 우뚝 멈추어서서 경련이라도 난듯 자기 모자를 움켜쥐었다. 이 모자는 높고 둥근 친몸한 제품임이었지만 진지게 다 헤어지고 완전히 불구죽죽한데다가 구멍과 얼룩투성이에 챙도 없고 정말 불성사납게도 한쪽으로 짜부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를 사로잡은 건 수채심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감정, 경악과도 비슷한 감정이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그가 당혹스러워하며 중얼거렸다. 이럴 줄 알았어. 이런 것이 제일 고약하다. 이따위 멍청한 것 때문에, 이런 진부하고 하찮은 것 때문에 계획이 몽땅 물거품이 될 수 있다니까. 그래, 이 모자는 눈에 너무 잘 띈다. 웃기게 생겼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거야. 나의 이 누더기에는 이런 병신 같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낡아 빠진 놈이라도 꼭 학생모가 있어야겠어. 아무도 이런 모자를 쓰지 않으니까 일 베르스타나 떨어져 있어도 사람들 눈에 확 들어와 기억에 남을 테고 무엇보다도 나중에도 기억에 남아 있으면 그게 바로 증거이지 뭔가. 이 경우에는 가능한 한 나무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찮은 것, 하찮은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다. 바로 이런 하찮은 것이 항상 모든 일을 망친다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됐다. 심지어 자기 집 대문에서 몇 발짝을 가야 될지도 그는 알고 있었다. 정확히 730걸음이었다. 언젠가 몽상에 흐드러지게 잠겨 있을 때 몇 걸음인지 세 본 적이 있었다. 그 무렵만 해도 그 자신도 이 몽상을 믿지는 않고 그저 그것의 추하지만 유혹적인 뻔뻔함에 자극을 받았을 따름이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난 지금에 와서는 시각이 달라졌으며 자신의 무기력함과 우유부단함을 혼잣말로 계속 주롱하면서도 또 여전히 자신을 믿지 않으면서도 저 추한 몽상을 왠지 저도 모르게 그럴 듯한 기획이라 여기는데 이미 익숙해졌다. 지금은 심지어 자신의 기획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었고 걸음을 뗄 때마다 그의 흥분은 점점 점점 더 고조되었다. 심장이 얼어붙고 신결질적인 전율이 있는 가운데 그는 한쪽 벽은 운하를 다른 쪽 벽은 거리를 향해 있는 몹시 거대한 건물로 다가갔다. 이 건물은 자잘한 샛집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재봉사, 기술공, 식목, 다양한 독일인들, 봄파는 아가씨들, 하급, 관리계층 등 온갖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다. 해서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건물의 양쪽 대문과 양쪽 마당을 바삐 오가고 있었다. 이곳을 지키는 문지기도 서너명이나 됐다. 청년은 그들 중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은 것에 몹시 만족하며 대문에서 눈에 띄지 않게 곧장 오른쪽 계단으로 숨어들었다. 어둡고 비좁은 뒤 계단이지만 이미 이 모든 것을 알았고 또 연구한 만큼 그는 이런 정황이 모두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어두우면 호기심에 찬 시선도 위험하지 않으니 말이다. 지금도 이렇게 무서운데 정말 어쩌다 막상 그 일까지 닥치면 어떻게 될까? 무심결에 이런 생각을 하며 그는 4층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마침 그 층의 한 아파트에서 퇴역군인 출신의 짐꾼들이 가구를 드러내느라 그 얘기를 가로막았다. 이 집에 처자식이 딸린 어느 독일인 관리가 산다는 사실은 이미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독일인이 지금 방을 뺏는 것이고 그러니까 4층과 이 계단 이 층계참에서 사람이 사는 집은 당분간 노파의 아파트밖에 없다는 소리로군. 좋은 징조다. 어쨌거나. 다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노파 아파트의 설렁줄을 잡아당겼다. 설렁은 구리가 아니라 양철로 만든 것처럼 힘없이 쩔렁거렸다. 이 설렁 소리를 잊고 있었던 터라 지금 이 독특한 소리를 듣자 갑자기 뭔가가 상기되면서 또렷이 떠올랐다. 그는 마냥 몸소리를 쳤는데 이번에는 신경이 너무 약해져 버렸다. 얼마 후 문이 빡금이 열렸다. 집주인은 방문객을 대놓고 수상적화하면서 문틈으로 훑어보았고 어둠을 뚫고 보이는 것은 그녀의 번쩍거리는 두 눈뿐이었다. 하지만 층계참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는 용기를 내어 문을 활짝 열었다. 청년은 문지방을 넘어 어두침침한 현관으로 들어섰는데 거기에는 손바닥만한 부엌을 가려놓은 칸막이가 있었다. 노파는 그 앞에 말없이 서서 미심쩍은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60살쯤 된 조막만하고 말라빠진 노파였는데 못되게 생긴 날카로운 눈에 코는 작고 뾰족했으며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았다. 별로 세지 않은 휘끗휘끗한 머리카락에는 번들번들 기름이 발려있었다. 닭의 발목처럼 앙상하고 기다란 목에는 플란넬 쪼가리 같은 것을 두르고 어깨에는 이렇게 무더운데도 죄다 너덜너덜해지고 누렇게 빗바랜 헐렁한 털조끼를 걸치고 있었다. 노파는 쉴 새 없이 기침을 해대고 가래 끓는 소리를 냈다. 청년이 그녀를 어딘가 독특한 시선으로 쳐다본 탓인지 그녀의 눈에도 갑자기 또 아까처럼 수상적화하는 기색이 역력해졌다. 라스콜리니크프라는 대학생입니다. 한 달쯤 전에도 왔습니다만 청년은 상냥하게 굴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고는 반쯤 몸을 숙이며 서둘러 중얼거렸다. 기억하다마다 학생, 학생이 왔던 것은 아주 잘 기억나요. 아까와 같은 의문에 찬 시선을 그의 얼굴에서 거두지 않은 채 노파가 또박또박 말했다. 실은 그래서 또 같은 일로... 라스콜리니크프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으나 노파의 수상적화하는 태도에 약간 당황하고 놀라기도 했다. 하긴 이 노파는 항상 이랬는지도 모르겠군. 저번에는 알아채지 못했지만 불쾌한 감정을 느끼며 그가 생각했다. 노파는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 없더니 옆으로 비켜선 다음 방문을 가리키고 손님을 먼저 안으로 들이면서 말했다. 들어와요 학생! 청년이 들어간 아담한 방은 누런 벽지가 발려있고 창가에 제라늄 화분이 놓여있고 옥양목 커튼이 걸려있었는데 때마침 환한 석양빛을 받고 있었다. 그때도 그러니까 이렇게 햇살이 비치겠지? 라스콜리니크프의 머릿속으로 무심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방구조를 가능한 한 자세히 파악하고 기억해두기 위해 날렵한 시선으로 방 안을 전부 둘러보았다. 하지만 이렇다 할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가구라야 하나같이 몹시 낡은 누런 목재 가구뿐이었는데 구부러진 큼직한 목재 등받이가 달린 소파 그 앞에 놓인 타원형 탁자 창문 사이 벽에 거울이 붙어있는 화장대 벽 앞의 의자들 노란 액자 틀에 끼워진 두 손의 새들을 들고 있는 독일 귀부인들을 그린 싸구려 그림 두세 점 등 이것이 가구의 전부였다. 방구석에 놓인 아담한 크기의 성상 앞에서는 램프가 타오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몹시 깨끗했다. 가구도 마룻바닥도 윤희 날 만큼 닦아 놓아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났다. 리자베타의 솜씨록은 청년은 생각했다. 집안을 사차치 훑어도 먼지 하나 찾을 수 없었다. 원래 늙어 빠지고 못된 과부집은 이렇게 깨끗한 법이지. 라스콜리니코프는 혼자 생각을 이어가며 손바닥만 한 두 번째 방으로 통하는 문 앞에 처진 사라사 커튼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힐끗 쳐다보았는데 노파의 침대와 서랍장에 있는 방은 아직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노파의 집은 요 방 두 칸뿐이었다. 무슨 일로 노파는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려고 아까처럼 그 앞에 턱 버티고 서서 주놈하게 말했다. 전당 잡힐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요. 그러면서 그는 호주머니에서 낡고 납작한 은시계를 꺼냈다. 뒷면에는 지구의가 그려져 있었다. 시계줄은 강절로 된 것이었다. 저번에 맡긴 것도 기한이 다 됐어요. 벌써 그저께 한 달이 지났는걸? 한 달치 이자를 더 드릴 테니 좀 버텨주시죠. 좀 버티든 학생 물건을 지금 당장 팔아버리든 그건 내 마음이지 학생. 이 시계는 좀 많이 나갈까요? 알려나 이바노브나 참 시시한 것만 갖고 오는구려 학생. 값도 거의 나가지 않는 것만 지난번 반지만 해도 지폐를 두 장이나 쳐주었지만 그런 건 보석상에서 새것으로 사도 1루블 50코페이카면 돼요. 4루블은 쳐주시죠. 아버지 유품이니 꼭 찾아가겠습니다. 곧 돈 받을 일도 있고요. 전 그렇다면야 1루블 50코페이카의 이자는 미리 제해야겠군. 1루블 50코페이카라고요? 청년은 소리를 질렀다. 좋을대로 해요. 그러고서 노파는 그에게 시계를 다시 내밀었다. 청년은 그것을 받아들었는데 어찌나 성질이 나는지 그냥 나가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달리 가볼 만한 것도 없거니와 이렇게 온 데는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상기하고서 당장 생각을 고쳐먹었다. 그렇게 쳐주시죠. 그는 거칠게 말했다. 노파는 열쇠를 꺼내느라 호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커튼으로 가려진 다른 방으로 갔다. 방 한가운데에 혼자 남게 되자 청년은 호기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며 생각을 가다듬었다. 노파가 서랍장에 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히 위쪽 서랍이다. 그는 생각을 가다듬었다. 그러니까 열쇠는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다. 전부 강철 열쇠고리에 한 묶음으로 깨어져 있다. 그 중 하나가 제일 큰 열쇠인데 다른 것의 세배쯤 되고 톱니 모양이고 물론 서랍장 열쇠는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보석함이나 괴짝이 있다는 소리다. 이거 참 재밌군. 괴짝에는 늘 저런 열쇠가 딸린 모양이지. 노파가 돌아왔다. 자 학생 1루블에서 한 달에 10코페이카씩 이자가 붙으니까 1루블 50코페이카에 대해서는 15코페이카를 제하고 한 달치를 미리 받아야겠어. 지난번 것 2루블도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20코페이카를 미리 내야 해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35코페이카군. 지금 학생이 시계값으로 받을 돈은 1루블 15코페이카요. 자 받아요. 세상에 그럼 지금 1루블 15코페이카밖에 안 된다고요? 정확히 그렇지. 청년은 더 왈과왈부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 노파를 바라볼 뿐 서둘러 가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꼭 하고 싶은 말이나 일이 더 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자기도 모르는 것 같았다. 저는 알료나 이바노부나 조만간에 하나 더 가져올까 합니다만 은으로 만든 훌륭한 담뱃값이 하나 있는데 친구한테 돌려받는 대로 그는 갈팡질방하다가 입을 다물었다.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해 왔생.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한데 집에 항상 혼자 계십니까? 동생분은 안 계시고요? 현관으로 나가며 그는 가능한 한 허물없는 어조로 물었다. 그 애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어요 학생? 별건 아닙니다. 그냥 물어봤을 뿐입니다. 그럼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알료나 이바노부나. 라스콜리니코프는 그야말로 당혹감에 사로잡힌 채 밖으로 나왔다. 이 당혹감은 점점 점점 더 커져갔다.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뭔가에 느닷없이 충격을 받은 양 몇 번이나 멈치댔다. 마침내 거리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외쳤다. 오 맙소사!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혐오스러운가! 설마 내가 설마! 아니야! 이건 허튼수작이야! 한심하게 짝이 없는 짓이야! 그는 단호하게 덧붙였다. 설마 이토록 끔찍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을 리가 있을까? 하긴 내 심장이라면 어떤 진흙탕 같은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저분하고 불결하고 더럽다. 그래 더럽다. 그것도 나는 꼬박 한 달이나. 하지만 그는 말로도 절규로도 자신의 흥분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다. 도파의 집을 향해 막 걸어가던 그때부터 그의 마음을 짓누르며 교란하게 시작한 무한한 혐오감이 이제는 너무 어마어마해지고 또렷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이 우수를 떨쳐버릴지 알 수 없었다. 그는 행인들도 잘 보지 못해 툭툭 부딪히기도 하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보도를 따라 걷다가 다음 거리로 들어선 다음에야 정신을 차렸다. 주위를 둘러보고서 자기가 손술집 근처에 있음을 깨달았는데 입구는 보도에서 계단 아래쪽 지하층으로 나 있었다. 마침 그때 그 문에서 나온 추객 두 명이 서로를 부축하고 욕을 퍼부으며 거리로 올라왔다.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라스콜리니코프는 당장 아래로 내려갔다. 여태껏 손술집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그였지만 지금은 현기증이 났을 뿐더러 목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것처럼 갈증이 났다. 시원한 맥주라도 한 잔 마시고 싶어진 데다가 이렇게 느닷없이 힘이 쭉 빠지는 것도 허기타신 것처럼 여겨졌다. 그는 어둡고 더러운 한쪽 구석 끈적끈적한 탁자 앞에 앉아 맥주를 주문하고는 첫 잔을 개걸스럽게 들이켰다. 이내 모든 것이 누그러지면서 생각도 맑아졌다. 이 모든 것이 헛은 수작이다. 그는 희망에 달떠 이렇게 말했다. 이제 와서 당황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냥 몸 상태가 흐트러졌을 뿐이다. 맥주 한 잔에 수알이 한쪽이면 자, 한순간에 머리도 튼튼해지고 생각도 또렷해지고 계획도 확고해진다는 말씀. 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찮은가. 이렇게 경멸하듯 침을 뱉었음에도 그는 이미 어떤 끔찍한 침을 느닷없이 떨쳐버린 양 즐거워 보였으며 그렇게 정겨운 눈으로 술집 안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이 순간조차도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만 보려는 태도가 역시나 병적인 것이라는 예감이 어렴풋이 들었다. 이 시간에는 술집에 남아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계단에서 맞닥뜨린 저 두 명의 취객 말고도 그 뒤를 따라 다섯 명쯤 되는 일행이 아가씨 하나를 끼고 아코디언을 지켜며 오조리 한꺼번에 나가버렸다. 그들이 나가자 조용하고 휑해졌다. 남은 손님은 약간 취기가 도는 상태로 맥주를 마시고 있는 소시민 같은 사람 한 명과 뚱뚱하고 몸집이 좋은 그의 친구뿐이었다. 짧은 농민용 외투를 입은 턱수염이 휘끗한 이 친구는 군드레 만드레 취해서 의자에 앉아 간간히 졸다가 참결에 갑자기 손가락을 튕기고 두 팔을 제멋대로 뽑고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상체를 들썩이기 시작했고 그것도 모자라 얄궂은 노래를 부르며 가사를 기억해내려고 용을 썼는데 대충 이랬다. 꼬박 1년 동안 마누라를 주물렀네. 꼬박 1년 동안 마누라를 주물렀어. 그런가 하면 갑자기 잠에서 깨서 또 시작이었다. 포지야 제스카야 거리를 걸었지. 옛 여자를 발견했지. 하지만 아무도 그의 행복에 동참해주지 않았다. 그의 과묵한 친구는 이 모든 폭발을 맞득 짱고 수상적은 눈초리로 보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언뜻 퇴직한 관리처럼 보이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 그는 혼자 앉아 술병을 앞에 두고 간간히 술을 들이키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도 약간은 취응에 겨워 있는 것 같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원래 사람들과 어울리는 편이 아니었고 이미 말했듯 최근 들어서는 특히 더 모임을 다 피했다. 하지만 지금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사람이 아쉬워졌다. 내부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생겨나면서 사람을 향한 어떤 갈증도 함께 감지되었다. 고박 한 달 동안 이렇게 긴장된 우수와 우물한 흥분에 시달리느라 너무 지친 까닭에 단 1분이라도 어디든 다른 세계에서 숨을 쉬어봤으면 싶었고 그래서 이 선술집이 두루두루 참 더러웠음에도 지금 기꺼이 여기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업소 주인은 보통 다른 방에 있었는데 어디로 통하는지 하여간 무슨 계단을 통해 자주 이 큰 홀로 내려왔고 그때마다 붉은 안감을 바깥으로 커다랗게 접고 멋을 부려 기름칠을 해놓은 그의 구두가 맨 먼저 보였다. 그는 방코트와 떼꾸개 전 새까만 공단조끼를 입고 있었고 넥타이는 매지 않았으며 얼굴은 온통 철제의 자물통처럼 번들번들 기름칠을 해놓은 것 같았다. 판매대 앞에는 14살쯤 된 소년이 있었고 그보다도 어린 소년이 하나 더 있어 손님들이 주문하는 것을 갖다 날랐다. 오이조각, 검은 수알이, 썰어놓은 생선조각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썩는 냄새를 풍겼다. 워낙 갑갑해서 그냥 앉아있는 것조차 참을 수 없고 모든 것이 술 냄새를 흠뻑 머금고 있어서 공기만 마셔도 5분 안에 취해버릴 것 같았다. 안면도 전혀 없고 말 한마디 나눠보기도 전에 어쩐지 갑자기 느닷없이 첫눈에 흥미를 유발하는 만남이 덜어있다. 멀찍이 떨어져 앉아있는 퇴직관리처럼 보이는 이 손님이 라스콜리니코프에게 그런 인상을 주었다. 청년은 훗날 이 첫인상을 몇 번이나 떠올리며 그것을 모종의 예감으로 여기기도 했다. 그는 계속 관리를 쳐다봤는데 그건 물론 상대방도 집요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을 붙이고 싶은 기색을 영역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관리는 주인을 포함하여 선술집의 모든 손님들을 어쩐지 관성적이다 못해 약간 거만한 경멸의 색채까지 곁들어진 따분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저들은 말 상대로 삼을 수도 없을 만큼 한심한 처지에 교양도 없는 작자들이라는 투였다. 50살은 족히 넘었을 법한 이자는 준키의 몸집은 다부지고 훌렁 벗겨진 머리 주변으로 머리카락이 휘끗휘끗 샜으며 줄곧 술독에 빠져 살아온 탓에 팅팅 부은 얼굴은 누르스름하다 못해 푸르뎅댕한 기운까지 띄었고 부기가 있는 눈꺼풀 밑에서는 구멍처럼 조그맣지만 생기에 찬 불그스름한 두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런데 그에게는 뭔가 몹시 색다른 구석이 있었다. 즉 그의 시선 속에서는 심지어 환희의 빛이 반짝이는 듯 싶었지만 동시에 광기도 번득이는 것 같았다. 그는 너무 낡아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진 검은색 연미복을 입고 있었는데 단추도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그나마 용쾌 하나 매달려 있는 것을 그래도 어떻게든 예의 범죄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꼭 잠그고 있었다. 난징포 조끼 밑으로는 군데군데 얼룩이 지고 때꾸개 전 완전히 우글쭈글한 와이셔츠가 삐죽 나와 있었다. 얼굴은 관리답게 면도를 하기는 했으나 얼마나 오래전에 했는지 이미 푸르스름하고 빳빳한 수염이 무성히 살아나고 있었다. 사실 그의 몸가짐에는 정말로 어딘가 관리다운 말숙한 구석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안절부절못하고 머리카락을 헝크는가 하면 가끔은 엎질러진 술 때문에 끈적끈적해진 탁자 위에 구멍난 팔꿈치를 얹고 우수에 젖은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괴기도 했다. 마침내 그는 라스콜리니코프를 똑바로 쳐다보며 큰 소리로 우렁차게 말했다. 실례지만 형씨 우리 점잖은 대화를 나눠보면 어떻겠습니까? 형씨가 차림새는 좀 그렇지만 내 경험으로 보아 괴양도 있고 술을 즐기는 분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항상 진실한 감정과 결합된 괴양을 존중해 왔으며 실은 구둔관이거든요. 마르멜라도프라고 합니다. 성이 그렇단 말씀입니다. 구둔관이고요. 실례지만 어디 관청에서 근로하시는지요? 아닙니다. 아직 학생입니다. 청년은 유달리 미사여구가 많이 섞인 말투와 이토록 당돌하고 집요하게 말을 거는 방식에 놀라며 이렇게 대답했다. 아까만 해도 어떻게 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었지만 정작 상대방의 말을 걸어오자마자 갑자기 불쾌하고 짜증스러운 감정을 느꼈는데 자신의 개인적인 부분을 건드리거나 혹은 그냥 그러려고 하는 낯선 사람에 대해 곧잘 맛보는 감정이었다. 그럼 대학생이구려 아니면 대학을 다닌 적이 있거나 관리가 소리쳤다. 네, 그럴 줄 알았지. 경험이 쌓인 덕분이지요. 형씨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거든. 그러면서 자화자찬을 한답시고 이마에 손가락을 갖다댔다. 대학생이었거나 아니면 학자의 길을 걸어왔거나 그런데 실례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휘청하더니 자신의 술병과 잔을 쥐고 청년 옆으로 와서 약간 비스듬히 마주 앉았다. 얼큰하게 취해 있어도 말은 청산유수에 제법 달변이었는데 기껏해야 군데군데서 칼팡질팡하며 말을 질질 끄는 일이 덜어있을 뿐이었다. 심지어 개걸스럽다 싶을 만큼 라스콜리니커프에게 달려드는 모양새가 그쪽도 꼬박 한 달은 아무와도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형씨, 그가 거의 의기양양하게 말문을 열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는데 이건 진리입니다. 술태령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도 내 잘 알고 있지만 이건 더 말할 나이도 없는 진리지요. 하지만 극빈이라면 형씨, 극빈은 죄랍니다. 그냥 가난한 정도라면 아직은 타고난 감정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극빈한 상태라면 아무도 절대 그럴 수 없지요. 극빈하면 지팡이로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숫제 사람들 무리해서 빗자루로 싹 쓸어내지요. 괜히 더 모욕을 주려고요. 이것도 옳은 일이지요. 극빈한 상태에서는 그 스스로 자신을 모욕할 태세를 갖추니까요. 그래서 곧장 술집행이고요. 형씨, 한 달 전에 우리 마누라가 레베자니코프씨한테 흠씬 두들겨 맞았지만 마누라는 저 같은 놈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뭐 좀 물어봅시다. 혹시 네바강의 건초형 진배에서 밤을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스콜루니코프가 대답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뭐 거기서 오는 길이거든요. 벌써 닷새째 거기서 밤을. 그는 술을 한 잔 따라 마시고는 생각에 잠겼다. 아닌 게 아니라 옷은 물론 머리카락에도 여기저기 건초 부스러기가 붙어 있었다. 정말로 닷새 동안 옷도 갈아입지 않고 씻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손이 특히나 더러웠는데 기름때에 절어있고 붉은스름한데다가 손톱도 때가 끼어 새까맸다. 그의 이야기는 좀 낭창한 주먹이긴 해도 여하튼 모두의 주먹을 끈 것 같았다. 판매대 앞의 소년들이 킥킥대기 시작했다. 주인은 익살끈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일부러 위층방에서 내려와 멀찍이 떨어진 곳에 앉았는데 낭창하게 거들먹거리며 하품을 하기도 했다. 마르벨라 도프는 이 집의 단골손님인 것이 틀림없었다. 또 미사여고를 좋아하는 성향도 분명히 온갖 종류의 사람들과 수시로 얘기를 나누는 버릇 때문에 생긴 것이리라. 어떤 술꾼들, 특히 집에서 부대접을 받고 찬밥 신세인 술꾼들이 이런 버릇이 들면 그것은 거의 욕구로 변해버린다. 그 때문에 그들은 술자리에서 변명을 하지 못해 안달이고 잘하면 남들의 존경까지 얻어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익살쿤 주인이 큰소리로 말했다. 한데 왜 일은 안 하는 거야? 관리라면서 근무는 왜 안 해? 무슨 까닭에 이몸이 근무를 하지 않느냐 하면 형씨? 하고 마르멜라도프가 말을 받았는데.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흡사 라스콜리니코프인 것처럼 그만 쳐다보았다. 이몸이 왜 근무를 하지 않느냐? 아니 이렇게 할 일 없이 빌빌대는 나는 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한 달 전에. 레베자트 니코프 씨가 우리 마누라를 자기 손으로 흠신 두들겨 패는데도 정작 이 몸은 술에 취해 뻗어 있었는데 그때 내가 과연 괴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실례지만 젊은 양반 혹시 음 아무런 가망도 없이 남에게 돈을 꾸려고 애써 본 적이 있습니까? 있긴 있지만 가망도 없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야말로 가망이 없다. 즉 그래봤자 땡전 한 푼 안 나올 줄 미리부터 알고 있다는 뜻이지요. 자, 가령 이 사람이 건전하고 유용하게 그지없는 이 시민이 세상에 두동강이 나도 형 씨한테 돈을 꾸어줄 리 없다는 사실을 미리부터 확실히 알고 있다고 칩시다. 말이야 바른말이지. 뭐하러 꾸어주겠습니까? 내가 돈을 갚지 못할 것을 뻔히 알 텐데요. 동정심이 발동해서 꾸어준다? 하지만 새로운 사상을 추종하는 레베자 트니코프 씨는 요전에 우리 시대의 동정심이란 과학조차 금지한 것이라고 정치 경제학이 확립된 영국에서는 벌써 그런 추세라고 설명하더군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대체 왜 꾸어주겠습니까? 이렇게 꾸어주지 않을 것임을 훤히 알면서도 어쨌거나 걸음을 떼지 않을 수 없고. 그럼 대체 왜 가는 거죠? 라스콜리코프가 덧붙였다. 하지만 달리 아무한테도 아무데도 갈 곳이 없다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디든 갈 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든 반드시 가야만 할 데가 있으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애가 처음으로 황색 감자를 받고 나갔을 때 그때 나도 밖으로 나갔답니다. 이런 말을 덧붙이며 그는 다소 불안한 시선으로 청년을 바라보았다. 괜찮습니다 형씨 괜찮아요. 파메데아프의 두 소년이 콧방귀를 끼며 비웃고 주인마저 희주꽃자 그는 얼른 태어남을 과시하며 황급히 말했다. 괜찮다 마다요. 저렇게들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서 당황할 나도 아니지만 어차피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알고 비밀이라는 것도 없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을 경멸하지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아무렴 어때요? 자 이 사람이요. 한데 젊은 양반. 혹시 이런 말을 하실 수 아니지 좀 더 강렬하고 생성한 표현을 써야겠군. 지금 나를 보면서 혹시가 아니라 감히 돼지 같은 놈이라고 똑똑히 말할 용기가 있습니까? 청년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뭐 나야 돼지 같은 놈이라고 쳐도 우리 집사람은 귀부인이란 말씀? 나는 짐승처럼 생겨 먹었지만 카철리나 이바노브나 우리 집사람은 참모장귀 딸로 태어나 어엿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지요. 나야. 나야 피혈한 놈이지만 집사람은 고상한 마음과 교육을 통해 얻은 고결한 감정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한데 오 이 사람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준다면 좋으련만. 형씨. 형씨의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곳이 한 군데라도 있어야 한답니다. 카철리나 이바노브나는 속이야 넓지만 공정하지를 못해요. 마누라가 내 머리털을 잡아당길 때면 마음속 깊이 나를 딱하게 여겨서 그런다는 것쯤은 나도 잘 알지만. 맙소사. 집사람이 단 한 번만이라도. 에이 아니지 아니야. 죄다 부질없어. 말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 암 말하고 자시고 할 거나 어디 있나. 내 소원대로 된 것도 벌써 한두 번도 아니고. 저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준 것도 벌써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런데도 나란 놈은 원래 이 모양입니다. 아예 짐승으로 타고났어요. 여부가 있나. 주인이 하품을 하며 한소리했다. 마르멜라도프는 단호하게 주먹으로 식탁을 쾅 내리쳤다. 나란 놈은 원래 이 모양이란 말입니다. 아십니까 형씨. 내가 집사람 양말까지 팔아 술을 퍼마신 놈이라는 걸 아시냐고요. 신발이라면 어느 정도는 있을 법한 일이지만 양말을 집사람 양말까지 팔아 마셨다니까요. 뭐해요 스카프도 팔아 마셨어요. 옛날에 선물로 받은 것이라서. 내 물건도 아니고 집사람 자신의 물건인데 말이죠. 우리 집은 또 집구석도 추워서 집사람이 올겨울에 감기가 들어 기침을 하는데. 이제는 피를 쏟더군요. 어린 것이 셋이나 있는데. 카츠리나 이바노브나는 집을 쓸고 닦고 아이들을 씻기고 하느라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하지요. 어릴 때부터 깔끔하게 사는데 익숙해진 사람이거든요. 한데 원래 폐가 좀 약해서 폐병 조짐을 보였는데. 나도 슬슬 느낌이 옵니다. 아니 나라고 아무 감정도 없는 줄 아십니까?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감정에 적게 됩니다. 술을 마시는 것도 이렇게 마심으로써 연민과 감정을 추구하는 겁니다. 즐거움이 아니라 단 하나. 비애를 추구하노라. 술을 마시는 건 고통을 두 배로 느리고 싶기 때문이지요. 그러고서 그는 절망에 빠진 양 식탁 쪽으로 머리를 숙였다. 젊은 양반. 그가 다시 고개를 들며 말을 이어갔다. 형 씨 얼굴에 피해 같은 것이 느껴지는군요. 형 씨가 들어왔을 때부터 그런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곧장 말을 걸었던 겁니다. 형 씨에게 신세 타령을 늘어놓음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이 얘기를 다 알고 있는 저 한심한 작자들 앞에서 괜히 창피스러운 볼거리를 연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수성이 예민하고 교양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거든요.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도립 기조학교를 다녔고 졸업을 할 때는 도지사를 비롯한 여러 인물이 참석한 자리에서 쇼를 두르고 춤을 추었고 그 덕에 금메달과 표창장까지 받은 인물이랍니다. 그 메달은 그래 메달은 팔아먹었군. 벌써 오래전에 표창장은 지금까지도 그녀의 트렁크 안에 들어있는데 얼마 전에도 주인 아줌마한테 보여주더군요. 주인 아줌마와는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다라는 사이지만 그래도 아무나 붙잡고 자랑도 하고 행복했던 지난 날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도 나무라지 않아요. 나무랄 수가 있나요. 이거야말로 집사람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추억인걸요. 나머지는 전부 먼지처럼 사라졌고요. 그렇지 그래요. 불같은 성미에 자존심도 강해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부인네거든요. 손수 마릅바닥에 걸레질을 하고 흑방으로 연명하는 처지이지만 멸시당하는 것은 못 참는답니다. 그 때문에 레베자트니코프씨 거친 행동에 호락호락 넘어가기 싫었던 것이고 그 일로 레베자트니코프씨가 자기를 때렸을 때는 맞아서라기보다는 감정에 북받쳐서 그만 자리에 들어 놓았던 것이지요. 나는 올망졸망 어린아이가 셋이나 딸린 이미 과부의 몸이 된 그녀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첫 남편은 보호병 장교였는데 사랑에 빠진 나머지 그와 함께 친정집에서 도망을 쳤던 겁니다. 남편을 굉장히 사랑했지만 그는 카드노름에 미쳐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그러다 그만 죽었지요. 끝에 가서는 손찌검까지 했고 그녀도 그런 작자를 호락호락 봐주지만은 않았습니다. 나도 서류를 통해서도 확실히 알만한 일이지만 그녀는 지금까지도 그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 건수로 나를 원망하는데 그래도 나는 기쁩니다. 기뻐요. 상상 속에서나마 언젠가 행복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니까 남편이 죽자 그녀는 어린 것을 셋이나 거느린 채 그 무렵 나도 그곳에 있었지만 무척 극악하고 외진 총구석에 혼자 몸으로 남게 됐는데 어찌나 찢어지게 가난했던지 온갖 희한한 일을 숱하게 봐온 나로서도 그녀의 상황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친척들도 하나같이 남을 나라 했지요. 게다가 자존심은 또 찌나 강한지 너무 그랬지요. 그때 형씨 그때는 나도 전처가 남기고 간 14살짜리 딸이 하나 딸린 호래비 신세였는데 그녀에게 청혼을 했지요.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녀가 어느 정도로 비참했는지는 충분히 짐작이 되실 텐데 교양도 있고 교육도 받은 제법 뼈대에 있는 집안 출신의 여자가 오죽하면 나같은 놈한테 시집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나한테 왔지요. 울며 불며 양손을 비비며 시집을 왔던 겁니다. 정말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거든요. 형씨 더 이상 갈 데가 아무데도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아직 이해하시지 못할 겁니다. 그러고서 꼬박 1년 동안 나는 경건하고 신성하게 내 도리를 다하고 이놈은 손도 대지 않았는데 나도 감정이 있는 놈이니까요. 하지만 그 정도로 마누라가 성이 찰리가 있나요? 하필 그때 일자리도 잃었는데 그 역시 내 잘못이 아니라 구조조정 탓이었고 그때 그만 술에 손을 댔지 뭡니까. 우리 가족이 이곳저곳을 떠돌며 산전수전 다 겪고 마침내 수많은 기념비로 장식된 이 웅장한 도시로 흘러들어온 지도 벌써 1년 반쯤 될 겁니다. 여기서 나는 일자리를 얻었고 얻었다가 또 잃었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이미 내 잘못 때문에 잃었습니다. 본성이 드러난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아말리아 표도르부나 리페 벨젤이라는 주인에게서 방 한 칸을 빌려 살고 있는데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방세를 지불하는지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말고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요. 얼마나 추악한지 소돔이 따로 없어요. 음, 그렇지. 그러는 동안에 첫 결혼해서 얻은 내 딸에도 다 자랐는데 그 애가 내 딸애가 자라면서 계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이의 입을 다물겠습니다. 사실 카츠리나 이바노부나는 관대한 감정으로 충만해 있지만 워낙에 성미도 불같은 데다가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걸핏하면 폭발하길 수거든요. 예, 그렇답니다. 뭐 이런 건 새삼스레 떠올릴 것도 없지 충분히 상상이 되시겠지만 우리 소냐는 교육이라곤 통받질 못했습니다. 4년쯤 전에는 그 애와 지리, 세계사 공부를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나도 이런 쪽으로는 아는 것이 거의 없는 데다가 마땅한 교과서도 없고 그나마 있던 책들이란 정말 음, 뭐 지금은 그 책들마저 없어져 그것으로 공부는 끝나버렸지요. 페르시아의 키루스에서 키루스에서 중단된 것이지요. 그 성년이 되자 그 애는 소설류의 책을 몇 권 읽었고 얼마 전에도 레베자트니코프의 소개로 책을 한 권 읽던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우리에게도 군데군데 소리내어 읽어주더군요. 자, 이것이 그 애가 받은 교육의 전부입니다. 이제 형씨, 내 쪽에서 사적인 질문을 하나 할까 합니다. 형씨 생각에 가난하지만 성실한 처자가 성실한 노동을 통해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하루에 15코페이카도 못 본답니다. 아무리 성실한들 별다른 재능이 없다면 형씨, 참씨도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일을 해도 게다가 이반, 이반오비찌, 클러프시, 토크라는 오둔관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덜란드 로바슈카 여섯 벌의 바느질 삭도 여태껏 지불하지 않았을 뿐더러 로바슈카 깃이 잘 안 맞는다는 등 모양이 삐뚤다는 등 트집을 잡으며 두 발을 구르고 쌍욕을 퍼붓고 모욕까지 얹어서는 그 애를 내쫓았습니다. 한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배를 골고 또 여기서는 카츠리나 이반오브나가 양손을 비비며 방을 오가고 이 병에 걸리면 늘 그렇지만 뺨에는 여기저기 붉은 반점이 올라오는 겁니다. 따뜻한 우리 집에서 공짜로 놀고 먹으니 팔자 한 번 좋구나 이 기생충 같은 거사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도 사흘씩 빵 껍질조차 구경 못하는데 대체 뭘 놀고 먹는다는 말입니까? 그때 나는 들어 누워 있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술에 취해 들어 누워 있잖아. 아니 우리 소냐의 말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럼 카츠리나 이반오브나 정말로 제가 그런 일을 하러 가야 할까요? 한데 다리야 프란체브나라고 경찰서 신세도 몇 번 진 악랄한 여자가 여주인을 통해 세 번쯤 의사를 타진해 왔거든요. 아니 뭐 뭐가 어때서 하고 카츠리나 이반오브나가 코웃음을 치며 대답하더군요. 뭘 그리 애지중지하니 그게 무슨 보물이라고 하지만 나무라지 마십시오. 나무라지 말아요 형씨. 나무라지 말라고요. 멀쩡한 정신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만 감정이 격해지고 병도 나고 밥도 못 먹은 아이들이 울고 있으니까 그냥 튀어나온 말이고 또군다나 딱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상처를 주려고 카츠리나 이반오브나는 원래 성깔에 있는 데다가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울어도 당장 손부터 대는 여자거든요. 그러다 5시가 넘자 보니까 손에 치카가 일어나서 쇼를 두르고 망토코트를 걸친 다음 집을 나갔고 8시가 좀 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곧장 카츠리나 이반오브나에게 가서는 그녀 앞에 시탁 위에 30루브러치 은화를 말없이 올려놓더군요. 힐끗 쳐다보긴 했지만 말 한마디 없이 오직 커다란 초록색 모직 쇼를 집어 얼굴과 머리에 푹 덮어쓰고 얼굴을 벽쪽으로 돌린 채 침대에 누웠는데 오직 어깨와 몸만 바들바들 떨리더군요. 하지만 나는 아까와 똑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봤습니다. 젊은 양반. 그러자 카츠리나 이반오브나도 역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손에 치카의 침대로 다가가 저녁 내내 그의 발지에 무릎을 꿇은 채 그의 입 아래 입을 맞추는 것을 봤지요. 숫째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요. 그러다가 둘이 서로 껴안은 채 잠이 들더군요. 둘 다 둘 다 예 그런데도 나란 놈은 술에 취해 누워 있었지요. 마르멜라도프는 목이 메는지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는 갑자기 황급히 술을 따라 쭉 들이마시고 꺽 소리를 냈다. 그때 이후로 형씨 하고 그는 얼마간 입을 다물었다가 말을 이어갔다. 그때 재수없는 사건에 한번 휘말리고 악랄한 놈들이 고자질을 한 탓에 이 일에 특히 앞장선 것은 다리아 프란체브나였는데 자기한테 응당 보여야 할 존경을 게을리 했다는 이유였지요. 그때 이후로 우리 딸 소피아 세미오노브나는 황색 감찰을 받아야 했고 그렇게 되자 우리와 함께 살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여주인 아말리아 페드로브나도 그건 용납하지 않으려 했거니와 게다가 르베자트 니코프도 음 실은 소녀 때문에 그놈과 카철리나 이바노브나 사이에 그런 소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놈도 손에 치카이 환심을 사려고 애쓰더니만 이제 와서 갑자기 성을 내지 뭡니까 나처럼 개몽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여자와 한집에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는 식이었지요. 하지만 카철리나 이바노브나가 또 지지 않고 소녀편을 들고 뭐 그러다가 일이 커진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소녀치카는 주로 해질리역에나 우리집에 들러 카철리나 이바노브나의 일을 거들어주고 힘이 닿는 대로 생활비를 주기도 한답니다. 그 애가 사는 곳은 재봉사 카페르나오모프의 집인데 거기서 방을 빌려 쓰고 있어요. 이 카페르나오모프라는 사람은 전론바리의 말더듬인데 많기도 많은 그의 가족이 전부 말더듬이랍니다. 그의 아내도 말더듬이거든요. 그들 모두 한방에 살고 소녀는 칸막이를 쳐서 자기 방을 따로 갖고 있어요. 음 그렇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데다가 말까지 더듬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요. 그때 나는 아침역에 일어나자마자 누더기를 주워있고 두 발을 하늘로 치켜들고 이반 아파나시비에비치 각가를 찾아갔습니다. 이반 아파나시에비치 각가가 누군지 아시지요? 모르신다고요? 아니 그런 하느님이 사람을 모르다니 이분은 양초같은 분 주님의 얼굴 앞에 밝혀놓은 양초같은 뿐입니다. 그 양초처럼 녹는다는 말씀 내 사연을 전부 쭉 들어주시더니 눈물까지 흘리시더군요. 그래 마르멜라도프 자네는 내 기대를 저버린 적이 벌써 한 번 있지 그래도 다시 한 번 내 개인적인 책임화에 자네를 써보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런 줄 명심하고 그만 가보게 나는 그분의 발에 묻은 먼지까지 핥았는데 물론 마음속으로만 그랬는데 그야 높은 지위에 계실 뿐더러 새로운 교양과 국가적 사상을 지닌 분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는 건 허락하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다시 관청에서 자리를 얻었으며 월급도 받는다고 알리자마자 맙소사 그때 분위기란 정말 마르멜라 마르멜라도프는 또다시 강렬한 흥분에 휩싸여 얘기를 중단했다. 그때 밖에서 이미 가뜩이나 곤드레만들에 취한 주정뱅이 무리가 우르르 안으로 들어왔고 입구에서는 잠깐 고용한 악사의 손풍금 소리와 그에 맞추어 7살짜리가 어린아이답게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작은 시골 마을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위가 시끄러워졌다. 주인과 하인은 안으로 들어온 손님들의 시중을 들었다. 마르멜라도프는 그자들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하던 얘기를 계속 이어갔다. 그는 이미 힘이 빠진 것 같았지만 취기가 돌면 돌수록 많은 말을 더 많아졌다. 최근에 용쾌 일자리를 얻은 일을 추억 하자 생기가 도는지 어쩐지 얼굴도 반짝이는 것 같았다. 라스콜리 코프는 귀를 기울였다. 그게 형씨 5주 전의 일입니다. 저 둘 그러니까 카츠리나 이바노부나와 손에 치카가 그 일을 알게 되자마자 맙소사 나는 꼭 천국에 올라가간 것 같았습니다. 집안에서 짐승처럼 뒹굴 때는 욕바가지 뿐이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발끝으로 살금살금 걷고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더군요. 쉐먼 자아르 이츠께서 일하시느라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지금 쉬고 계시잖니 쉿 출근하기 전에는 커피를 대령하고 크림까지 끓여주더군요. 진짜 크림을 구해다 받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게다가 나를 말쑥한 제복으로 단장해줄 11루블 50코페이카를 어디서 긁어모았는지 내가 모르겠습니까? 하여간 11루블 50코페이카로 구두 더없이 훌륭한 옥양묘 셔츠의 앞장식 제복 등 이 모든 것을 더없이 뛰어난 것으로 용쾌 장만한 겁니다. 첫날 아침 출근했다가 돌아와 보니 카채리나 이바노부나 두 가지 요리를 즉 스프와 고추냉이를 곁들인 소금에 절인 쇠고기 등 지금까지는 아예 생각도 못했던 것을 차려놨더군요. 또 마누라는 옷이라고는 한 벌 없는데 즉 아무것도 없는데 이날은 어디 외출이라도 할 것처럼 곱게 차려입고 있더라고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머리를 곱게 빗고 옷깃 같은 것도 깨끗한 걸로 달고 덧소매까지 다니까 세상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지 뭡니까 더 젊어지고 더 예뻐지고 손에 치카 요 예쁜 것은 돈만 좀 보태주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자주 오는 것도 점잖지 못하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어둑어둑해질 때만 오겠노라고 말하더군요.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냐고요. 식사를 마친 내가 한잠 자러 가자 형씨도 생각하셨겠지만 카츠리나 이바노부나는 도저히 배겨내지를 못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여주인 아말리아 표도르부나와 인연전연하며 싸워놓고서는 이제는 커피나 한잔 마시자며 부르지 뭡니까? 그렇게 두 시간을 죽지고 앉아 계속 속닥뜨더군요. 이제 세몬 자하르이치가 관청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아요. 그이가 각하 앞에 나타나자 각하께서 몸소 나오시더니 다른 사람에게는 기다리라고 명령하시고는 세몬 자하르이치의 손을 잡고 모든 사람들 옆을 지나쳐 집무실로 데려가셨다지 뭐예요? 라더군요.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냐고요. 나는 물론 세몬 자하르이치 자네의 공운을 잘 기억하고 있다네. 자네가 비록 예의 그 경박한 약점이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약속도 했고 더욱이 자네가 없어서 우리 부서도 영 고약하던 참이니 이제는 자네의 그 고결한 약속만 믿겠네 라더군요.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이 내 형씨에게 말하지만 집사람이 느닷없이 꾸며낸 얘기인데 경박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아니 자기 자신도 이 얘기를 전부 믿고 자신의 상상을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지요. 정말로 그래서 나는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아니 이런 걸 나무랄 수가 있나요 어디? 엿새 전 첫 월급을 받아 고스란히 갖다 주었더니 나를 꼬맹이라고 부릅디다. 우리 꼬맹이 정말 귀여워 죽겠어. 그것도 단둘이 있을 때 말이죠. 아시겠지요? 사실 내가 뭐 내세울 게 있길 합니까? 남편 구시를 똑바로 하길 합니까? 그런데도 내 볼을 살짝 꼬집으며 우리 꼬맹이 정말 귀여워 죽겠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마르멜라도프는 말을 멈추고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갑자기 턱이 덜덜 떨려왔다. 그래도 자재력이 발휘하기는 했다. 이 주점 너덜너덜해진 몰골 건첄를 싣는 진배에서 보낸 닷새 밤 보드카병 그와 더불어 아내와 가족을 향한 이 병적인 사랑에 듣는 사람도 혼란스러워졌다. 라스콜리코프는 긴장한 채 하지만 병적인 감각을 느끼며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이곳에 들른 것에 신경질이 났다. 형씨 형씨 마르멜라도프는 기운을 차리고서 외쳤다. 오 형씨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어쩌면 형씨에게도 이 모든 일이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고 내 가정사를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시시콜콜하게 다 늘어놓아 본들 괜히 형씨에게 배만 끼치는 셈이지만 뭐 나에게는 웃음거리가 아니니까요.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내 인생의 천국과 같았던 그날 밤낮엔 나 자신도 하늘을 나는 것 같은 몽상 속을 누비고 다녔지요. 즉 모든 것을 제대로 읽어보자. 아이들 옷도 입혀주고 집사람도 편히 살게 해주고 내 딸에도 치욕의 구렁텅이에서 꺼내 가정의 품 안으로 다시 데려오자. 그러고도 많이 참 많이도 또 무리도 아니었고요. 형씨 자 그런데 형씨 뭐 이튿날 이 모든 몽상에 잠겨있던 직후 저녁 물엄나는 야밤의 도적처럼 약삭빠르게 카철리나 이바노브나의 트렁크 열쇠를 훔쳐 내가 가져다 준 월급에서 남은 돈을 꺼냈는데 다 해서 얼마였는지는 기억도 안 나지만 여하튼 자 나를 봐요. 다들 집 나온지 다 셌지 저쪽에서는 나를 찾고 있고 관청도 끝장이고 제복은 이집트 다리 근처 술집에 널브러져 있고 그것과 맞바꿔 받은 것이 지금 이 옷이니 모조리 끝장났어요. 마르멜라 도프는 주먹으로 이마를 쾅치더니 이를 악물고 눈을 감으며 팔꿈치로 탁자를 힘껏 눌렀다. 하지만 잠시 후 얼굴 표정이 갑자기 싹 바뀌더니 어딘가 가장된 간특함과 억지로 꾸며낸 뻔뻔스러움이 담긴 표정으로 라스콜리 코프를 쳐다보고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오늘 소녀에게 갔습니다. 술값이나 좀 얻으려고 간 거였지 헤헤헤 정말 주던가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 누군가가 한쪽에서 이렇게 소리치며 목청껏 웃기 시작했다. 바로 이 보드카 반병이 그의 돈으로 산 것이랍니다. 마르멜라도프는 전적으로 라스콜리코프만 상대하며 말했다. 30코페이카 그러니까 갖고 있던 돈을 전부 탈탈 털어서 제 손으로 내줍디다.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말없이 나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이런 건 이 지상이 아니라 저기 그곳에서는 사람들로 인해 애가 타서 울기도 하지만 책망하지는 않지요. 책망은 무슨 한데 책망하지 않을 때 마음은 더 아픈 법 더 아프지요. 30코페이카 그렇습니다. 하지만 돈은 지금 그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씨? 사실 그 애는 지금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류의 특수한 청결에는 돈이 들지요. 이해하시겠지요? 이해하시냐고요? 뭐 저기 화장품도 사야 되고 하긴 달릴 수가 없지요. 풀먹인 치마도 사야 하고 웅덩이를 건너야 할 때 발이 돋보이도록 구두도 좀 더 멋스러운 걸로 사야 하겠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청결이 뭘 의미하는지? 뭐 그런데도 한빛줄인 아비라는 놈이 술이나 처마시려고 그 30코페이카를 뜯어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마시고 있고요. 벌써 다 마셨군. 그래 누가 나같은 놈을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예? 형씨는 지금 내가 불쌍합니까? 예? 형씨 말해보시오. 형씨 불쌍합니까? 예? 그는 술을 따르려고 했지만 이미 따를 술이 없었다. 보트카병은 텅 비어 있었다. 대체 뭘 보고 자네를 불쌍히 욕이라는 건가? 이번에도 마침 그들 옆에 와 있던 주인이 소리쳤다. 웃음이 심지어 욕설이 울려 퍼졌다. 그의 얘기를 듣고 있었든 아니든 다들 이 퇴직관리의 꼬락손이만 보고서도 웃으며 욕설을 퍼부었다. 불쌍히 여기겠어. 마르벨라노프는 이 말만 기다렸다는 듯 그야말로 영감에 휩싸여 한 손을 앞으로 쭉 뻗으면서 일어나더니 갑자기 울부짖었다. 대체 왜 불쌍히 여기겠냐고 네 놈은 말하는 거냐 그래 나 같은 놈을 불쌍히 여길 이유는 전혀 없지 나란 놈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 불쌍히 여길 게 아니라 못 박아야 한단 말씀 그래 못 박아라 재판관아 못 박으면 말이다 일단 못 박은 다음에 불쌍히 여기라고 그때는 내 발로 직접 못 박기러 갈 것이다 이 몸은 즐거움이 아니라 비애와 눈물을 갈망하니까 이 장사꾸나 내가 네 놈은 이 보드카 반병을 갖고 쾌락을 만끽했다고 생각하나 비애 비애야말로 내가 이 술병의 밑바닥에서 잡고 있던 것이며 또 그 비애와 눈물을 여기서 맛보고 찾아냈단 말이다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또 모든 이들과 모든 것을 이해하셨던 그분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분만이 유일한 분이자 심판관이니까 그분께서 그날에 오셔서 물어보실 테지 못된 폐병쟁이 괴물을 위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어린 아이들을 위해 자기 몸을 팔았던 그 딸은 어디 있느냐 지상의 자기 아버지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주정뱅이를 그의 짐승같은 행각에 경악하기는 커녕 오히려 불쌍히 여긴 그 딸은 어디 있느냐 그러고는 말씀하시겠지 자 이리 오너라 나는 이미 너를 한 번 용서했다 한 번은 용서했노라 지금도 너의 많고 많은 죄가 용서되리라 많고 많은 사랑을 베풀었으니 그러고는 나의 소녀를 용서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시고 말고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나는 벌써 알고 있어 아까 그의 집에 갔을 때 마음속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용서해 주실 거야 선한자든 악한자든 현명한자든 겸손한자든 전부 그리고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을 끝내시면 그때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너희들도 나오너라 주정뱅이들아 나오너라 약한자들아 나오너라 수치를 모르는 현자들아 나오너라 그러면 우리는 모두 넉살좋게 앞으로 나가서는 거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너희들 돼지들아 짐승의 꼴을 하고 짐승의 가겐을 지녔지만 너희들도 나오너라 그러면 현자들도 식자들도 이렇게 말할 테지 주여 어찌하여 저들을 받아들이시나이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저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현자들아 내 저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식자들아 저들 중 단 한 명도 스스로를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러고는 우리를 향해 두 손을 내미실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울음을 떠뜨리고 모든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다들 깨달을 것이다 카철이나 이바 노부나도 그녀도 깨닫게 될 것이다 주여 주님의 왕국이 도래하길 그러고서 그는 기진맥진 녹초가 되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주변을 잊은 사람처럼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말이 어느 정도 감명을 주어 잠깐 동안은 침묵이 흘렀지만 곧 아까처럼 웃음소리와 욕지거리가 울려퍼졌다 멋진 논리인걸 참 대단한 어풍이야 관리니까 등등 갑시다 형씨 마르멜라도프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라스콜리코프를 향해 말했다 나를 좀 들여다줘요 코제리 집 마당 쪽 집입니다 슬슬 카츠리나 이바노브에게 가볼 때가 됐군요 라스콜리코프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만 나가고 싶었다 또 그러지 않아도 그를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마르멜라도프는 일장 연설을 늘어놓을 때부터 훨씬 더 다리에 힘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청년에게 힘껏 기대게 됐다 이 삼백 걸음을 쫓기 가야 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이 주정뱅이는 더욱더 더욱더 당혹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나는 지금 카츠리나 카츠리로 번지는 도와줘야 했다 벌써 거의 11시가 다 됐기 때문에 원래 이 무렵의 페테르부르크에는 진짜 밤다운 밤이 없음에도 계단 위쪽은 몹시 어두웠다. 계단 끝 맨 위쪽에 연기에 그을린 작은 문이 열려있었다. 양초토막이 누추하기에 짝이 없는 방을 비추고 있었는데 방 크기가 열걸음 정도밖에 안 돼 현관에서도 방 안에 전부 다 보였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질러져 있고 특히 아이들의 온갖 걸레쪽 같은 옷가지가 뒹굴고 있었다. 안쪽 구석에는 구멍투성이가 된 침대뽀를 둘러쳐 놓았다. 그 뒤에 침대가 있는 모양이었다. 방 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의자 두 개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방스포 소파 그 앞에 놓인 아무 칠도 하지 않고 식탁보도 덥지 않은 낡은 소나무 식탁뿐이었다. 식탁 끝에는 거의 다 타버린 수지 양초토막이 철제초대에 꽂혀 있었다. 그러니까 마르벨라도프는 방구석이 아니라 독방을 쓰는 셈이었으나 그것은 통로로 사용되는 방이었다. 이어 거의 닭장 수준의 쪽방이 아말리아 리페베젤의 아파트를 쭉 가르며 펼쳐졌는데 마침 그쪽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었다. 그곳은 떠들썩하고 시끄러웠다. 큰 소리로 웃어대기도 했다. 카드판을 버려놓고 차를 마시는 모양이었다. 이따금씩 몹시 쌍스러운 말이 들려오기도 했다. 라스콜리코프는 카철리나 이바노부나를 즉시 알아볼 수 있었다. 피골이 상접할 만큼 바싹 마른 여자로서 후리후리하고 상당히 큰 키에 늘씬했으며 짙은 황갈색 머리카락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뺨은 정말로 반점이 돋았다고 할 만큼 붉었다. 그녀는 두 손을 가슴팍에 꼭 붙인 채 크지도 않은 방을 앞뒤로 오가면서 바싹 말라 갈라진 입술을 탈싹이며 고르지 못한 숨을 씩씩 내쉬고 있었다. 눈은 열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이글거렸지만 그 시선만큼은 아무런 유동도 없이 날카로웠으며 흥분에 찬 이 폐병쟁이의 얼굴 위로 거의 다 타버린 양초토막의 마지막 불빛이 어린거릴 때면 병적인 느낌이 들었다. 라스콜리코프가 보기에 그녀는 서른 살쯤 된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마르멜라노프에게는 아까운 여자였다. 그녀는 누가 들어오는지 인기척을 듣지도 감지하지도 못했다. 어쩐지 넋을 놓고 있어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 같았다. 방안이 갑갑했지만 창문도 열어놓지 않았다. 계단에서 악취가 올라오는데도 그쪽 문은 열어둔 상태였다. 안쪽 방들도 문을 열어놓아 담배연기가 파도처럼 흘러들어왔고 그 바람에 자꾸 기침을 하면서도 문을 닫지 않았다. 여섯 살쯤 된 제일 작은 계집아이는 마룻바닥에 엉덩이를 붙인 채 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소파에 쿡 파묻은 얄궂은 자세로 자고 있었다. 그보다 한 살쯤 많은 것 같은 사내아이는 구석에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울고 있었다. 방금 얻어맞은 모양이었다. 맞이인 아홉 살쯤 된 계집아이는 키가 크고 성냥처럼 가늘었는데 군데군데 구멍이 난 허름한 루바슈카 한 장만 달랑 있고 또 훤히 드러난 어깨에는 지금은 무릎까지도 오지 않는 걸로 봐서 이 년은 좋기 전에 만들어준 것 같은 낡아 빠진 모직 망토코트를 걸친 채 방구석에 어린 남동생 곁에 서서 성냥개비처럼 바싹 여의고 긴 팔로 남동생이 목을 안고 있었다. 동생을 달래는 것처럼 뭐라고 쏙딱대며 동생이 어쩌다 또 훌쩍대지 않도록 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진정시키고 그와 동시에 불안에 떨면서 또 원래도 크지만 바싹 여의고 경악한 얼굴 탓에 한층 더 커 보이는 짙은 색 눈을 반짝이며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마르멜라도프는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문간에 무릎을 구르면서 라스콜리코프를 앞으로 때밀었다. 낯선 사람을 본 여자는 어리둥절하여 그 앞에서 멈칫하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이 사람이 대체 왜 들어왔을까 하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 자기들 방이 통로나 다름없으니까 다른 방으로 가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한 다음 그녀는 그에게는 더 이상 신경도 쓰지 않고 현관문을 닫으려고 그쪽으로 가다가 문지방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남편을 발견하고서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아! 그녀가 미친듯 흥분하여 소리쳤다. 돌아왔군! 이 상습범! 이 날강도 같은 놈아! 돈은 어디 있어? 호주머니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얼른 보여봐! 옷도 다르잖아! 당신 옷은 어디 있어? 돈은 어디 있냔 말이야! 어서 말해! 그러고서 그녀는 냉큼 그의 몸을 뒤지기 시작했다. 마르멜라도프는 즉시 고분고분 순순히 두 발을 양쪽으로 벌려주었고 그로써 상대방의 호주머니 수색 작업을 수월하게 해주었다. 돈은 땡전한 푼 없었다. 돈은 대체 어디 있어? 그녀가 소리쳤다. 오! 맙소사! 이 인간! 설마 죄다 퍼맛인 거 아니야? 트렁크에는 은화 11우블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는데! 그러고서 갑자기 미친 듯 날뛰며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마르멜라도프도 얌전히 무릎을 꿇은 채 그녀의 뒤를 따라 기면서 그녀의 수고를 털어주었다. 이것이 내게는 쾌감이랍니다. 이것이 내게는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쾌감을 준다오 형씨! 그는 머리털을 잡힌 채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를 질렀고 그러다 이마를 마룻바닥에 찍기도 했다. 마룻바닥에서 자고 있던 아이가 잠에서 깨어 울음을 터뜨렸다. 그 속의 수녀는 참지 못하고 몸을 바들바들 떨며 소리를 지르더니 그야말로 사색이 되어 거의 발작이라도 난듯 누나에게 달려들었다. 제일 맞이인 소녀는 막 잠에서 깨어 가랑잎처럼 바들바들 떨기만 했다. 퍼마셨어! 죄다! 죄다 퍼마셨어! 불쌍한 여자는 절망에 빠져 소리를 질렀다. 옷도 달라졌고 이렇게 배를, 배를 걸고 있는데 오 지랄같은 인생! 아니 부끄럽지도 않아요? 갑자기 그녀는 라스콜리코프에게 달려들었다. 술집에 있다가 와놓고선 저 인간과 함께 마셨지? 당신도 저 인간과 함께 마셨겠지? 썩 꺼져! 청년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서둘러 나가려 했다. 더군다나 안쪽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리로 호기심에 몸이 단 사람 몇 명이 힐끔 들여다보기도 했다. 권련이나 파이프를 물고 토끼 모자를 쓴 채 능글맞게 웃고 있는 머리들이 쭉 이어졌다. 실내복 바람에 단추 하나 채우지 않은 자 복이 민망할 만큼 얇은 여름옷을 걸치고 있는 자 손에 카드를 들고 있는 자 참 가지가지였다. 그들은 마르멜라도프가 머리털을 잡혀 끌려다니면서 이것이 자기에게는 쾌감을 준다고 외칠 때 유난히 더 신나게 웃어져쳤다. 심지어 방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도 있었다. 마침내 불길한 악다구리 소리가 들려왔다. 아말리아 리페 벨젤이 친히 군중을 뚫고 앞으로 나선 것이었는데 자기 방식대로 기강을 바로잡고 내일 당장 방을 빼라는 욕지거리 섞인 명령을 함으로써 불쌍한 여자를 겁주는 해묵은 수법을 쓰기 위함이었다. 방을 나오며 라스콜리코프는 한 손을 호주머니에 쑤셔넣어 선술집에서 쓰고 남은 일로불의 거스름돈을 최대한 긁어모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창톡에 얹었다. 그런 다음 이미 계단까지 나왔을 때는 아차 싶은 생각이 들어 다시 돌아가고 싶어졌다. 아니 이 무슨 한심한 짓을 한 거야? 그는 생각했다. 저들에게는 소냐가 있고 돈이라면 나도 필요한데 하지만 도로 가져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그런 짓은 하지 않았으리라는 판단이 서자 한 손을 내젖고는 자기 집으로 향했다. 소냐에게도 화장품이 필요할 테니까 그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을 이어나갔고 독살스럽게 웃었다. 그런 류의 청결을 유지하자면 돈이 들지. 음 하긴 손에 치카야말로 오늘 당장 파산할지도 모르겠군. 그 일도 구급 모피용 동물 사냥이나 노다지를 캐는 일처럼 모험이니까 그러니 저들 모두 내 돈이 없으면 내일 당장 길바닥에 나앉겠지. 정말 장하다 소냐. 어쨌든 저들은 용케도 참 멋진 우물을 파낸 셈이야. 그러고는 이용해 먹는 거지. 이거야말로 이용해 먹는 게 아닌가? 그러다 익숙해진 거야. 다들 좀 울고 그렇게 익숙해진 거지. 인간이란 워낙에 비열해서 모든 것에 익숙해지니까. 그는 생각에 잠겼다. 뭐 내 생각이 틀렸다면? 하고 그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외쳤다. 정말로 인간이라는 것이 전부 다시 말해 인류 전체가 다 비열한 놈인 것은 아니라면 그렇다면 나머지 모든 것이 편견이요. 저장된 공포일 뿐. 장애물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뜻이며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튿날 그는 제법 늦음하기 잠에서 깼지만 꿈자리가 뒤숭숭했던 까닭에 잠을 자고도 몸이 영 개운하지 않았다. 이렇게 짜증스럽고 속마르고 고리난 상태로 잠에서 깼서는 증오의 눈초리로 자신의 골방을 쳐다보았다. 여섯 걸음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의 조망만한 촉방이었는데 벽지는 신누럽고 먼지투성이인데다가 그나마도 군데군데가 벗겨져 애처로운 몰골이었고 천장은 또 어찌나 낮은지 키가 조금이라도 큰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기분이 영 찝찝하고 머리가 천장에 부딪힐까 봐 전전긍긍할 것만 같았다. 가구 역시 이 거처에 참 걸맞았다. 상태가 썩 죽지 않은 낡은 의자 세 개 그리고 공책과 책 몇 권이 놓인 세 글칠한 책상이 방구석에 있었다. 그 위에 자욱이 쌓인 먼지만 봐도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 손이 닿지 않았음이 충분히 짐작되었다. 끝으로 거의 한쪽 벽 전부와 방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꿀사납고 커다란 소파가 있었는데 언젠가 쉬어놓은 사라사천이 이제는 누더기가 되어 라스콜리코프의 침대로 사용되고 있었다. 종종 그는 거기에 시트도 깔지 않고 옷도 벗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자신이 오래되고 낡아 빠진 학생용 코트를 덮어쓰고 머리를 좀 더 높이기 위해 작은 베개 밑에 깨끗한 것이든 해진 것이든 하여간 갖고 있는 옷가지를 주에다 집어넣고서 그 베개를 베고 잤다. 소파 앞에는 작은 탁자가 하나 놓여있었다. 이보다 더 궁색하고 추레하게 살기도 힘들 정도였다. 하지만 라스콜리코프는 지금 같은 정신 상태로는 이런 것이 유쾌하기까지 했다. 그는 거북이가 자신의 등껍질 속에 몸을 숨기듯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유리되었기 때문에 시중을 들어주면서 더러 그의 방을 기웃거리는 하녀의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고 경련이 일었다. 뭔가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어떤 편집광들이 흔히 그러지 않는가 하숙집 아주머니가 벌써 두 주째 음식을 내놓지 않아 식사도 하지 못하고 틀어박혀 있는 처지이지만 여태껏 그녀에게 사정을 얘기하려 갈 생각도 하지 않았다. 한편 주인 아주머니의 요리사이자 이 집의 유일한 하녀인 나스타시아는 하숙생의 기분 상태가 이런 것을 제법 달가워하여 그의 방을 쓸고 닦는 일을 아예 중단하고 가끔 일주일에 한 번쯤 할 일 없이 빗자루를 들 뿐이었다. 그런 그녀가 지금 그를 깨운 것이었다. 그만 좀 일어나. 왜 이렇게 잠만 자? 그녀가 그를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아홉시가 넘었다고. 차를 가져왔는데 마실래? 이러다 굶어 죽겠는걸? 하숙생은 눈을 뜨고 몸을 한 번 부르르 떨더니 나스타시아를 알아보았다. 차는 주인 아줌마가 보낸 건가? 어? 병색이 완연한 모습으로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그가 물었다. 주인 아줌마라니 설마 그녀는 이미 여러 번 우려낸 차가 담긴 금이 간 자기 소유의 찻주전자를 그의 앞에 내려놓고 누런 설탕도 두 조각 내놓았다. 나스타시아 미안한데 말이야 호주머니 속을 뒤져 동전을 한 움큼 꺼낸 뒤 그가 말했다. 이걸 갖고 가서 휨빵 좀 사다 줘. 소시지 가게 가서 소시지도 좀 싼 걸로 사다 주고 빵이라면 지금 당장 갖다 줄게 소시지 대신에 쉬는 어때? 어제 끓였지만 괜찮아 어제 학생 주려고요 남겨놨는데 학생이 너무 늦게 왔잖아 썩 괜찮은 쉬인데 쉬가 나오자 그는 먹기 시작했고 나스타시아는 소파 위 그의 옆에 앉아 수다를 떨었다. 시골 출신이라 몹시 수다스러운 여자였다. 프라스코비아 파블로브나가 학생을 경찰에 고발할 생각인가 봐? 그녀가 말했다. 그는 얼굴을 잔뜩 찌버렸다. 경찰에? 무슨 이유로? 방세를 내기라나 그렇다고 방을 빼주기라나 무슨 이유인지 알 만하지? 에이 젠장 난리났군. 그는 이를 갈며 증얼거렸다. 아니 지금은 좀 나도 때가 좋지 않은데 주인 아줌마도 참 바보야. 그가 큰 소리로 덧붙였다. 오늘 잠깐 들러서 얘기를 해보지. 주인 아줌마야 나처럼 바보지만 그렇게 똑똑한 학생은 왜 부대자루처럼 뒹굴고만 있어? 그 재주를 보여줄 생각도 않고? 전에는 애들을 가르치러 다닌다고 하더니만 지금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하는 게 있어. 라스콜리코프가 마지못해 매몰차 노트로 말했다. 뭘 하는데? 일을 하지. 무슨 일? 생각하는 일. 그가 잠시 침묵했다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나스타시아는 곧장 배꼽이 빠져라 웃어댔다. 그녀는 웃음이 많은 편이어서 웃긴 일이 있으면 소리도 없이 온몸을 흔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속이 메스꺼워질 때까지 웃어댔다. 그 생각 끝에 돈이 듬뿍 나왔어? 어? 마침내 그녀가 말을 할 수 있었다. 신발도 없이 애들을 가르치러 다닐 수는 없지. 게다가 그 일도 식물이 나아. 그 식물 오물에는 뱉지 마시오. 애들 가르쳐봤자 잔돈푼이나 쳐주는걸. 그 푼돈 갖고 뭘 하겠어? 그는 마지못해? 흡사 자문자답하듯 말을 이어갔다. 그럼 학생 손에 당장 한미촌이 떨어지기라도 한대? 그는 이상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 한미촌 잡아야지. 그가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봐 살살 좀 해야지. 그러다 사람 잡겠어. 어디 무서워서 살겠냐고. 흰빵 가져올까 말까? 좋을 대로. 아참 깜빡했군. 어제 학생 없을 때 편지가 왔지 뭐야? 편지라고? 나한테? 누가 보냈지? 누가 보냈는지는 몰라. 우체부한테는 내 돈으로 3코페이카를 줬어. 갚아줄 거지? 어서 가져오기나 해. 어서 좀. 라스콜리코프는 몹시 흥분하며 소리쳤다. 맙소사. 편지는 금방 가져왔다. 아니나 다를까 알도에 사는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다. 편지를 받아들자 그는 얼굴까지 창백해졌다. 아주 오랜만에 받아보는 편지였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뭔가 다른 일 때문에 갑자기 심장이 쥐어들었다. 나스타시아 제발 좀 나가줘. 여기 3코페이카는 챙기고 제발 어서 빨리 나가줘. 편지는 그의 손 안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있는 데서 듣고 싶지는 않았다. 이 편지와 함께 단둘이 읽고 싶었던 것이다. 나스타시아가 나가자 그는 얼른 편지를 입술로 가져가 입을 맞추었다. 그러고 나서도 오랫동안 주소를 기입해놓은 필체를 언젠가 그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준 어머니의 낯익고 그리운 자잘하고 삐뚤음한 필체를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 것이 뭔가를 무서워하는 듯도 싶었다. 마침내 봉투를 뜯었다. 편지는 크고 묵직한 것이 이 로트쯤 되는 것 같았다. 두 장의 큰 편지지가 그야말로 깨알같은 글씨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귀여운 내 아들 로자. 너와 편지로 얘기를 나눈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났구나. 어떨 때는 나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단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 어미를 나무라지는 않을 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도 알고 있을 테니까. 너는 우리 나와 두냐에게 유일한 존재이고. 너는 우리의 모든 것이고 모든 희망. 우리의 열망이 아니냐. 네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 벌써 몇 달째 학교도 못 나가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과외 자리며 이런저런 일감마저 끊긴 걸 알았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겠니. 1년에 120루블밖에 안 되는 내 연금으로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 있었겠니. 넉 달 전 너한테 보낸 15루블도 너도 알다시피 이 연금을 담보로 이곳 상인 아파나시의 이바노비치 바오루신에게 빌린 돈이란다. 그분은 사람도 좋지만 내 아버지의 친구이기도 했거든. 한데 내 몫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분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이제야 그 일이 다 마무리됐구나. 이런 사정 때문에 그 기간 내내 너에게 아무것도 보내줄 수 없었던 거야. 하지만 이제는 다행히도 너에게 얼마간은 송금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대체로 좀 떠벌리는 것 같지만 이제는 우리도 운이 트이는 것 같아 서둘러 그 얘기를 전하려고 한다. 첫째, 너도 짐작은 하고 있겠지만 귀여운 로자. 내 동생이 벌써 한 달 반째 나와 같이 살고 있고 앞으로는 더 이상 떨어져 살 일이 없을 거야. 천만 다행으로 그의 고생도 끝이 났지만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여태껏 어떤 사연을 숨겨왔는지 네가 전부 알 수 있도록 차근차근 얘기해주마. 두 달 전쯤에 너는 두냐가 스비드리가일로프의 댁에서 부대접을 받아 많은 수모를 겪는 것 같다는 얘기를 누군가에게서 들었다며 사정을 정확히 들려달라고 편지를 보내왔지만 그때 내가 어떻게 답장을 보낼 수 있었겠니. 만약 모든 일을 사실대로 썼더라면 아마 너는 만사를 내팽개치고 걸어서라도 우리를 보러 왔을 거야. 내 성격과 마음 씀씀이라면 나도 익히 알지만 네가 동생이 모욕을 당하도록 가만 내버려둘 아이냐? 어디? 나도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뭘 어쩔 수 있었겠니? 게다가 그때는 나도 진상을 전부 다 알지는 못했거든. 제일 곤혹스러웠던 것은 작년에 두냐가 그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갈 때 매달 월급에서 제한다는 조건으로 100루블을 몽땅 선불로 받았고 때문에 그 빚을 청산하기 전에는 그 집을 나올 수도 없었다는 거야. 그 애가 그만한 금액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그때 네가 그토록 필요했던 60루블을 보내기 위해서였고 작년에 너는 그렇게 돈을 받았던 거란다. 그때 우리는 너를 속여 그 돈은 두냐가 예전부터 저축에 든 돈이라고 썼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았어. 이제야 모든 일을 사실대로 알려주는 것은 이제 만사가 하느님의 뜻대로 느닷없이 호전되었기 때문이고 또 두냐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애의 마음씨가 얼마나 갸륵한지를 네가 알았으면 싶어서란다. 사실 스비드리가일로프 씨는 처음에는 그 애를 몹시 거칠게 대했고 식사를 할 때도 온갖 점잖지 못한 짓과 조롱을 일삼았지. 하지만 모든 일이 다 끝난 마당에 이제 와서 너를 괜히 흥분시킬 필요는 없으니 이런 힘겨운 얘기를 일일이 늘어놓지는 않으련다. 간단히 말해 스비드리가일로프 씨의 부인인 마르파 페트로브나와 다른 식구들이 선량하고 점잖은 대우를 해주었음에도 두네치카는 몹시 힘겨워했고 특히 스비드리가일로프 씨가 저 해묵은 군대 시절의 버릇이 발동해 바쿠스의 힘에 휘둘릴 때는 더 그랬지. 하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이게 웬일이니 글쎄 그 미치광이 같은 양반이 벌써 오래전부터 두냐에게 흑심을 품고 있으면서 속마음을 숨기느라 줄곧 그 애를 거칠게 대하고 멸시하는 척했던 거란다. 하긴 벌써 나이도 지그시든 가장으로서 그렇게 경솔한 희망을 품고 있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도 부끄럽고 또 소름 끼쳤던 나머지 저도 모르게 두냐에게 분을 퍼부었는지도 모르지. 괜히 거칠게 굴고 조롱을 일삼음으로써 자신의 속내를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고 어쨌거나 결국엔 참지 못하고 감히 두냐에게 오만 것을 다 해주겠다며 뻔뻔스럽고 추잡한 제안을 한 데다가 그것도 모자라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애와 함께 다른 시골이나 못하면 외국에라도 가겠다고 했다지 뭐냐. 그 애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상상이 되니 당장은 그 집을 뛰쳐나올 수도 없었던 것이 빚진 돈도 있거니와 마르파 페트로브나를 생각하니 부인 쪽에서 갑자기 의심을 품을 수도 있고 그리 되면 가정 불화를 야기하는 셈이잖니. 게다가 드네치카에게도 대단한 스캔들이 될 수 있으니 아무래도 그래서 될 일은 아니었지. 여기에는 갖가지 이유가 많이 있어서 6주 전만 해도 드냐는 그 소름 끼치는 집에서 도저히 벗어날 생각을 할 수 없었단다. 물론 너는 드냐를 잘 알고 그 애가 얼마나 영리하고 성격은 또 얼마나 강단이 있는지를 알지 않니. 드네치카는 웬만한 일은 거뜬히 견뎌낼 수 있고 속도 넓어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도 강단을 잃지 않을 아이가 아니냐. 그 애는 내가 심란해 할까봐 나한테도 모든 얘기를 다 써진 않았단다. 우리가 편지를 자주 주고받았는데도 말이야. 한데 파국은 뜻밖의 방식으로 찾아왔지 뭐냐.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자기 남편이 정원에서 드냐에게 애걸 볶으라는 것을 우연히 여쭙게 됐는데 부인은 모든 것을 자기식으로 꼬아서 이해하고는 다 그의 탓이라고 생각하여 죄다 그애를 비난한 거야. 당장 그들의 정원에서는 끔찍한 장면이 연출되었지. 마르파 페트로브나는 드냐에게 손찌검까지 했고 아무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혼자 꼬박 한 시간 동안 소리를 질러대더니 결국 드냐를 당장 허름한 농민용 짐마차에 태워 내가 사는 소도시로 보내라고 명령했는데 속옷이며 원피스며 그의 모든 물건을 제대로 묶지도 꾸리지도 않은 짐을 몽땅 짐마차에 닥치는 대로 마구 던졌지 뭐냐. 하필 그때 비는 억수같이 퍼부었고 드냐는 모욕과 치욕을 당한 채 농근과 함께 덮개도 없는 짐마차를 타고서 꼬박 17베르스타를 달려와야 했단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보렴. 내가 두 달 전에 받은 내 편지에 어떻게 답장을 쓸 수 있었겠니? 무슨 얘기를 쓸 수 있었겠어? 나 자신도 절망에 빠져 있었거니와 너도 괜히 안타깝고 슬프고 속상하기만 했을 테니까 사실대로 쓸 용기가 없었고 또 너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었겠니? 혹시나 네 신세를 망칠 수도 있는 노릇이라 두뇌치카도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 나로서도 마음은 괴로워 죽겠는데 편지에는 아무거나 시시한 얘기만 잔뜩 쓰는 일은 차마 못하겠더라. 꼬박 한 달 동안 우리 소도시 곳곳에 이 사건에 대한 얄궂은 소문이 떠도는 바람에 그 경멸에 찬 눈초리와 숙덕대는 소리 때문에 결국 두냐와 나는 교회도 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 우리가 있는 데서도 버젓이 큰 소리로 말을 주고받기도 하더구나.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모조리 우리를 멀리하고 인사조차 하지 않았을 뿐더러 네 확실히 알아냈다마는 상점 점원과 관청 직원 몇몇이 우리에게 천박한 모욕을 주려고 우리 집 때문에 타르를 칠하기도 했고 그 일로 집주인은 우리에게 집을 비우라고 요구하게 됐지 뭐냐. 이게 다 마르파 페트로브나 탓인데 부인이 그 사이에 이 집 저 집을 돌며 두냐를 욕하고 그의 얼굴에 먹칠을 했거든. 부인은 우리 소도시의 모든 사람과 잘하는 사이인데다가 그 달에는 수시로 우리 소도시를 찾아왔고 원래 좀 수다스러워 너나 할 것 없이 아무나 붙잡고 자기 집안일을 떠벌리고 특히 남편 흉보는 걸 좋아하는 고약한 버릇이 있어서 그 짧은 시간에 우리 소도시는 물론이거니와 군 전체에다 사건을 낱낱이 퍼뜨렸단다. 그 일로 나는 병이 났지만 그래도 두네치카는 나보다 강인한 애라서 모든 것을 꾹 참아내고 열심히 나를 위로하고 달래주었지. 그 모습을 네가 봤더라면 그 애는 정말 천사야. 하지만 하느님의 자비 덕분에 우리의 고통은 끝이 났단다. 스비드리가일로 부시가 마음을 고쳐먹고 자기 잠을 쓸 뉘우치더니 두녀가 가엾어졌는지 두네치카가 완전히 결백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완전하고 명백한 증거를 마르파 페트로브나 앞에 내놓았어. 다름 아니라 그 애가 그 양반과 함께 정원에 있다가 마르파 페트로브나에게 들키기 전에 몰래 따로 만나 사적인 얘기를 나누자는 그의 집요한 요청을 거절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편지를 한 통 써서 건넸는데 그것이 두네치카가 떠나온 뒤에도 스비드리가일로 부시의 수중에 남아 있었던 거야. 그 편지에서 그 애는 무엇보다도 그가 마르파 페트로브나에게 점잖지 못한 처신을 하고 있다며 몹시 격렬하고 분노에 찬 어조로 꾸짖었고 그는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 아니냐고 끝으로 그러자나도 불행하고 의지할 데 없는 처녀를 괴롭히고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그로서도 얼마나 더러운 일이냐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단다. 한마디로 귀여운 로자 그 편지가 구절구절이 어찌나 고결하고 감동적이던지 그걸 읽으면서 나는 하염없이 울었고 지금도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구나. 그 밖에도 결국 하인들 사이에서도 두냐의 결백을 증명해줄 증거가 나왔는데 항상 있는 일이다만 그들은 스비드리가일로프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았고 또 알았던 거야. 마르파 페트로브나는 완전히 충격을 받아 부인 입으로 우리에게 고백한 대로 한 방 더 얻어 맞은 기분이었다지만 어떻든 두네치카의 결백을 확신하게 되자 그 다음 날인 일요일에 곧장 성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 새로운 시련을 이겨내고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모님께 기도했다더구나. 그런 다음에는 성당을 나와 아무한테도 들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모든 얘기를 하고 쓰라린 눈물을 쏟고 뼈저리게 뉘우치면서 두냐를 껴안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빌었어. 바로 그날 아침 우리 집에서 나가자마자 곧장 조금도 꾸물대지 않고 소도시의 집들을 주에다 돌기 시작했고 가는 곳마다 두네치카를 칭찬하는 말을 늘어놓으며 눈물을 흘리고 그 애가 결백함은 물론 마음 씀씀이와 처신이 고결했음을 새삼 증명했지. 그것도 모자라 두네치카가 자기 손으로 스비드리 가일로프 씨에게 쓴 편지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큰 소리로 읽어주었을 뿐더러 복사까지 하게 했지 뭐냐. 이런 식으로 부인은 며칠을 내리다라 소도시에 모든 사람을 두루 찾아다니지 않으면 안됐고 어떤 사람들이 누구 집을 먼저 들렀다며 언짢아하는 일이 생긴 탓에 이런 식으로 순번이 정해졌고 그래서 어느 집이나 미리부터 자기 순서를 기다렸고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어떤 날 어떤 집에서 그 편지를 읽을 것임을 다들 알고 있었으며 낭독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집이든 다른 지인의 집이든 차례로 그 낭독을 몇 번이나 들었던 사람도 또 몰려들었어. 내 생각으론 이쯤 되면 지나친 너무 지나친 수고였지만 마르파 페트로브나는 워낙에 성격이 그랬지. 적어도 두네치카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지만 이 일의 더러운 면은 그 장본인인 부인이 남편에게 또 넘겨져 모조리 씻을 수 없는 치욕처럼 남게 된 셈이라 나는 그가 안 됐기도 하더라. 이쯤 되면 이 미치광이 같은 양반한테 너무 가혹한 대접을 한 것이잖니 당장의 두녀에게 가정교사 일을 부탁하는 집도 더러 있었지만 그 애가 거절했어. 대체로 다들 갑자기 그 애에게 각별한 존경을 표하기 시작했어. 이 모든 일로 인해 무엇보다도 뜻밖의 사건이 있었고 그 덕분에 지금은 말하자면 우리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뀔 것 같구나. 실은 말이다. 귀여운 로자 두녀에게 혼담을 넣은 사람이 있었고 그 애도 이미 승낙했기 때문에 서둘러 이 얘기를 전하려는 거야. 네 조언도 구하지 않고 진행된 일이긴 하다만 분명히 너도 나나 내 동생에게 서운한 마음은 없을 거다. 너도 짐작이 되겠지만 일이 돌아가는 형편상 우리로서는 너의 대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며 미룰 수가 없단다. 게다가 네가 여기에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니니 모든 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도 없었을 거 아니냐. 일이 진척된 경위는 이렇단다. 신랑감은 이미 칠등관이 된 표트로 페트로부치 루진이라는 사람인데 이 일이 성사되도록 많이 애를 써준 마르파 마르파 페트로부나의 먼 친척이란다. 그쪽에서 부인을 통해 우리와 인사를 나누고 싶다는 뜻을 밝혀와서 응당 우리 집에 초대하여 커피를 대접했는데 이튿날 편지를 보내 극히 정중하게 정언을 하면서 어서 빨리 확답을 달라고 부탁하더라. 워낙에 일이 많고 바쁜 몸이거니와 지금은 서둘러 페트로부르크에 가야 해서 1분 1초도 아까운 거야. 물론 이 모든 일이 너무나 다급하고 예기지 못하게 진척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도 충격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었단다. 그날 내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여러모로 국리도 해봤지. 전도 유명하고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돼 있고 직장도 두 군데나 되고 재산도 이미 넉넉히 있는 사람이야. 사실 나이는 마흔다섯이나 됐지만 상당히 잘생긴 편이라 아직도 여자들의 호감을 살법하고 대체로 몹시 단정하고 점잖은 사람인데 다만 약간 묵뚝뚝하고 고자세를 취하는 것 같긴 하더라. 하지만 첫인상만 그런 것인지도 모르잖니 그래서 미리 일러둔다마는 귀여운 로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페트르부르크에서 그를 만나게 될 텐데 첫눈에 뭔가 마뜻지 않은 점이 보일지라도 평소 네 성미대로 발끈해서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는 말아라. 그가 너에게 좋은 인상을 줄이라 확신한다만 혹시나 싶어하는 말이다. 비단 이 일만이 아니고 대체로 누구든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대할 때 차근차근 신중을 기해야 하고 나중에 가서 바로잡고 씻어내기가 극히 힘든 과오를 범하거나 편견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표트로 페트로비치는 적어도 많은 특징으로 보아 극히 정중한 사람이란다. 우리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자신은 긍정적인 사람이지만 그의 표현대로 우리 신세대의 신념을 많은 부분 공유하며 모든 편견이 적이라고 분명히 말하더라. 그러고도 많은 얘기를 더 했는데 허영심이 제법 강한 편이라 남이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것을 몹시 좋아하는 탓이지만 사실 그런 게 큰 죄는 아니잖니? 나야 물론 뭘 이해했겠냐만은 두냐의 설명으로는 교육을 많이 받지는 못했어도 똑똑하고 착한 사람인 것 같다는구나. 너도 내 동생의 성격을 잘 알잖니? 로자 그 애는 강단있고 현명하고 참을성도 강하고 비록 발끈하는 성미이긴 해도 마음이 넓은 처녀가 아니냐. 그 애의 이런 면은 나도 익히 알고 있지. 물론 지금으로서는 그 애 쪽에서도 그 사람 쪽에서도 딱히 사랑이랄 건 없지만 두냐는 똑똑한 아가씨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천사처럼 고결한 존재니까 남편의 행복을 가꾸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생각할 것이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그 애의 행복을 배려해 줄 것인지 이 점에 관해서도 솔직히 일이 좀 다급하게 성사되게 했지만 우리로서도 일단은 크게 의심할 이유는 없단다. 게다가 그는 몹시 계산적인 사람이니까 두뇌 치카가 자기로 인해 행복해질수록 자신이 누리는 부부간의 행복도 더 돈독해지리라는 사실도 물론 스스로 더 잘 알게 될 거야. 혹시 나중에 무슨 성격 차이나 고질병이 드러나고 사고 방식에 있어 다소 어긋나는 일이 있어도 이런 것에 관한 한 두뇌 치카는 자신이 있다고 제 입으로 말하더구나. 지금부터 걱정할 건 전혀 없다고 앞으로 서로의 태도가 성실하고 올바르기만 하면 웬만한 일은 거뜬히 참아낼 수 있다고 말이야. 가령 내가 보기에도 그가 처음에는 좀 퉁명스러웠는데 이거야 사람이 고지식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틀림없이 그럴 거다. 가령 우리 집을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 이미 결혼 동의를 받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자기는 두냐를 알기 전부터 옛날부터 성실하지만 지참금이 없는 처녀를 반드시 공공한 처지에 처해본 적이 있는 처녀를 아내로 맞을 작정이었다고 하지 않겠니? 그의 설명으로는 남편은 아내한테 아무런 의무도 없어야 하는 반면 아내 쪽에서는 남편을 자신의 은인으로 여기는 편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이라는 거야. 덧붙여 말하자면 그는 내가 쓴 것보다 더 부드럽고 상냥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원래 그의 표현은 잊어버리고 전반적인 생각만 기억이 나는구나. 게다가 절대 미리부터 무슨 의도를 갖고 한 말은 아니고 분명히 얘기에 열중한 나머지 그만 헛말이 튀어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인지 나중에 정정하고 좀 완곡한 표현을 쓰려고 애쓰기도 하더라. 그래도 어쨌거나 말이 좀 투명스러웠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두냐에게 한 소리를 했단다. 하지만 두냐는 오히려 짜증을 내며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라고 대답하던데 그야 물론 옳은 생각이지. 결단은 내리기에 앞서 두네 치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내가 이미 잠든 줄 알고 침대에서 일어나 밤새 방안을 이리저리 서성이더구나. 그러다 마침내는 성상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열렬히 기도를 드렸고 아침이 되자 결단을 내렸다고 똑똑히 말하더구나. 앞에서도 언급했다만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지금 페트르부르크에 간다. 그쪽에 중요한 일들이 있어 아예 페트르부르크에다 공공변호사 사무소를 차리고 싶어 하지.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법적 분쟁과 소송 사건을 취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어느 중대한 사건에서 막 승소했단다. 페트르부르크에 꼭 가야 하는 것도 거기 원로원에 중대한 업무가 하나 있어서란다. 그러니까 귀여운 로자 그는 아마 심지어 두루두루 너에게 큰 도움이 될 사람이고 그래서 나와 두냐가 내린 결론으로는 너는 이제부터 장래의 출세길을 착실히 닦아 나갈 수 있고 내 운명은 이미 분명히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겨도 될 법하구나. 오 그렇게만 되어준다면 그러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정말 주님께서 곧장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구나. 두냐도 그렇게 되기만을 꿈꾸고 있단다. 그 관련으로 우리는 이미 큰 마음을 먹고 페트르 페트로비치에게 몇 마디 운을 띄워봤단다. 그는 신중한 표현을 써가며 물론 자기도 비서 없이는 안 되니까 업무 능력만 있다면야 남보다는 친척한테 월급을 지급하는 편이 응당 더 낫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그러고는 곧바로 대학 공부를 하면서 자기 사무소일을 봐줄 시간을 낼 수 있겠냐며 의구심을 내비치더구나. 이번에는 일이 이렇게 끝났지만 두냐는 지금 그 일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단다. 그 애는 지금 벌써 며칠째 어쩐지 마냥 열해들 떠 나중에 페트르 페트로비치가 맡을 소송사건에서 네가 그의 동료 심지어 동업자가 될 수도 있겠다며 벌써 계획까지 다 짜놨단다. 더군다나 네가 법학부에 다니니 더 잘됐잖니? 나는 로자 그의 생각에 전적으로 찬성할 뿐더러 그의 계획과 희망도 모두 충분히 그럴 듯해 보여서 그 역시 같은 마음이란다. 페트르 페트로비치가 지금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그야 이해할 만한 일이고 한편 두냐는 장래의 자기 남편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 모든 것을 성취하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단다. 그래 그렇게 믿고 있지. 물론 우리는 우리의 장래의 꿈이 이렇다는 등 무엇보다도 네가 그의 동업자가 될 거라는 등 혹시 헛말을 하게 될까 봐 페트르 페트로비치 앞에서는 말을 삼가기로 했단다. 하긴 그는 긍정적인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이 한낱 꿈같은 얘기로만 생각될 테니까 암암없이 매정하게 응수했을 거야. 마찬가지로 네가 대학을 다닐 동안 내 학비를 좀 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절실한 희망에 대해서도 나나 두냐나 아직 입도 뻥끗하지 않았단다. 굳이 말도 꺼내지 않은 것은 첫째, 때가 되면 자연스레 그렇게 될 것이고 괜한 말을 늘어놓지 않아도 분명히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할 것이며 더군다나 네가 사무실에서 그의 오른손이 되줄 수 있을 테니까 적선이 아니라 어엿한 봉급의 형태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잖니 두네치카도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고 내 마음도 딱 그렇구나. 둘째, 굳이 말을 꺼내지 않은 이유는 이제 두 사람이 곧 만나게 될 텐데 너를 그와 대등한 입장에 두고 싶은 마음이 유달리 커서였단다. 두냐가 환희에 차 니 얘기를 하자 그는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상대가 누구든 일단은 직접 가까이서 살펴봐야 하니까 너와 앞면을 튼 다음 자기가 알아서 니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나름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대답하더라 그런데 말이다 내 금쪽같은 로자 아무래도 내가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니? 아무래도 나는 둘이 결혼한 다음에는 같이 살 것 없이 지금처럼 따로 사는 게 더 낫겠다 싶구나 나의 굳은 확신으로는 그가 점잖게 배려하는 자세로 나올 것이고 자기 쪽에서 먼저 나더러 앞으로는 따님과 떨어져 사는 일이 없도록 같이 살자고 제안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아무 말이 없는 것은 물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응당 그렇게 되리라 싶기 때문일 거야 하지만 그래도 내가 거절할 거야 살아오면서 장모와 사위가 마음에 안 맞는 일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거니와 누구한테든 짐이 되고 싶은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고 나한테 얼마간이 남아 빵조각이 있고 또 너나 두뇌치과 같은 자식이 있는 한 나도 한껏 자유를 누리고 싶구나 가능하면 너희 둘 옆에 살 건데 그런데 로자 맨 마지막에 쓰려고 제일 깊은 소식은 아껴두었단다 실은 말이야 내 귀여운 아들아 거의 3년이나 떨어져 있던 우리가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다 함께 모여 셋 모두 얼싸 함께 될 거란다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마는 어쨌거나 나와 두냐가 아주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페테르부르크에 가는 것은 이미 확실히 결정이 됐고 어쩌면 일주일 후가 될 수도 있어 모든 것이 페테르 페트로비치 지시에 달려 있는데 그가 페테르부르크에서 자리를 잡는 대로 곧 우리에게 알려줄 거야 그는 이런저런 생각이 있어서 결혼식을 가능한 한 빨리 치르고 싶다는데 가능하면 아예 이번 육식 기간도 좋고 시일이 너무 촉박해서 안 된다면 성모 승천 대축일 직후에라도 식을 올리고 싶단다 오 너를 내 가슴에 꼭 안게 된다니 얼마나 행복할까 두냐도 너를 만날 기쁨에 완전히 흥분해서는 한 번은 농담 삼아 그저 이 때문이라도 페테르 페트로비치에게 시집갈 마음이 생긴다고 말하더구나 그 애는 천사야 지금은 너한테 아무 말도 쓸 수 없다고 그저 자기는 너와 할 말이 많다고 너무 많아서 지금은 펜을 들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편지 몇 줄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쓸 수가 없어 괜히 속만 상할 거라고만 써달란다 또 너를 꼭 껴안고 한없이 키스를 보낸다는구나 한데 우리가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얼굴을 보게 될지라도 어쨌든 조만간 너에게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보내마 두네치카가 페트로 페트로비치에게 시집간다는 것을 다들 알게 된 지금 갑자기 나의 신용도 좋아져서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바로 이제는 아파나시 이바노비치가 내 연금을 담보로 75루블까지 융통해 줄 것이고 그래서 너에게 25루블 아니 30루블까지도 보낼 수 있을 거다 더 많이 보냈으면 싶다만 우리의 여비가 걱정되는구나 표트로 페트로비치가 워낙 사람이 착해서 수도까지 가는 데 필요한 경비는 일부 부담해 주었고 또 자신에서 우리의 짐과 큰 트렁크도 자기 돈으로 받아주겠다고 말했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페트르부르크에 도착한 다음도 하다못해 처음 며칠이라도 염두에 둬야 하고 거기가 땡전 한 푼 없이 불쑥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잖니 하긴 나와 둔야가 벌써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산해 본 바로 여비는 얼마 들지 않을 것 같더라 우리 쪽에서 철도역까지는 90베르스타밖에 안 되거니와 혹시나 싶어서 우리가 아는 마부일을 하는 어느 농군과도 벌써 합의를 해두었다 나와 둔야 치카는 거기서 별탈 없이 3등 칸을 타고 갈 거란다 그러니까 아마 너한테 25루블이 아니라 확실히 30루블까지는 넉넉히 보낼 수 있을 거야 그나저나 그만 됐다 빽빽이 두 장이나 썼더니 이제는 더 쓸 자리도 없구나 우리 얘기도 다 한 셈이고 그동안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구나 이제 내 금쪽같은 로자 곧 만날 때까지 너를 껴안고 어미로서 축복하마 네 동생 둔야를 사랑해 주어라 로자 그 애가 너를 사랑하듯 너도 그 애를 사랑하고 그 애가 너를 자기 자신보다도 더 한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렴 그 애는 천사이고 로자 너는 우리의 전부 우리의 모든 희망이자 모든 열망이란다 너만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할 거야 옛날처럼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니 로자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세주이신 그분의 은총을 믿고 있는 거니 마음속으로 걱정이 돼서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불신앙에 말려든 건 아닐 테지 혹시 그렇다면 너를 위해 기도하마 얘야 니가 어렸을 때 또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내 무릎에 앉아 혓짤배기 소리로 응알대며 기도하던 일을 떠올려보렴 그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도 잘 지내라 아니 차라리 곧 보자꾸나라고 해야겠구나 너를 꼭꼭 껴안으며 수없이 입을 맞춘다 죽는 날까지 너를 사랑하는 어미 플레리아 라스콜리코바 편지를 펼친 순간부터 읽는 동안 거의 내내 라스콜리코프의 얼굴은 눈물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다 읽고 나자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며 경련으로 일그러졌고 힘겹고 초조하고 심슬그준 미소가 일면서 입술이 실룩거렸다 그는 너무 낡아 얄팍해진 베개를 베고 누워 오래오래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심장도 격렬하게 뛰고 생각도 격렬하게 요동쳤다 급기하는 옷장이나 트렁크 같은 이 시누런 골방이 너무 갑갑해 숨이 턱턱 막혀왔다 시선도 생각도 확 트인 공간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모자를 거머쥐고 밖으로 나갔는데 이번에는 계단에서 누구와 마주칠까봐 겁을 내지도 않았다 그런 건 아예 잊어버린 것이다 그는 브이대로를 가로질러 바실리에프스키 섬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쪽에 무슨 급한 용모가 있는 것처럼 서둘렀지만 실은 습관대로 여기가 어디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속으로 응월대고 수째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기도 하면서 마냥 걷는 것이었고 이 모습에 행인들이 몹시 놀라기도 했다 술 취한 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다 어머니의 편지가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점에 관해서는 단 한 순간도 심지어 편지를 읽는 동안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사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의 머릿속에서 결정이 됐고 그것은 최종적인 결정이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결혼은 있을 수 없다 루지니인지 뭔지 아는 놈 되져버려라 정말 뻔한 일이군 그는 씩 웃으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는데 미리부터 자기 결정대로 될 것이라고 자부하며 표독스러운 승리감에 젖었다 안 돼요 엄마 안 돼 두냐 다들 나를 속일 수는 없지 더구나 내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나를 빼놓고 이를 결정했다며 사과를 하다니 여부가 있나 이제 와서는 팍두를 낼 수도 없다고 생각들 하지만 그런지 아닌지는 두고 봅시다 어디 변명은 또 얼마나 걸작인지 페트르 페트로비치는 어찌나 일이 많은지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라서 결혼도 속성으로 거의 뭐 철로 위에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식이잖아 안 돼 두네치카 니가 나와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은지 훤히 보이고 훤히 알겠다 니가 밤새도록 방을 거닐며 무슨 생각을 그리 열심히 했는지 엄마의 침실에 있는 카잔 성모상 앞에서 무슨 기도를 그리 열심히 했는지는 훤히 알아 골고다를 오는 건 힘들겠지 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런 결정을 봤단 말이지 실무적이고 합리적인 사람한테 시집을 가시겠다 아부도치아 로마 노부나 재산도 두둑이 있고 직장도 두 군데나 되고 우리 신세대의 신념을 공유하고 또 두네치카가 직접 지적한 대로 착할 것 같은 사람한테 말이지 이 같은 이라는 말이 제일 앞권이군 그래 이 두네치카가 이렇게 뭐 뭐 할 것 같은 놈한테 시집을 간다는 말씀 압권이야 정말 압권이다 그나저나 궁금한 걸 엄마가 나에게 신세대니 뭐니 하고 쓴 이유는 무엇일까 그냥 이 인물의 성격을 묘사해 주려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루진 씨를 잘 봐달라고 나를 구슬리려는 숨은 속셈이 있어서일까 오 교활한 사람들 한 가지 정황만 더 설명해 줬더라면 흥미로웠을 걸 즉 그날 밤낮으로 또 요 근래 내도록 저 둘이 서로에게 얼마나 노골적이었을까 저 둘 사이에 말이 전부 솔직하게 오갔던 것일까 아니면 둘 다 서로서로 한 마음 한 뜻인 것을 깨달은 탓에 새삼스레 큰 소리로 전부 말할 것도 또 괜히 헛말을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일까 분명히 어느 정도는 그랬을 것이다 편지를 봐도 훤히 알겠다 엄마 눈에는 그 작자가 약간 투명스러워 보였고 그래서 그 순진한 양반이 도냐에게 자기 생각을 슬쩍 내비쳤겠지 한편 도냐 쪽에서는 물론 화를 내면서 짜증 적긴 어조로 대답했을 테고 여부가 있을까 순진하게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알만한 일이고 더 말할 것도 없이 전부 결정이 났는데 누군들 성질이 나지 않겠냐고 엄마는 또 별소리를 다 쓰는군 도냐를 사랑해 주어라 로자 그 애는 자기 자신보다도 너를 더 사랑한단다라니 아들을 위해 딸을 희생하는데 찬성했으니 엄마도 은근히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운 건 아닐까 너는 우리의 열망이다 너는 우리의 전부야 오 엄마 분노가 그의 내부에서 점점 더 격렬하게 끌어올랐고 지금 루진 씨가 눈앞에 나타났더라면 아마 죽여버렸을 것이다 음 이건 사실이야 그는 머릿속에서 솟아오르는 상념이 회오리를 쫓아가며 생각을 이어갔다 어떤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라니 이건 사실이지 하지만 루진 씨의 속셈은 너무 뻔하다 무엇보다도 실무적이고 착한 사람인 것 같다라니 짐도 자기가 떠맞질 않나 큰 트렁크도 자기 돈으로 받아주질 않나 장난이 아닌걸 참 착하기도 하셔라 여부가 있겠어 한데 저들 둘 약혼여와 그 어머니는 농부가 모는 거적을 덮어 씌운 짐 마차를 빌려 탄단 말이지 괜찮아 겨우 90베르스타만 가면 되고 거기서 별탈 없이 3등간을 타고 갈 거라니 천 베르스타나 되는 거리를 말이지 어지간히 합리적이군 제 분수를 알라는 말이렸다 아무리 그렇기로 서니 이보시오 루진 씨 대체 뭐요 이쪽은 당신의 약혼여잔소 어머니가 여비를 마련하려고 앞으로 받을 연금을 담보로 돈을 꾸는 것을 모를 리가 없잖소 물론 이 경우 당신들은 공의 상거래를 하는 데다가 상호적인 이익과 동등한 지분에 기초한 회사를 차린 셈이니까 비용도 반반씩 부담해야겠지요 하긴 속담에도 밥은 같이 먹어도 담배는 따로 피운다고 하니까요 한데 이 경우에도 워낙 실무에 능한 사람이라 저들을 살짝 속였군 짐 운반비가 저들의 교통비보다 싸게 먹히고 여차하면 공짜로 처리할 수도 있었으니까 저들은 이게 안 보이는 걸까 아니면 훤히 보이는데도 일부러 못 본 채 하는 걸까 그러고선 만족 대만족을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 어떻게 아직은 한낱 꽃봉오리에 불과하고 진짜 과일은 앞으로 실컷 따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 경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이지 이 경우에는 쿠데새 같은 찌찌함이 아니라 모든 일에 깃든 심보가 중요하단 말이다 앞으로 결혼을 한 다음에도 이런 심보로 살겠다는 소리이니 일종의 예언이지 게다가 엄마는 어쩌자고 이렇게 돈을 펑펑 쓰는 걸까 뭘 갖고 페테르부르크에 납시겠다는 거야 달랑 일루불자리 은화 세입 아니면 전호파 말마따나 지폐 두 장을 갖고 음 앞으로는 또 페테르부르크에서 어떻게 먹고 살 생각인 거야 엄마도 어떤 이유로 해서 두녀가 결혼하고 나면 신혼에도 같이 살지 못할 것임을 진지게 알아채지 않았는가 저 상냥한 사람이 분명히 어떻게 헛말을 해서 자기 뜻을 넌 짓이 알렸겠지 비록 엄마는 내가 거절할 거다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아니 대체 엄마는 누구를 믿고 저러는 걸까 연금 120루블에서 아파나시 이바노치에게 진빛을 제하고 남은 돈을 믿고 있나 거기서도 겨울용 머리수건을 뜨고 토시에 술을 놓느라 노안을 혹사하고 있지 않는가 게다가 머리수건은 120루블의 연금에 고작 20루블쯤 보탬이 될까 말까 하는데 내가 이걸 모르겠는가 그러니까 어쨌거나 루진씨 고결한 마음 씀씀이를 믿고 있다는 말이로군 그쪽에서 먼저 그러자고 제안할 거다 제발 하고 통사정을 할 거다 하는 식이지 자 그럼 주머니를 벌려 보시라 보다시피 실러유의 이런 아름다운 영혼들은 항상 이런 식이란 말이야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을 궁작 깃털로 장식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쁜 면이 아닌 좋은 면을 믿으려 하지 설령 동전의 뒷면은 다르리라는 예감이 들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스스로에게 미리부터 참말을 하는 법은 없다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쳐지니까 자기들 손으로 열심히 치장해 놓은 사람에게 호되게 당하기 전까지는 한사꼬 손사래를 치며 진실을 거부하지 한데 루진씨가 훈장이 있는지 어떤지 궁금하군 장담하건대 안나 훈장의 웃기쓰이 금장 위에 달려있고 청부업자나 상인들 집에 식사하러 갈 때는 꼭 달겠지 아마 자기 결혼식에도 달고 나올걸 어쨌거나 빌어먹을 자식이야 그래 엄마야 어쩌겠어 원래 그런 양반이니까 그렇다 쳐도 두냐는 대체 뭐야 친애하는 두네치카양 설마 내가 당신을 모를까봐서요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때 이미 당신은 스무살이 됐지요 당신의 성격이라면 나는 이미 잘 파악했지 엄마는 저기다 두네치카라면 웬만한 일은 거뜬히 참을 수 있다라고 썼지 이런 것쯤은 나도 알고 있었어 이런 것쯤은 2년 반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때 이후 2년 반 동안 이런 것 정확히 두네치카라면 웬만한 일은 거뜬히 참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스비드리 가일러 부시와 그로 인한 온갖 불미스러운 일까지 모조리 참을 수 있었으니 정말로 많은 것을 참을 수 있다는 소리지 자 이제는 어머니까지 가세하여 결혼을 통해 극빈 상태에서 벗어나 남편의 은혜를 입고 사는 여자가 아내로서는 제격이라는 식의 이론이나 늘어놓는 더욱이 거의 첫 만남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는 루진씨조차 참아낼 수 있으리라 상상했단 말이지 그래 설령 그가 사랑은 참 합리적인데 잠깐 헛말을 한 걸로 치더라도 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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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는 한 그런 아이가 아니었고 그리고 뭐 물론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하긴 무슨 말을 하겠는가 스비드리 가일러 부 집안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을 테지 200루블을 벌자고 평생 2도 저도를 떠돌며 가정교사 노릇을 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나의 여동생이라면 차라리 흑인을 착취하는 농장주의 노예나 라트비아인을 착취하는 발트연한 독일인의 일꾼이 될지언정 순전히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려고 자기가 존경하지도 않고 둘이 함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사람과 엮어짐으로써 자신과 도덕적인 감정을 영원토록 야비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임을 나는 잘 알고 있단 말이다 심지어 루진씨가 전부 순금이나 순다이아몬드로 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루진씨의 합법적인 첩이 되는 것을 승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러려고 하는가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수수께끼의 열쇠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사실 뻔한 일이다 자신을 일신의 안락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파는 일은 자신을 파는 일은 없을 아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 이렇게 판다는 것이다 자기가 사랑하고 숭배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문제의 핵심이다 오빠를 오빠를 위해 예수의 예수의 도로 학교도 사무소 여기를 하다 진정한 예를 들어 하다 하다 이런 딸이라도 희생한들 어떠랴 오 온당치 못한 사랑스러운 마음들이여 아니 이건 또 뭔가 이 경우 우리는 손에 치카의 운명을 거부하지 않는 셈이자는가 손에 치카 손에 치카 마르멜라도 봐 이 세상이 지속하는 한 영원할 손에 치카 너희 둘은 모두 희생을 희생의 크기를 완전히 죄받던가 그런가 감당할 만할까 이익이 될까 합리적일까 두네 치카 손에 치카의 운명이 루진 씨와 함께하려는 운명보다 전혀 더 추악할 것이 없음을 알고나 계신지 여기에는 딱히 사랑이랄 것은 있을 수 없지만 하고 엄마는 쓰고 있다 아니 사랑은 고사하고 존경조차 있을 수 없다면 오히려 진즉부터 혐오와 경멸과 염증만 있다면 그렇다면 어떨텐가 그렇다면 고로 또다시 각별히 청결을 유지해야 되겠군 그렇지 않으신지 어? 이 청결이 뭘 의미하는지는 아시는지 아시냐고요 루진 씨의 청결이 손에 치카의 청결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사실 심지어 그보다 더 나쁘고 더럽고 비열하다는 사실도 아시겠지 왜냐하면 두네 치카 당신은 어쨌거나 넘쳐나는 안락을 즐기겠다는 이속도 있지만 저쪽은 그야말로 굶어죽느냐 마느냐가 문제니까 이런 청결은 두네 치카 비싸게 제법 비싸게 먹힐걸 자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힘에 붙인다면 후회하게 되실까? 남에게는 전부 감춰야 할 비애, 슬픔, 저주, 눈물도 정말 하염없이 많지 않을까? 당신은 마르파 페트로브나와는 다른 사람이잖아? 그럼 엄마는 또 어찌 될까? 지금도 마음이 편치 않아 괴로워하는 양반인데 모든 걸 분명히 보게 될 그때는 그럼 또 나는 아니 정말로 나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나는 당신의 희생 따위는 싫거든 두네 치카 싫어요 엄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아는 절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그는 걸음을 멈칫했다 있을 수 없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네가 대체 뭘 한 건가? 금지라도 할 텐가? 무슨 권리로? 그런 권리를 얻기 위해 네가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줄 수 있나? 학교를 마치고 일자리를 얻으면 너의 운명과 미래를 송두리째 그들에게 바친다? 그런 얘기야 계속 들어왔지만 그것도 아직 미지수이고 지금은? 실상 뭐든 지금 당장 해야 한다 너도 이건 알고 있겠지? 그런데도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지 않은가? 그들도 백로블의 연금과 스비드리가일로프 집에서 받을 봉급을 담보로 돈을 타내고 있자는가? 그들을 어떻게 스비드리가일로프 집안 사람들과 아파나시 이바노비치의 바오루신에게서 보호해 줄 텐가? 이 미래의 백만장자야 저들의 운명을 관장하는 제우스야? 십 년 후라고? 그래 십 년 후면 어머니는 그놈의 머리수건을 뜨느라 또 아마 눈물을 쏟느라 눈이 멀어버릴 테지 못 먹어서 바싹 말라버릴 테고 그럼 동생은? 자 생각 좀 해봐 십 년 후 혹은 요 십 년 동안 동생은 어떻게 될까? 짐작이 가지? 그는 이런 질문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약올리면서 어떤 쾌감까지 느꼈다 하긴 모두 새로울 것도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오히려 오래전부터 굶어온 해묵은 질문이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마음을 찢기 시작하여 급기야 갈기갈기 찢어놓았으니 말이다 지금과 같은 우수가 그의 내부에서 싹 튼 것은 옛날 옛적이지만 그것이 자꾸 자라고 쌓이더니 최근에는 완전히 무르익고 응축되어 끔찍하고 야성적이고 환상적인 질문의 형태를 띠더니 무턱대고 해결을 촉구하며 그의 가슴과 머리를 괴롭혔다 그러던 차 지금 어머니의 편지가 갑자기 천둥번개처럼 그를 내리친 것이다 이제는 이런 질문은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 마음 아파하거나 수동적으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든 해야 한다 그것도 지금 당장 어서 빨리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결단이든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삶을 아예 거부해야 한다 그는 갑자기 미친 듯 흥분하여 소리쳤다 운명을 잇는 그대로 순순히 단번에 영원히 받아들여야 한다 행동하고 살고 사랑할 수 있는 온갖 권리를 거부함으로써 자기 내부의 모든 것을 목졸라 죽여야 한다 더 이상 갈대가 아무데도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냐고요 형씨 갑자기 마르멜로도프가 던진 질문이 떠올랐다 사람은 누구나 어디든 갈대가 있어야 하는 법인데 갑자기 그는 몸소리를 쳤다 역시나 어제부터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이 또다시 그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하지만 그가 몸소리를 친 것은 이 생각이 스쳐갔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는 그것이 스쳐가리라는 것을 알고 또 예감하며 이미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게다가 그 생각이란 어제의 든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한데 차이가 있다면 한 달 전쯤 아니 어제만 해도 한낱 몽상에 불과했던 생각이 이제는 갑자기 몽상이 아니라 뭔가 새롭고 무시무시한 전혀 낯선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며 그 자신도 갑자기 이 점을 의식했던 것이다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멍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서둘러 주위를 두리병거리며 뭔가를 찾았다 좀 앉았으면 싶어서 벤치를 찾는 것이었다 마침 K 산책로를 걷고 있던 참이었다 백걸음쯤 떨어진 곳에 벤치가 보였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걸었다 하지만 도중에 작은 사건이 하나 생기는 바람에 몇 분 동안 온통 주위를 쏟게 되었다 벤치를 살펴보다가 그는 자기보다 스무 걸음쯤 앞에서 한 여자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지금까지 그의 앞에서 어른거린 모든 대상에게 그랬듯 전혀 주위를 기울이지 않았다 가령 집에 가는 도중에도 자기가 걷고 있는 길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벌써 수차례나 있었고 이렇게 걷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그의 앞에서 걷고 있는 여자는 처음부터 눈에 확 들어올 만큼 어딘가 이상한 구석이 있었고 때문에 신압으로 그녀에게 주위를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썩 내키지도 않고 짜증까지 가미된 것 같은 주유였지만 갈수록 점점 더 집요해졌다 그는 갑자기 저 여자의 무엇이 그토록 이상한지 알고 싶어졌다 첫째 그녀는 분명히 몹시 젊은 아가씨였지만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모자도 쓰지 않았을 뿐더러 양산도 장갑도 없이 어딘가 우스꽝스럽게 두 발을 흔들며 걷고 있었다 입고 있는 옷은 가벼운 실크 소재의 원피스였는데 역시나 모양새가 어딘가 몹시 얄궂은 것이 뒤쪽 허리 부분은 잠기는 둥 마는 둥하고 심하는 허리께부터 찢어진 데다가 심하단이 몽땅 축 처져 엉성하게 펄럭이고 있었다 훤히 드러난 목에는 자그마한 스카프를 둘러 놓았지만 어쩐지 삐뚜름하고 비스듬히 뻗쳐 있었다 제일 가관인 것은 여기저기 걸려 넘어질 뻔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아가씨의 엉성한 걸음걸이였다 이 만남이 급기야 라스콜리코프의 모든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가 아가씨와 나란히 서게 된 것은 벤치 옆에서였는데 벤치에 다다르기가 무섭게 아가씨는 널부러지듯 벤치 한구석에 나자빠지며 굉장히 지친 모양인지 등받이에 머리를 젖히고 눈을 감았다 그녀를 들여다보기가 무섭게 그는 그녀가 완전히 취했다는 것을 알아챘다 이런 현상을 지켜보자니 이상하고 얄궂은 기분이 들었다 심지어 자기가 뭘 잘못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다 그의 앞에 있는 것은 16살쯤 아니 15살밖에 안 됐을지도 모르는 굉장히 앳된 얼굴 금발에 자그마하고 예쁘장하지만 부은 것처럼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이었다 아가씨는 사태를 거의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다리를 꼬고 앉은 데다가 다리 위쪽을 지나치게 많이 드러내 놓았는데 모든 징으로 보아 자기가 지금 길거리에 있다는 것도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라 라스콜리코프는 벤치에 앉지도 그렇다고 떠날 생각도 하지 않고 의욕에 빠진 채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이 산책로는 원래도 인적이 드물거니와 한시가 지나면서 우더위가 한층 기승을 부리는 지금은 거의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15걸음쯤 떨어진 곳 한쪽 길가에서 한 신사가 걸음을 멈추었는데 어딜 보나 아무래도 무슨 꿍꿍이가 있어 이 소녀에게 접근하려고 안달이 난 모양이었다 그 역시 분명히 멀리서부터 그녀를 발견하고 따라왔지만 라스콜리코프가 거치적거렸던 것이다 그는 상대를 표덕스러운 눈초리로 노려보면서도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애썼고 이 성가신 건달이 얼른 꺼져주어 자기 차례가 오기를 성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다 워낙에 뻔한 일이었다 서른 살쯤 돼 보이는 이 신사는 건장한 체격에 살집도 두둑하고 혈색도 좋았으며 장밋빛 입술에 콧수염을 기른 데다가 차림새도 몹시 멋스러웠다 라스콜리코프는 그야말로 울컥 화가 치밀어 갑자기 살집이 두둑한 이 멋쟁이에게 어떻게든 망신을 주고 싶어졌다 그는 잠깐 소녀를 그대로 두고 신사 쪽으로 다가갔다 이봐요! 스비드리가일로프! 무슨 볼일이 있어 이러는 거요? 그는 이렇게 고함을 지르며 주먹을 붉근지고 분한 마음에 입에 거품까지 물고 조롱조롱 웃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신사는 눈썹을 찌푸리며 엄한 표정으로 물었는데 가쟁스럽고 놀랍다는 투였다 썩 꺼지란 소리요! 이 깡패 같은 새끼가 어디 건방지게 그러고서 그는 승마용 채찍을 휘둘렀다 라스콜리코프는 이 건장한 신사가 자기 같은 사람은 둘도 거뜬히 해치울 수 있다는 사실은 고려하지도 않고 곧장 주먹을 쥐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가 뒤에서 그를 붙잡았는데 그들 사이에 순경이 뛰어든 것이었다 그만더래요 여러분! 공공장수에서 싸우지들 말라고요! 뭐 때문에 이러는 거요? 대체 뭐하는 사람이요? 그는 라스콜리코프의 누더기 같은 옷을 뜯어보며 엄격한 어조로 물었다 라스콜리코프는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히쿠디끗한 코스염과 구렛나루를 기른 눈눔한 군인의 얼굴에 눈빛을 보니 말이 좀 통할 것 같은 사람이었다 마침 당신이 필요하던 참입니다 그가 상대의 발을 잡으며 소리쳤다 저는 전에 대학생이었던 사람으로서 이름은 라스콜리코프입니다 이 점은 당신도 알아볼 수 있을 거요 그러면서 신사 쪽을 보았다 같이 가십시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고서 순경이 손을 잡고 벤치 쪽으로 데려갔다 자, 보십시오 고주망태가 돼서 지금 이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분인지 누가 알까만은 직업 여성인 것 같지는 않아요 틀림없이 어디서 억지로 술을 퍼먹이고 속인 모양인데 더군다나 처음 있는 일이고 아시겠지요? 그러고는 그냥 거리로 내보낸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원피스는 찢어졌고 또 옷을 입은 꼴을 보시라고요 자기가 직접 입은 것이 아니라 남이 입혀준 것이고 그것도 서툰 남자의 손이 한 일이라고요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이쪽을 보십시오 제가 방금 덤벼들려고 했던 이 멋쟁이는 저도 모르는 사람 오늘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방금 길을 걷다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그녀를 알아보고는 지금 접근해서 낚아채고 싶어진 겁니다 그녀의 상태가 이 모양이니까 어디로 슬쩍 데려가고 싶어진 거죠 분명히 그럴 겁니다 제 생각이 틀렸을 리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녀에게 눈독을 들이고 뒤쫓아오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다만 제가 거치적거리니까 지금 제가 사라져주기만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좀 물러나서 담배를 마는 척 파악하며 서 있군요 어떻게 하면 저자가 그녀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녀를 집까지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순경은 대본의 사태를 파악하고서 이리저리 생각을 굴려보았다 뚱뚱한 신사라면 물론 충분히 알만하고 이제 남은 문제는 이 소녀였다 방범대어는 그녀를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려고 몸을 숙였는데 그의 얼굴에는 진심으로 안쓰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이고 딱해라 그가 고개를 내저음에 말했다 아직 완전히 어린 애인걸 톡톡이 속았구먼 그렇지 않고서야 이봐요 아가씨 그는 그녀를 부르기 시작했다 어디 살아요 아가씨는 피곤해 지친 흐리멍덩한 눈을 개슴츠에 뜨더니 자기에게 질문공세를 퍼붓는 자들을 띵하게 쳐다보다가 한 손을 내져었다 있지 않습니까 라스콜리코프가 말했다 여기 여기 마차를 불러 집까지 데려다 주러 가십시오 여하튼 집 주소는 알아내야 하는데 아가씨 이봐요 아가씨 순경은 돈을 받아들고 다시 말을 시작했다 지금 마차를 불러 내가 직접 아가씨를 데려다 주겠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어디 살아요 꺼져 귀찮게 치근대고 그래 소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한 손을 내져었다 아휴 아휴 정말 골치군 아휴 이게 무슨 창피야 아가씨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는 창피하고 안쓰럽고 분하기도 하여 다시 고개를 내져었다 이거야말로 정말 문제군요 이렇게 라스콜리코프에게 말을 걸다가 그와 동시에 상대방을 다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슬쩍 훑어보았다 이놈도 이상하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리라 이렇게 누더기나 걸치고 있는 주제에 선뜻 돈을 내놓다니 저들을 멀리서부터 발견한 겁니까? 그가 물었다 말했지 않습니까 제 앞에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어요 바로 이 산책로에서요 이 벤치까지 오자 대본에서 저렇게 나자빠진거죠 아휴 요새는 세상에 별 창피스러운 일이 다 있어요 맙소사 이렇게 천진난만한 애가 고주망태라니 톡톡이 속았어 그렇지 않고서야 저봐요 치마도 찢어졌고 아휴 요새는 어찌나 더럽게 노는지 가난하긴 해도 점잖은 집안 출신일텐데 요새는 이런 애들이 많아졌어요 행색을 봐서는 양갓집 규수 같은데 그러면서 그는 다시 그녀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아마 그에게도 저런 딸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양갓집 규수라도 되는 양 훌륭한 교육을 받은 애들티를 내고 최신 유행이라면 뭐든지 쫓는 딸들이 무엇보다도 하고 라스콜리코프가 부산을 떨었다 저 비열한 놈한테는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저놈이 이 아가씨에게 무슨 몹쓸 짓을 할지 뭘 원하는지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저 비열한 놈 불러설 생각도 하지 않는군 라스콜리코프는 큰소리로 말하며 손으로 곧장 글을 가리켰다 상대방은 그 말을 듣자 다시 성질을 불일 기세였지만 생각을 고쳐먹고는 그저 경멸의 시선을 보내는 것으로 그쳤다 그러고 나서는 천천히 열걸음 정도를 물러났다가 다시 멈춰섰다 고쳐먹었다 저런 작자들한테 내주지 않는 것 쯤이야 할 수 있죠 하사관이 생각에 잠기며 대답했다 어디로 데려다 줘야 할지만 말해줘도 좋으련만 그렇지 않고서야 아가씨 아가씨 그는 다시 몸을 기울였다 그녀는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상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사태를 파악했는지 벤치에서 일어나 원래 왔던 쪽으로 되돌아 가려고 했다 책 철면피 같은 놈들 시근대는 꼬라곤 이렇게 말하며 그녀는 한 번 더 손사래를 쳤다 서둘러 걸음을 떼기는 했지만 아까처럼 심하게 비틀거렸다 멋쟁이는 그녀를 쫓아갔지만 그래도 건너편 오솔길로 걸으며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주지 않을 테니 코스염 순경이 단호하게 말하며 그들 뒤를 따랐다 아휴 요새는 어찌나 더럽게 노는지 그는 한숨을 내쉬며 큰소리로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 순간 라스콜리코프는 뭔가에 톡 쏘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한순간 속이 확 뒤집히는 것 같았다 저기 이봐요 그는 뒤에서 코스염 순경에게 소리쳤다 상대가 몸을 돌렸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신경 끄시라고요 저놈이 재미 좀 보게 내버려 두시오 대체 무슨 상관이요 순경은 통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눈을 휘둥그레 뜨고 그를 쳐다보았다 라스콜리코프는 웃음을 떠뜨렸다 어휴 방범대원은 이런 소리를 내뱉으며 한숨을 내졌고는 멋쟁이와 손의 뒤를 쫓아갔는데 분명히 라스콜리코프를 정신나간 사람이라 그보다 훨씬 더 고약한 뭐로 생각했을 것이다 내 돈 29페이카를 가져가 버렸어 라스콜리코프는 라스콜리코프는 혼자 남게 되자 표덕스럽게 말했다 뭐 저놈한테도 좀 뜯어내고 계집애까지 넘겨주면 그만이야 그렇게 끝낼 밖에 대체 나는 왜 참견을 해서 도와주겠다고 설쳤을까 내가 남을 돕는다고 내게 남을 도울 권리가 있긴 한가 저런 것들이 서로들 산채로 꿀꺽 삼키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게다가 저 29페이카를 선뜻 내주다니 참 어지간하군 아니 그 돈이 내 돈인가 이렇게 이상한 말이 맴도는 와중에도 마음이 몹시 무거워졌다 그는 사람이 떠난 벤치에 앉았다 상념들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아니 대체로 이 순간에는 뭐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힘겨웠다 그는 완전히 망하지경이 되어 모든 것을 잊었다가 나중에 잠에서 깨어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다 불쌍한 계집애 같으니 그가 통빈 벤치 한쪽 구석을 보며 말했다 정신이 들면 좀 울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알게 되겠지 처음에는 그냥 손찌검을 할 테고 그러다가 회초리를 들고 몹시 호되게 톡톡히 창피를 주며 때릴 테고 그러고는 아마 쫓아내겠지 설령 쫓아내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다리야 프렌체브나 같은 여자들이 냄새를 맡을 테고 저 계집애는 이리저리 정신없이 불려다닐 테지 그러다가는 즉시 병원행위고 그 다음 그 다음에는 또 병원행위고 술에 술집을 전전하고 그 다음에는 또 병원행위고 2,3년 있으면 병신이 되고 고작 19 아니 18 밖에 안 되는 인생이 이렇게 마감될 테지 아니 내가 이런 애들을 못 봤던가 어쩌다 그렇게들 됐지 바로 저러다 그렇게 됐던 거야 셋 아무렴 어때 흔히들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하지 매년 그 정도의 비율은 그렇게 악마에게든 여하튼 어디론가 사라지게 마련이고 분명히 나머지를 싱싱하고 유지하고 방해하지 않도록 말이야 비율이라 사실 저들에겐 참 멋진 말일 테지 무척이나 위안을 주고 또 과학적이니까 비율이 그렇다고 말하면 염려할 것도 전혀 없다는 시기거든 만약 다른 말을 썼더라면 뭐 그때는 더욱더 찜찜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행여 두네 치카가 어쩌다 그 비율에 끼게 되면 어떡한담 이 비율이 아니라 저 다른 비율에 한데 나는 대체 어딜 가는 거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상하군 뭔가 볼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편지를 다 읽자마자 나왔지 바실리에프스키 섬에 사는 라주미인에게 가는 길이었고 그래 거기야 이제야 기억이 나는군 하지만 대체 무슨 일로 그리고 어쩌다 하필이면 지금 라주미인을 찾아갈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일까 주목할 만한 일인걸 그는 스스로도 놀랐다 라주미인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사귄 친구 중 하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라스콜리코프가 대학 시절 친구가 거의 없었고 모든 사람을 멀리했으며 누구를 찾아가지도 않고 또 누구를 자기 집에 들이는 것도 버거워했다는 점이다 하긴 그들도 모두 인해 그를 외면해 버렸다 다같이 모이는 자리나 대화, 놀이 등 그 어디에도 그는 왠지 끼지 않았다 공부라면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했고 그 덕분에 존경도 받았지만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는 않았다 그는 몹시 가난하면서도 왠지 거만하다 싶을 만큼 오만하고 비사교적이었으며 속에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 같았다 어떤 학우들에게는 그가 지적인 성숙 지식의 양 신념의 측면에서 자기들을 능가하는 양 전부 어린애 대하듯 깔보는 것처럼 또 자기들의 신념과 관심사를 뭔가 천박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그가 라주미인과는 왠지 잘 어울렸는데 다시 말해 어울렸다기보다는 좀 더 사교적이고 솔직한 사이였다 하긴 라주미인이라면 다른 식의 관계도 불가능했다 그는 이례적일 만큼 명랑하고 사교적인 데다가 단순하다 싶을 만큼 착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이 단순한 밑에 깊이와 품위가 감춰져 있었다 그와 절친한 축에 드는 하구들은 이 점을 잘 이해하고서 다들 그를 좋아했다 이따금씩 그는 정말로 단순하게 굴었지만 절대 멍청하지는 않았다 외모도 강렬한 인상을 주었는데 끼가 크고 말랐으며 검은 머리카락에 항상 수염을 톱수룩하게 기르고 다녔다 이따금씩 난동을 부리는 일도 있어 장사로 이름을 날렸다 어느 날 밤 모임에서 그는 키가 시비베르쇼크나 되는 경관을 한 방에 날려버렸다 술이라면 무한정 마실 수 있었지만 아예 입에 대지 않을 수도 있었다 때로는 용납될 수 없을 만큼 못된 장난을 쳤지만 아예 장난을 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라주미인이 훌륭한 까닭은 또 어떤 실패에도 절대 당황하는 법이 없고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붕 위에서도 살 수 있고 지옥 같은 굶주림과 이례적인 혹한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 몹시 가난했고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 그야말로 혼자 힘으로 생계를 꾸려나갔다 샘물을 물론 일감의 샘물을 무수히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한 번은 겨울 내내 방에 불을 전혀 떼지 못하면서도 추우면 잠이 더 잘 오기 때문에 이 편이 더 기분 좋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지금은 그도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그다지 오래 가지 않을 것이고 또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서둘러 상황을 개선하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라스콜리코프는 벌써 넉 달은 족히 그의 집에 가지 않았고 또 라주미이는 그의 집이 어디인지도 몰랐다 두 달쯤 전 어쩌다 길거리에서 마주칠 뻔한 적도 한 번 있었지만 라스콜리코프 쪽에서 상대가 자기를 못 알아보도록 얼굴을 돌리고 아예 다른 쪽 길로 건너가 버렸다 라주미이는 그를 알아보긴 했지만 친구 녀석을 괜히 심란하게 만들기 싫어서 그냥 지나쳐 버렸다 정말로 정장도 손 볼 수 있다고 치자 응 그래 그 다음에는 동전 몇 푼으로 내가 뭘 하겠어 과연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인가 사실 웃기지 라주미이는 나한테 가는 것은 자기가 지금 왜 라주미인에게 가는가 하는 의문 때문에 그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심란해 했다 불안한 나머지 극히 평범할 수 있는 이 행동에 뭔가 불길한 징조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 해적인 것이다 이런 설마 라주미인만으로 모든 일을 바로잡으려고 했단 말인가 모든 일의 출구를 라주미인에게서 찾았단 말인가 그는 놀라워하며 자문했다 생각을 하며 그는 이 말을 쓸었고 참 이상한 노릇인데 몹시 긴 상념 끝에 어쩐지 불현듯 갑자기 거의 저절로 아주 이상한 생각이 머릿속으로 떠올랐다 음 라주미인이라니 갑자기 최후의 결단이라도 내리듯 그가 극히 침착하게 말했다 라주미인에게는 가자 물론 가야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 녀석에게는 다음 날 그 일 이후에 가자 그 일이 이미 끝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때 그러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일 이후라니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며 그가 소리쳤다 정말 그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설마 그럴까 그는 벤치를 뒤로 하고 걷기 시작했다 아니 거의 뛰다시피 했다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집에 간다는 것이 갑자기 죽도록 역겨워졌다 그곳 그 방구석 그 끔찍한 장롱 속에서 그것이 벌써 한 달이 넘도록 무릎 익지 않았는가 그는 발길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다 신경질적인 전율은 열병 같은 상태로 바뀌었다 오한마저 느껴졌다 날이 이렇게 푹푹 찌는데도 몸이 으슬으슬해졌다 그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어떤 내적인 필연성에 따라 마주치는 모든 대상을 열심히 살펴보기 시작했고 힘겹게 기분전환 거리라도 찾는 듯 했지만 썩 잘되지 않자 쉴 새 없이 상념에 접권했다 다시 몸을 부르르 떨며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봤을 때는 자기가 방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심지어 어딜 걷고 있는지도 이내 잊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그는 바실리에프스키 섬을 다지나 말라야 네바로 나온 뒤 다리를 건너 군도로 돌아왔다 도시의 먼지와 석회 가루 서로 짓누를 듯 빽빽이 들어찬 거대한 건물들만 봐온 터라 녹음과 신선한 공기를 대하자 처음에는 피로에 절었던 눈이 즐거워졌다 이곳에는 숨이 막히는 기분도 악취도 선술집도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새롭고 상쾌한 감각도 곧 병적이고 초조한 감각으로 바뀌어 버렸다 이따금씩 그는 녹음이 우거진 별장 앞에 멈추어 서서 울타리 안을 바라보다가 먼 곳 발코니와 테라스에 나와 있는 아름답게 차려입은 여인들과 정원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봤다 특히 꽃이 그의 관심을 끌어 무엇보다 오래 바라보았다 화려한 마차 말을 타고 있는 남녀들과도 마주쳤다 그는 호기심 어린 눈길로 그들을 배웅했지만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잊어버렸다 한 번 한 번은 걸음을 걸음을 멈추고서 수중에 있는 돈을 세보았다 30 코페이카 정도였다 20은 순경에게 3은 나스타시아에게 편지 배달값으로 주었고 그러니까 어제 마르멜라도프 가족에게 준 돈은 47 내지는 50 코페이카였다는 소리로군 이렇게 돈 계산을 하며 생각을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대체 왜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는지도 곧 잊어버렸다 싸구려 음식점 같은 요식업소 옆을 지날 때 이 일이 떠올랐고 뭘 좀 먹고 싶은 느낌이 들었다 음식점 안으로 들어간 그는 보드카를 한 잔 마시고 뭔가 속이든 피로그 하나를 먹었다 피로그는 기를 나온 다음에 마저 다 먹었다 보드카를 마신지 워낙 오래되어 한 잔만 마셨는데도 금방 치기가 돌았다 갑자기 다리가 무거워지고 무자비하게 주름이 밀려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페트로프스키 점까지 왔을 때 이미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걸음을 멈추더니 한길에서 벗어나 관목 숲으로 들어간 다음 풀밭 위에 쓰러져 이내 잠이 들었다 병적인 상태에서 꾸는 꿈은 이례적일 만큼 입체적이고 선명하며 또 현실과 굉장히 유사하다 때때로 기괴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하지만 상황과 그 모든 것이 전개되는 과정은 너무나 그럴듯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섬세하고 예기치 못한 그러면서도 그 광경을 예술적으로 완성해 주기에 충분한 디테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설령 꿈을 꾼 자가 푸시킨이나 투르게네프 같은 예술가일지라도 생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런 꿈 이런 병적인 꿈은 항상 오랫동안 기억되어 인간의 교람되고 흥분한 조직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라스콜리코프는 무서운 꿈을 꾸었다 고향 소도시에 살던 무렵 어린 시절이 꿈에 나왔다 그는 7살쯤 됐고 축제일을 맞아 저녁 무렵에 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산책하는 중이다 날은 흐리면서도 숨막힐 듯 후덥지근하고 장소는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습과 완전히 똑같다 심지어 기억 속의 그곳이 지금 꿈속에 나타난 모습보다 훨씬 더 흐릿할 정도였다 소도시는 확 트여 한눈에 다 보이고 주위에는 버드나무 한 그루도 없다 어딘가 아주 멀리 저 하늘 끝에 숲이 거무스름하게 보인다 소도시 맨 끝에 있는 밭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술집이 큰 술집이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며 그 옆을 지날 때면 항상 공포와 같은 몹시 기분 나쁜 느낌을 안겨주곤 했다 거기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다들 고함을 질러대고 껄껄 웃어대고 욕설이 오가고 목신 추잡한 소리로 노래를 불러대고 걸핏하면 싸움판을 벌였다 술집 주위에는 항상 그렇게 술취한 무서운 낯짝들이 어슬렁거리는 그들 그들 마주치면 그는 아버지에게 바싹 달라붙은 채 온몸을 발발 떨었다 술집 옆으로 난 새길 같은 길에는 항상 먼지가 자욱했고 그 먼지는 또 항상 시컴했다 길은 구불구불 더 멀리까지 뻗어 300걸음쯤 떨어진 지점에서 소도시의 묘지를 끼고 오른쪽으로 꺾어졌다 묘지 한가운데에는 초록색 지붕이 달린 석주 교회가 있는데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할머니의 추도 미사를 드리러 부모님과 함께 1년에 두 번쯤 찾던 곳이었다 그럴 때면 항상 쿠치아를 하얀 접시에 담아 넵킨에 싸서 가져갔는데 쌀로 만든 건포도로 십자가 모양을 낸 달달한 것이었다 그는 이 교회를 교회 안에 있는 대개의 경우 틀을 씌우지 않은 고풍스러운 성화들과 머리를 덜덜 떠는 늙은 사제를 좋아했다 묘석이 있는 할머니의 무덤 옆에는 태어난 지 여섯 달 만에 죽은 남동생의 자그마한 무덤도 있었다 그는 남동생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기억할 리도 없지만 남동생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기 때문에 묘지를 방문할 때마다 그 무덤 앞에서 경건하고 공손하게 성호를 긋고 절을 하고 거기에 입을 맞추었다 자 그가 꿈에서 꿈에서 보는 장면은 이렇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묘지로 난 길을 걸으며 술집 옆을 지나고 있다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두려움에 떨며 술집을 둘러본다 특이한 광경이 그의 주위를 끈다 이번에는 거기서 한판이 벌어져 화려하게 차려입은 소시민 여자들이며 아낙네들이며 그 남편들이며 온갖 어중이 떠중이가 한 무리를 이루고 있다 다들 술에 취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술집 현관 옆에는 짐마차가 서 있는데 좀 이상한 짐마차이다 커다란 짐마차로 보통 커다란 짐말이 메어져 있고 물품과 술통을 나르는 데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렇게 긴 갈기와 굵직한 다리를 뽐내는 거대한 짐말이 짐이 없는 쪽보다 짐이 있는 쪽이 차라리 더 가뿐하다는 듯 유유자적 고른 거름을 떼 놓으며 조금도 지친 기색 없이 무슨 산더미 같은 짐을 씻고 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항상 좋았다 하지만 지금은 이상한 노릇인데 이렇게 커다란 짐마차에 작고 빗성마른 젓갈색 농사용 안마를 매놓았다 그것은 그도 종종 보아왔거니와 때때로 무슨 장작이나 건초더미 같은 짐을 높이 씻고 가면서 죽을 힘을 쓰는 종류의 말로써 특히 진흙탕이나 바퀴 자국에 빠질라 치면 항상 농군들에게 채찍으로 호되게 정말 호되게 얻어맞고 떼때로 떼때로 곧장 낯짝과 눈을 얻어맞기도 하는 것이었다 이런 장면을 보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 그는 거의 울음을 떠뜨리지만 엄마는 그런 글을 향상 창가에서 멀리 떼놓고 냈다 자 한데 갑자기 사위가 몹시 시끌시끌해진다 술집에서 고함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발랄라이카를 켜면서 곤드레 만드레 취한 덩치가 무척 큰 농군들이 울긋불긋한 루바슈카를 입고 외투를 걸친 채 나온 것이다 자 타라고 다들 타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데 아직은 젊고 목이 굉장히 굵고 얼굴은 살도 뒤룩뒤룩 찌고 홍다무처럼 붉다 전부 태워다 줄 테니까 다 타라고 하지만 즉시 웃음과 아유가 울려퍼진다 다 타라고 태워다 주겠다 이봐 미콜카 자네 제정신인가 저런 안마를 저런 짐마차에 매놓다니 저 젓갈색 안말은 틀림없이 스무살은 족히 될거야 이보게들 타 다들 태워다 주겠다니까 미콜카는 또다시 이렇게 수리치며 제일 먼저 짐마차에 뛰어올라 코피를 쥐고 온몸을 쭉 퍼며 마부석에 선다 밤샘 밤샘 말은 아까 마트베이가 몰고 가버렸거든 그가 짐마차에서 소리친다 이 안말 때문에 이보게들 나는 아주 복장이 터질 지경이야 당장 쳐 죽였으면 싶어 뭐기만 공짜로 툭 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타란 말이야 마구 달리게 해 주지 신나게 달릴 걸 그러고서 그는 채찍을 손에 쥐고 쾌감을 느끼며 젓갈색 안마를 갈겨줄 태세를 갖춘다 타라는데 왜 들리래 군중 속에선 껄껄 웃음이 터져 나온다 들었나 마구 달리게 해 준다는군 저녀는 벌써 10년째 제대로 달려보지도 못했을걸 지금부터 달릴 거야 인정사정 볼 것 없어 이보게들 다들 각자 채찍을 들고 자 준비 올커니 마구 갈겨보자 다들 껄껄 웃고 농지거리를 주고받으며 미콜카의 짐마차에 올라탄다 여섯 명 정도가 탔는데 자리는 더 있었다 그들은 뚱뚱하고 볼이 발그스레한 어떤 아낙내를 태운다 그녀는 붉은 무명옷을 입고 구슬이 달린 두건을 쓰고 발에는 모피 실내화를 신고 있는데 호두를 까면서 깔깔 웃고 있다 주유의 군중도 마구잡이로 웃어댄다 어떻게 웃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렇게 비실비실한 한 마리 저런 무게를 싣고 달릴 거라니 짐마차에 탄 청년 두 명이 미콜카를 도우려고 즉시 각자 채찍을 든다 이랴! 소리가 울려 퍼지자 여인 말은 죽어라 용을 쓰며 몸을 비틀지만 달리는 건 고사하고 거의 한 발짝도 떼놓지 못한 채 그냥 다리만 허우적대며 힝힝 될 뿐 콩알처럼 쏟아지는 세 사람이 채찍질에 점점 주저앉는다 짐마차와 군중 사이에서는 웃음소리가 한층 더 꺼지지만 미콜카는 화를 버럭내고 자기 분을 못 이겨 채찍질에 더욱더 힘을 가하는데 꼭 앞마리 달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나도 태워줘 이보게들 이 일에 구미가 당긴 어느 청년이 군중 틈에서 소리친다 타! 전부 타라! 미콜카가 소리친다 전부 태워다 주지 채찍을 갈길 테다 그러고서 죽어라 채찍을 휘갈기는데 어찌나 성질이 났는지 이미 뭘로 때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빠! 아빠! 하고 그가 아버지에게 소리친다 아빠! 저 사람들 뭐하는 거야? 아빠! 불쌍한 말을 마구 때리고 있잖아 가자! 어서 가자! 아버지가 말한다 술에 취해서 못된 장난을 치는 거야 바보 같은 놈들 가자! 보지 말고 그러고서는 그를 데려가려고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말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간다 하지만 불쌍한 말은 이미 상태가 나쁘다 숨을 얼떡이며 걸음을 멈추었다가 또다시 몸을 비트는 것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죽을 때까지 갈겨라! 이콜카가 소리친다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걸 제대로 갈겨주마 아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이 망할 놈아 군중 속에서 한 노인이 이렇게 외친다 저런 말이 저만한 짐을 나르는 꼴은 본 적도 없군 다른 사람이 덧붙인다 정말 돼지게 할 참이야? 또 다른 사람이 소리친다 그냥 내버려둬! 내 맘이야! 나는 내 멋대로 한다! 더 올라타라! 다들 올라타! 반드시 달리도록 하겠어! 갑자기 커다란 웃음이 일제히 터져 나오면서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다 앞말은 점점 더 거세지는 채찍질을 참지 못하고 기진맥진한 채 뒷발질을 치기 시작했다 노인도 참지 못하고서 희죽 웃었다 정말 그럴만도 한 것이 저렇게 비실비실한 앞말 주제의 뒷발질까지 군중 속에서 청년 두 명이 또 채찍을 하나씩 얻어와 말을 옆에서 후려치려고 달려든다 각자 자기가 있는 쪽에서 말이다 저년의 낯짝을 눈을 갈겨 눈을! 미콜카가 소리친다 자 노래를 부르자 이보게들 짐마차에서 누군가가 소리치자 짐마차에 탄 사람들이 전부 맞장구를 쳐준다 질퍼난 노래가 울려 퍼지고 템버린이 짤랑이고 후렴으로 휘파람이 따라 나온다 아낙내는 호두를 까며 깔깔 웃어댄다 그는 말 옆으로 달린다 앞으로 달려나간다 말이 눈을 눈을 정통으로 얻어맞는 것이 보인다 그는 운다 가슴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쏟아진다 후려치는 채찍아 나가 그의 얼굴을 스치지만 느끼지도 못한 채 손을 비비고 울부짖으면서 고개를 내저으며 이 모든 작태를 꾸짖는 턱수염을 허옇게 기른 허연 노인에게 달려든다 한 아낙내가 그의 손을 붙잡고 데려가려 하지만 뿌리치고서 다시 말에게 달려간다 마르님이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한 번 더 뒷발질을 치기 시작한다 이 망할 것 같으니! 미콜카가 분해차서 구함을 지른다 그는 채찍을 집어던지고 몸을 숙여 집마차의 밑바닥에서 길고 굵직한 끌체를 꺼내 양손으로 그 끝을 잡고 힘껏 젓갈색 앞말 위로 휘두른다 박살내기는 걸 주위에서들 소리친다 죽이겠소? 내 맘이야! 미콜카가 소리치며 있는 힘껏 끌체를 내리친다 둔탁한 타격소리가 울려 퍼진다 전현을 후려쳐! 후려치라고! 왜들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군중 속에서 몇몇 목소리가 이렇게 외친다 비콜카는 또 한 번 끌체를 휘둘러 있는 힘껏 철양한 마르의 등을 한 번 더 후려갈긴다 말은 뒤로 나자빠지며 털썩 주저앉더니만 그래도 펄쩍 뛰면서 일어나 몸을 비튼다 짐을 끌려고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사방 팔방으로 비틀어댄다 하지만 사방에서 여섯 개의 채찍이 퍼붓고 끌체가 다시 올라갔다가 세 번째로 떨어지고 이어 네 번째로 유려하게 휘둘러진다 미콜카는 단번에 숨통을 끊어놓지 못하자 수째 미쳐날뛴다 끈질긴데 주위에서들 소리친다 이제는 틀림없이 뻗을 거야 이보게들 저녀는 이제 끝장이야 군중 속에서 신이 난 어느 구경꾼이 외친다 도끼로 쳐야지 어? 단숨에 해치우란 말이야 또 다른 사람이 외친다 에이 주둥이 닥쳐 비키지 못해? 미콜카는 광포하게 고함을 지르며 글채를 내던지고 다시 집마차 안으로 몸을 숙여 쇠 지렛대를 끌고 나온다 조심해! 그는 이렇게 소리치며 최후의 발악을 하듯 불쌍한 말을 후려친다 일격이 가해지자 앞말은 휘청거리며 털썩 주저앉더니 몸을 움찔 비틀려고 하지만 쇠 지렛대가 또다시 거세게 등을 쿵하고 내려치자 내 다리가 단숨에 꺾인 듯 땅바닥으로 쓰러진다 끝장을 봐야지 미콜카는 이렇게 외치더니 앞뒤를 잃은 사람처럼 집마차에서 펄떡 뛰어내린다 역시나 술에 취해 얼굴이 시뻘겋게 된 청년 몇 명이 채찍이든 지팡이든 끌채든 닥치는 대로 손에 쥐고서 숨이 넘어가는 앞말 쪽으로 달려간다 미콜카는 옆쪽에 서서 쇠 지렛대를 들고 할 일 없이 등을 후려치기 시작한다 앞말은 얼굴을 앞으로 뻗은 채 괴롭게 숨을 내쉬며 죽는다 숨통을 완전히 끊어놨어 군중이 외친다 그런데 인연은 왜 달리지 못했던 걸까 내 맘이라니까 손에 쇠 지렛대를 들고 눈에 핏발을 잔뜩 세운 채 미콜카가 소리친다 서있는 모양새가 더 이상 때릴 상대가 없어 아쉽다는 투이다 자넨 정말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작자군 알만해 군중 속에선 이미 많은 목소리들이 이렇게 외친다 한데 불쌍한 소년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다 비명을 지르며 군중을 뚫고서 젓갈색 앞말에게 달려가 숨이 끊어진 말의 피투성의 얼굴을 붙들고 입을 맞추고 그 눈과 입술에 입을 맞춘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펄쩍 뛰고 미친 듯 흥분해서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미콜카에게 달려든다 바로 그 순간 진작부터 그의 뒤를 쫓고 있던 아버지가 마침내 그를 붙잡아 군중 속에서 데리고 나간다 가자 가자꾸나 그가 말한다 집에 가자 아빠 저 사람들은 왜 불쌍한 말을 죽여버렸을까 그는 흐늦게 울지만 숨이 막히는 바람에 죄어드는 그의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말은 절규가 되어버린다 술에 취해서 못된 장난을 치는 거야 우리 일이 아니다 가자 아버지가 말한다 그는 아버지를 두 손으로 껴안지만 가슴이 죄어온다 죄어온다 숨을 돌리고 피명을 지르고 싶지만 잠에서 깨어난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고 머리카락마저 축축해진 채 숨을 헐떡이면서 잠에서 깬 그는 공포에 사로잡혀 몸을 일으켰다 다행이다 그냥 꿈이었구나 나무 밑에 앉아 숨을 깊이 들이쉬며 그가 말했다 하지만 대체 왜 이럴까 열병이 나는 건 아닐까 무슨 꿈이 이렇게 추하담 그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느낌이었다 마음은 심란하고 어두웠다 그는 팔꿈치를 무릎에 올려놓고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맙소사 그가 부러지셨다 설마 설마 내가 정말로 도끼를 들고 사람이 머리를 내리치게 될까 설마 그 두개골을 박살내려는 걸까 끈적끈적하고 따뜻한 피 위로 미끄러지며 자물쇠를 부수고 도둑질을 하고 벌벌 떨 것인가 온통 피범벅이 된 몸을 감춘 채 도끼를 들고 맙소사 설마 이 말을 하며 그는 사신나무 떨듯 벌벌 떨었다 대체 나는 왜 이러는 걸까 그는 다시 몸을 일으키며 소스라치게 놀란 듯 생각을 이어갔다 내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리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잖은가 그러면서 왜 지금까지 나 자신을 괴롭혔던 것일까 어제 어제 어제만 해도 저 시험 삼아 가봤던 어제만 해도 내가 참아내지 못할 것임을 절실히 깨닫지 않았던가 한데 이제 와서 또 왜 이러는 걸까 왜 왜 아직도 주저하고 있을까 어제만 해도 계단을 내려오며 이건 비열하다 더럽다 천박하다 정말 천박하다라고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았던가 맨 정신으로는 생각만 해도 매스껍고 소름이 돋는다 아니 나는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견뎌내지 못할 거야 이 모든 계산에 어떤 회의도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이 한 달 동안에 결정된 이 모든 것이 대나처럼 분명하고 대수학처럼 오를지라도 말이다 맙소사 어쨌거나 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대체 왜 지금까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곳까지 들어온 것이 의아스러운 듯 놀라워하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티다리를 향해 걸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활활 타오르고 사지에는 기운이 쭉 빠졌지만 숨 쉬는 것은 갑자기 한결 더 가벼워진 것 같았다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온 저 무서운 짐을 이미 던져버렸다는 느낌이 들어 갑자기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졌다 주여 그는 기도했다 저에게 저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저 빌어먹을 저의 몽상을 단념하겠습니다 다리를 건너며 그는 조용히 차분한 마음으로 네바강을 빛나는 붉은 태양의 빛나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몸에 기운이 없음에도 어떤 피로감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가슴속에서 한 달 내내 골마온 종기가 갑자기 터진 것 같았다 자유 자유 이제야 그는 저 주문과 마법과 현혹 홀림에서 자유로워진 것이다 훗날 그가 이 무렵을 또 요 며칠간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순간순간 이것저것 하나하나 떠올렸을 때 항상 미신에 사로잡힐 만큼 충격을 안겨주는 정황이 본질적으로 별로 특이하지는 않으나 나중에는 계속 그의 운명에 있어 어떤 개시처럼 여겨진 정황이 하나 있었다 바로 이런 정황이었다 그는 녹초가 될 만큼 피곤했던 터라 집까지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로 가는 것이 제일 편했을 텐데도 구태여 왜 쓸데없이 빙빙 둘러야 하는 샛나야 광장을 지나 집으로 돌아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아주 많이 둘러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또 전혀 불필요한 수고였다 물론 자기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지도 잊은 채 집으로 돌아가는 일도 수십 번이나 있었다 하지만 대체 왜 하고 그는 항상 묻고 냈다 대체 왜 그에게 있도록 중대하고 결정적인 동시에 극도로 우연한 만남이 샛나야 광장에서 그것도 하필이면 지금 이 시각 인생에서 이런 순간을 맞이하고 또 이런 정신 상태일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 즉 그 만남이 그의 운명에 그야말로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정황에서 이루어진 것일까 꼭 일부러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가 샛나야 광장을 지나간 시각은 9시경이었다 판매대 판매대든 좌판이든 큰 노점이든 작은 노점이든 상인들은 모두 가게 문을 닫거나 상품을 지우고 정리한 뒤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낮은 층에 위치한 싸구려 음식점 근처 샛나야 광장의 건물들의 더럽고 악취나는 마당 무엇보다 선술집 주변에는 온갖 종류의 수공업자와 비롱뱅이가 수없이 우글대고 있었다 라스콜리 쿠프는 별 목적 없이 거리에 나올 때면 이곳이나 이 근처의 골목 하나하나가 유달리 좋았다 여기서는 그의 누더기에 거만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으며 누구의 눈에도 거슬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입고 다녀도 됐다 케이 골목의 모퉁이에서 한 소시민과 아줌마 즉 그의 아내가 두 개의 판매대를 앞에 둔 채 실 노끈 사라사 스카프 등의 상품을 팔고 있었다 그들도 막 집에 갈 참이었지만 마침 찾아온 한 지인과 얘기를 하느라 꿈을 대는 중이었다 그 지인이 바로 리자베타 이바노브나 혹은 보통 그냥 리자베타라고 부르는 노파 알류나 이바노브나의 동생이었으며 그 노파가 곧 14등간의 미망인이자 전당포 주인으로서 어제 라스콜리코프가 시계를 전당 잡히고 시험삼아 가보았던 노파였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리자베타에 관해 모든 것을 알았고 그녀 쪽에서도 그를 대충은 알았다 그녀는 키가 크고 못생기고 거의 백지에 가까울 만큼 겁이 많고 온순한 서른다섯 살의 처녀로서 언니 집에서 완전히 노예처럼 살면서 언니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얻어맞는 것도 감수해야 했다 바로 그녀가 보따리를 안고 뭘 골똘히 생각하는 것처럼 소시민과 아줌마 앞에 서서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 쪽에서는 유달리 열을 올리며 그녀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라스콜리코프는 갑자기 그녀를 발견하자 비록 놀랄만한 일은 전혀 아니었음에도 마음속 깊이 놀란 것 같은 어떤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리자베타 이바노부나 당신이 알아서 결정하면 돼요 소시민이 큰소리로 말했다 내일 와요 한 일곱시쯤에 저쪽에서도 와 있을 거요 내일요? 리자베타는 결정을 못 내려겠는지 생각에 잠긴 투로 느릿느릿 말했다 이런 알류나 이바노부나가 어지간히 겁을 준 모양이군요 괄괄한 여자인 상인의 아내가 조잘됐다 당신을 보면 완전히 조그만 어린애같이 뭐예요? 게다가 언니라야 친언니도 아니고 배달은 언니인데다가 마구 부려먹잖아요? 이번 일은 알류나 이바노부나에게는 한마디도 말하지 말아요 남편이 끼어들었다 내 충고하지만 따로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쪽으로 와요 제법 돈이 되는 일이거든요 나중에는 언니도 그러려니 생각해 줄 거요 그럼 올까요? 내일 7시쯤 와요 저쪽에서도 사람이 올 테고요 당신이 알아서 좀 결정해요 우리는 사무바르를 올려놓을게요 아내가 덧붙였다 좋아요 올게요 리자베타는 여전히 생각에 잠긴 채 이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자리를 떴다 라스콜리코프는 그때 이미 그곳을 지나왔기 때문에 더는 듣지 못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으며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그들을 지나쳤다 처음에 느꼈던 놀라움은 신압으로 공포로 바뀌었고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 같았다 내일 저녁 7시 정각에 노파의 동생이자 유일한 동거인인 리자베타가 집을 비울 것이며 따라서 저녁 7시 정각에 노파는 집에 혼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더욱이 갑자기 느닷없이 그야말로 뜻밖의 알게 된 것이다 집까지는 몇 걸음만 가면 됐다 그는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으며 아예 그럴 수도 없었다 하지만 자신의 전 존재로 자기에게는 더 이상 생각의 자유도 의지도 없음을 모든 것이 갑자기 최종적으로 결정됐음을 갑자기 느꼈다 물론 수년 동안 저로의 길을 기다린다고 해도 그때도 이와 같은 의도를 품은 채 그것을 성사시키려 한다면 확실히 지금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이것보다 더 분명한 첫걸음은 기대할 수 없으리라 어떤 경우에도 내일 이러저러한 시각에 자기가 노리고 있는 이러저러한 노파가 집에 오롯이 혼자 있게 되리라는 사실을 최소한의 위험부담만 아는 채 어떤 종류의 아슬아슬한 탐문이나 탐색도 없이 최대한 정확히 또 그 전날 밤에 확실히 알아내기는 어려웠을 테니까 이후에 라스콜리쿠프는 소시민과 그 마누라가 리자베타에게 왜 그들 가게로 오라고 했는지를 어쩌다가 알게 됐다 아주 흔한 용건이라 이렇다 할 특별한 것은 전혀 없었다 외지에서 온 어떤 가족이 형편이 나빠져서 옷가지를 비롯하여 이런저런 여성용 물품을 팔고 있었다 시장에 내다 팔면 이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자 상인을 물색하던 중이었고 마침 리자베타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수수료를 좀 받고 일을 해 주었는데 몹시 정직하고 항상 최저가를 불렀기 때문 즉 처음에 얼마라고 말하면 그걸로 끝이었기 때문에 단골도 많았다 대체로 말수가 적은 데다가 이미 언급한 대로 워낙에 온순하고 걸핏하면 겁을 집어먹는 여자였다 그런데 라스콜리코프는 최근 들어 미신적인 성향이 강해졌다 미신의 흔적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거의 씻기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나중에도 항상 이 모든 일이 어쩐지 이상 야릇하고 신비스럽다고 어떤 특수한 영향이 작용하고 우연의 일치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지난 겨울 평소 앞면이 있던 포코레프라는 대학생이 하리코프로 떠나는 길에 그와 대화를 나누다가 어쩌다가 뭘 전당 잡힐 일이 생기면 노파 알려나 이바노부나에게 가보라면서 주소를 가르쳐 주었다 그때는 과외 수업도 있고 그럭저럭 살만했기 때문에 한동안 노파의 집을 찾을 일이 없었다 한 달 반쯤 전에 그는 그 주소를 떠올렸다 마침 전당 잡힐 만한 물건이 두 개 있었는데 아버지가 남긴 낡은 은시계와 여동생이 헤어질 때 기념으로 선물한 무슨 붉은 보석이 세게 박힌 작은 금반지였다 그는 반지를 가져가기로 했다 노파의 집을 찾아냈을 때는 그녀에 대해 별다리 아는 것도 전혀 없었음에도 첫눈에 억누를 수 없는 혐오감을 느꼈으며 그녀에게 지폐 두 장을 받아들고 돌아오는 길에는 어느 질 나쁜 술집에 들렀다 그는 차를 시켜놓고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상한 생각이 달걀 속의 병아리처럼 그의 머릿속을 쪼아대며 밖으로 나와 그를 온통 사로잡았다 그의 자리 거의 바로 옆에 놓인 다른 탁자에는 그가 전혀 모르고 기억에도 없는 한 대학생과 젊은 장교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당구를 치고 나서 차를 마셨다 갑자기 그는 대학생이 장교에게 전당부업자 알려나 이바노부나 십사등관 미망인 얘기를 하며 주소를 가르쳐 주는 소리를 들었다 이것 하나만도 이미 라스콜리코프는 어쩐지 이상하게 여겨졌다 지금 막 거기서 오는 길인데 마침 여기서도 노파 얘기를 하는 것이다 물론 우연이지만 지금 가뜩이나 예사롭지 않은 어떤 인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차에 마침 누군가가 그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 같았다 대학생이 갑자기 친구에게 그 알려나 이바노부나에 관한 온갖 상세한 얘기를 알려주기 시작하다니 대단한 노파야 그가 말했다 그 노파에게 가면 언제든지 돈을 구할 수 있지 유대인 뺨칠만큼 부자라서 즉석에서 오천도 거뜬히 내줄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일루블짜리 담보물도 소홀히 하지 않아 우리 쪽에도 그 집을 드나들던 녀석들이 엄마나 다만 아주 끔찍한 종자야 그러고서 늘어놓는 이야기인지 그녀가 얼마나 못됐고 변덕스러운지 단 하루라도 기한이 지나면 담보물이 싹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원래의 물건값보다 4배는 낮게 쳐준다느니 이자는 매달 5% 심지어 7%까지 뜯는다느니 등등 열심히 수다를 떨던 대학생은 그 밖에도 노파에게는 리자베타 얘기가 시작되었다 대학생은 어쩐지 유별난 만족감을 곁들어 그녀 얘기를 하면서 줄곧 웃었고 장교는 큰 관심을 보이며 얘기를 듣다가 와이셔츠를 수선해야 하니까 그 리자베타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라스콜리코프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고 단번에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리자베타는 노파의 의부동생으로서 벌써 35살이었다 그녀는 언니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집에서는 요리사와 세탁부 노릇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싹바느질을 하고 남이 마루를 닦아주는 일도 했는데 그 돈을 죄다 언니에게 갖다 주었다 언니의 허락 없이는 감히 어떤 주문도 받지 못하고 어떤 일감도 맞지 못했다 한편 노파는 이미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는데 리자베타도 알고 있는 내용이거니와 그것에 따르면 의자 같은 동산을 제외하면 그녀에게는 땡전한 푼 돌아가지 않았다 돈은 영원토록 의 명복을 빌어 주도록 모조리 엔도의 어느 수도원에 기부하게끔 돼 있었다 한대 리자베타는 관리가 아니라 그냥 소시민의 딸로서 처녀였고 재질이도 못생긴 데다 키만 멀대같이 크고 좀 흰 것 같은 기다란 다리에 항상 찌그러진 염소가죽 신발을 신고 다녔으며 문가짐은 깔끔했다 대학생이 놀라워하며 웃어댄 가장 큰 이유는 리자베타가 수시로 애를 베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아니 엄청 못생겼다면서 장교가 지적했다 그렇지 얼굴이 위장한 군인처럼 거무스름하거든 하지만 엄청 못생긴 건 아니야 얼굴과 눈이 좀 착하게 생겼거든 심지어 아주 그렇지 많은 사람들 마음에 드는 걸 보면 알만하잖아 어찌나 조용하고 혼순한지 말대꾸도 할 줄 모르고 뭐든 다 들어주지 암 들어주고 말고 미소 미소는 또 어떻고 아주 일품이야 설마 너도 마음에 든 거야 장교가 웃었다 워낙 야릇한 구석이 있으니까 아니 그보다는 이런 얘기를 해 주지 나는 이 빌어먹을 노파를 죽이고 금품을 훔쳐도 장담하지만 양심에 찔리는 건 전혀 없을 거야 열을 올리며 대학생이 덧붙였다 창교는 다시 껄껄 웃었지만 라스콜리코프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야 그럼 진지하게 뭐 하나 물어보자 대학생이 열을 올렸다 물론 방금 한 얘기는 농담이지만 한 번 봐 한쪽에 멍청하고 무의미하고 하찮고 못됐고 병든 노파가 있는데 아무에게도 필요도 없거니와 오히려 모두에게 해만 끼치는 존재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를 뿐더러 내일이라도 저절로 죽을지도 모르는 노파야 알겠어 알겠냐고 뭐 알겠어 장교가 열을 올리는 친구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럼 계속 들어봐 다른 한쪽에는 지원을 받지 못해 허무하게 쓰러져가는 젊고 싱싱한 힘들이 있어 그것도 수천씩 지천에 널려 있어 수도원에 들어갈 노파의 돈만 있으면 백개 천개의 선한 일과 기획을 추진하고 손볼 수 있단 말이야 어쩌면 수백 수천의 존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겠지 수십 개의 가정을 가난과 해체와 파멸과 방탄과 성병 병원에서 구해낼 수도 있어 이 모든 것을 그녀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노파를 죽이고 그 돈을 빼앗아라 그리고 그 돈의 도움으로 나중에 전 인류와 공공의 사업을 위해 헌신하라 네 생각은 어때 하나의 하찮은 범죄가 수천 개의 선한 일로 무화될 수는 없을까 하나의 생명을 희생시켜 수천 개의 생명을 붓배와 해체해서 구하는 거지 하나의 죽음과 백개의 생명을 서로 맞바꾸는 건데 사실 이거야말로 대수학이지 뭐야 게다가 저울 전체를 놓고 보면 이런 폐병쟁이에 멍청하고 못된 노파의 목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노파는 해로운 존재니까 이나 바퀴벌레의 목숨 아니 그만둬 못한 목숨이야 남의 목숨을 존먹고 있거든 얼마 전에도 홧김에 리자베타의 손가락을 깨물었는데 하마터면 손가락에 잘려나갈 뻔했지 물론 노파는 살 가치가 없지 장교가 지적했다 하지만 자연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잖아 에이 이봐 그러니까 자연을 수정하고 방향을 틀어주는 건데 그러지 않았다면 편견 속에서 허우적 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러지 않았다면 단 한 명의 위인도 나오지 못했을 테고 말로는 의무다 양심이다 하고 떠들어대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 잠깐만 하나만 더 물어보자 들어봐 아니 너야말로 잠깐만 있어봐 내가 뭐 하나만 물어보자 들어봐 해봐 지금 너는 지금 너는 일장 연설의 열변을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어떤 상태였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형식과 주제만 다를 뿐 아주 평범하고 이미 수차례나 들어온 아주 흔한 젊은이들 특유의 대화와 생각일 뿐이었다 하지만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런 대화와 이런 생각을 듣게 된 것일까 그의 머리 속에서도 똑같은 생각이 막 생겨난 지금 왜 하필이면 노파에게서 그런 생각의 맹화를 막 얻어온 지금 때마침 노파에 관한 대화를 어떻게 된 것일까 이러한 우연의 일치가 항상 이상하게 여겨졌다 이 하찮은 술집의 대화가 앞으로 이래의 진척됨에 따라 그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 정말로 여기에는 어떤 숙명이 개시가 있는 것 같았다 샛나야 광장에서 돌아온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진 채 꼬박 한 시간 동안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날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양초도 없었거니와 불을 켤 생각조차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그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절대 기억할 수 없었다 마침내 마침내 아까처럼 열병의 조짐이 느껴지며 오하니 일었고 소파에 누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기분이 좋아졌다 곧 납덩어리처럼 무거운 깊은 잠이 그를 짓누르듯 덮쳐왔다 그는 여느 때와는 달리 꿈도 꾸지 않고 오랫동안 잤다 이튿날 아침 10시 그의 방에 들어온 나스타시아가 그를 사정없이 찔러댔다 차와 빵을 가져온 것이다 차는 이번에도 몇 번을 우려낸 것이었고 이번에도 그녀 소유의 차 주전자에 담겨 있었다 이런 여태껏 자고 있네 그녀는 붕괴하며 소리쳤다 허구한 날 잠만 자는구먼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머리가 아팠다 일어서는가 싶더니 예의 그 골방에서 몸만 한 번 뒤척이고는 다시 소파 위로 쓰러졌다 또 자려고 나스타시아가 소리쳤다 설마 어디 아픈 거야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차 마실래 좀 있다가 그는 간신히 말을 내뱉더니 다시 눈을 감고 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나스타시아는 그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진짜로 어디 아픈가 봐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몸을 돌려 나가버렸다 그녀는 2시에 스프를 들고 다시 들어왔다 그는 아까처럼 누워 있었다 차는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다 나스타시아는 속이 확 상해서 심술굳게 그를 찔러댔다 아주 늘어지게 자는구먼 그녀는 딱 싫다는 듯 그를 쳐다보며 소리쳤다 그는 일어나 앉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바닥만 바라보았다 어디 아파? 어? 나스타시아가 물었지만 이번에도 대답은 얻지 못했다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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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숟가락을 들고 먹기 시작했다. 그는 식욕도 없이 거의 기계적으로 약간만 서너 숟가락 정도만 먹었다. 두통은 좀 가라앉았다. 식사를 한 다음 다시 소파에 몸을 뻗었지만 이제는 잠이 올 리도 없어서 그냥 꿈쩍도 않고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 엎드려 누워있었다. 한결같이 환영이 어른거렸고 그것은 한결같이 몹시 이상한 환영이었다. 제일 자주 나타난 것은 그가 어디 아프리카나 이집트의 어떤 오아시스에 있는 장면이었다. 대상이 휴식을 취하고 있고 낙타들도 얌전히 웅꾸리고 있다. 주위에는 종려나무가 빙 둘러 자라고 있다. 다들 식사 중이다. 한데 그는 바로 그곳 자기 옆에서 졸졸 흐르는 샘물을 곧장 퍼마시고 있다. 참 상쾌하고 또 경이로울 만큼 푸르고 시원한 물이 알록달록한 돌과 황금빛 광채를 바라는 몹시 깨끗한 모래 위를 달려간다. 갑자기 식에 종치는 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그는 몸을 부르르 떨며 퍼뜩 정신을 차린 뒤 고개를 들고 창문을 내다보았고 지금이 몇 시인지를 가늠해보다가 정신이 완전히 돌아왔는지 갑자기 누가 그를 잡아당긴 것처럼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고는 발꿈치를 들고 문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문을 살짝 열고 계단 아래쪽을 향해 귀를 기울였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 하지만 계단은 온통 쥐즉은 듯 조용했다. 어제부터 이렇게 정신없이 퍼질러 잘 수 있었다니.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았다니. 얄긋고 기괴할 따름이었다. 한데 지금 시계가 6시를 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자 잠에 짓눌린 멍한 상태 대신 예사롭지 않은 왠지 열병이라도 걸린 듯 안절부절못하고 어수선한 느낌이 갑자기 그를 사로잡았다. 하긴 준비라야 별로 할 것은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뭐 하나 빼먹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심장은 계속 쿵쾅거렸고 어찌나 쿵쾅대는지 숨쉬는 것도 힘들어졌다. 첫째, 울가미를 만들어 외투에 꿰매야 했는데 1분이면 충분했다. 그는 베개 밑에 손을 넣어 거기다 쑤셔놓았던 옷가지 중에서 낡아서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빨지도 않은 우르바시카 한 장을 찾아냈다. 그 누더기에서 길이 1베르쇼크 넓이 8베르쇼크쯤 되는 천조각을 끈 모양으로 뜯어냈다. 이 끈을 두 겹으로 접고 부순 두꺼운 목면 재질로 된 헐렁하고 질긴 여름 외투를 벗은 다음 끈의 양끝을 안쪽의 왼쪽 겨드랑이 밑에 대고 꿰매기 시작했다. 꿰매는 동안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용쾌, 잘 이겨내서 다시 외투를 입었을 때는 겉으로는 아예 표도 나지 않았다. 바늘과 실은 이미 오래전에 종이로 사서 책상에 넣어둔 것이었다. 올가미로 말하자면 그 스스로 고안한 기막힌 발명품으로서 도끼를 걸기 위한 것이었다. 도끼를 손에 든 채 거리를 활보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다고 해서 외투 속에 감춘다고 한들 어쨌거나 한 손으로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면 금방 눈에 띌 것이다. 갑자기 어딘가 뜰에서 누가 소리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일곱시가 한참 지났는걸? 한참이라고? 맙소사. 그는 문쪽으로 달려가 귀를 기울였다가 모자를 거머쥐고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가면서 조심스럽게 아래로 13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가장 중대한 일이 남아있었다. 바로 부엌에서 도끼를 훔치는 것이었다. 이를 도끼로 해치워야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되었다. 접이식, 정원용 칼도 있었다. 하지만 칼에 특히 자신의 힘에 신뢰가 가지 않아 결국 도끼로 낙찰되었다. 겸사겸사 이 일과 관련하여 그가 내린 이 모든 최종적인 결정들이 지닌 한 가지 특징을 지적하도록 하자 여기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즉, 그 결정들이 최종적이 될수록 이내 그의 눈에는 더욱더 추하고 터무니없게 여겨졌던 것이다. 줄곧 고통스러운 내적 투쟁에 시달리면서도 이 기간 내내 단 한 순간도 자신의 계획이 실행되리라고 믿은 적은 없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최후의 지점까지 분석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더 이상 어떤 의심도 남아있지 않게 될지라도 그렇더라도 그는 모든 것을 터무니없고 기괴하고 불가능한 일이라며 거부했을 것이다. 한데 해결되지 않은 사항과 의문점이 여전히 수두룩하게 쌓여있었다. 어디서 도끼를 손에 넣을 것인가에 관한한 제일 해결하기 쉬운 사소한 문제로서 전혀 고민거리가 아니었다. 나스타시아가 수시로 특히 저녁때면 집을 비우기 때문이었다. 이후 집에 가거나 상점에 가거나 했는데 항상 문을 열어두었다. 주인 아주머니와 입씨름을 하는 것도 오직 이 때문이었다.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살짝 부엌에 들어가 도끼를 가져온 다음 한 시간 뒤에 다시 들어가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의문점도 생겼다. 가령 한 시간 뒤에 제자리에 갖다 놓으러 왔을 때 하필이면 그때 나스타시아가 돌아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그냥 지나쳤다가 그녀가 다시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도끼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고서 그것을 찾느라고 큰 소리로 떠들어대면 곧장 혐의를 받거나 적어도 그럴 소지가 생긴다. 하지만 이런 것은 그가 아직 생각지도 못한 더욱이 그럴 겨를도 없는 사소한 문제였다. 그는 주된 것만 생각하고 사소한 것은 스스로 모든 것을 확신하게 될 때까지 미루어두었다. 하지만 도무지 확신이 설 것 같지가 않았다. 적어도 그 자신은 그렇게 생각되었다. 가령 언젠가 자기가 생각하는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마냥 그곳으로 가리라고는 결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심지어 최근에 시험도 그야말로 시험삼아 해본 것일 뿐 진짜 그럴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자 어디 한번 가서 시험이나 해볼까 몽상만 하면 뭐하나 하는 시기였을 뿐인데 당장에 참지를 못해 침을 뱉고 스스로에게 격분하며 도망치지 않았던가 실상 문제의 도덕적인 해결의 측면에서라면 모든 분석은 이미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신을 마냥 믿지는 못해 누구의 강요에 따라 끌려다니는 것처럼 사방팔방을 더듬으며 노예처럼 우직하게 반론을 찾아 헤맸다. 헌데 최후의 날은 그토록 예기치 못하게 찾아와 모든 것을 단번에 결정해 버렸으며 그에 따라 그는 거의 완전히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누가 그의 손을 잡고 뿌리칠 수도 없도록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며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고 그를 질질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고 노짜락이 기계 바퀴에 휘말려 그도 함께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은 형국이었다. 처음에는 한 가지 의문의 골몰에 있었다. 즉 거의 모든 범죄가 왜 그토록 쉽게 발각되고 폭로되는 것이며 또 거의 모든 범죄자의 흔적이 왜 그토록 뚜렷이 남게 되는 것일까 그는 점차 다양하고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의 견해에 따르면 가장 주된 원인은 범죄를 물리적으로 은폐할 수 없어서라기보다는 범죄자 자신에게 있다. 범죄자는 거의 너나 할 것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 더욱이 이성과 신중함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순간에 의지와 이성의 활동은 저하되는 반면 어린아이처럼 희한한 만큼 경술하게 굴게 된다. 그의 신념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이런 이성의 혼미와 의지력의 저하가 인간을 병마처럼 사로잡아 점차 진전의 진전을 거듭한 뒤 범행 직전에는 최고의 극점에 다다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가 범행의 순간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에 따라서는 그 이후에도 몇 시간은 좋기에 더 지속된다. 그러고 나면 모든 병과 다름없이 그냥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문제인 즉 이렇다. 병이 범죄를 야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범죄가 그 특유의 본질상 어떻게든 항상 병과 같은 무엇을 동반하는 것일까? 그는 아직은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이 없음을 느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그는 자기만큼은 자기의 일에서는 이와 같은 병적인 격동이 있을 수 없다고 이성과 의지는 계획한 일을 실행에 옮기는 랜다. 자기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지였는데 그 유일한 이유인즉 자기가 계획한 일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그가 최후의 결정을 내리기까지 겪은 일련의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자. 안 그래도 얘기를 너무 앞질러 버렸으니까. 그저 일의 실질적이고 순전히 물리적인 난관은 대체로 그의 머릿속에서 가장 부차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만 덧붙이자. 그런 것은 그것을 지배할 의지와 이성만 똑바로 유지하면 때가 되면 일이 세세한 부분까지 낱낱이 알게 될 때 전부 저절로 정복될 것이다. 하지만 일은 시작될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최종적인 결단을 그 무엇보다도 더 믿지 못했고 정작 시간이 닥치자 모든 것이 전혀 다른 식 어딘가 우연스럽고 심지어 거의 뜻밖의 형국이 돼버렸다. 계단을 미쳐 다 내려가기도 전에 아주 하찮은 정황 하나가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여느 때처럼 활짝 열려있는 주인 아줌마의 부엌까지 왔을 때 그는 겪는 질을 하며 조심스레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나스타시아는 없을지라도 혹시 그 사이에 주인 아줌마가 거기에 와 있지는 않을까 설령 없더라도 도끼를 가지러 들어갈 때 어쩌다 그녀가 방 밖으로 내다볼지도 모르니까 그쪽 방문은 잘 잠겨 있을까 하고 미리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그렇건만 갑자기 이번에는 나스타시아가 집에 그것도 부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을 광주리에서 빨래를 꺼내 빨래줄에 널고 있는 장면을 보았을 때 그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를 보자 그녀는 일손을 멈추고 그쪽으로 몸을 돌린 채 그가 지나갈 때까지 쭉 지켜보았다. 그는 눈을 돌리고 딴청을 부리며 그냥 지나갔다. 하지만 일은 끝장이었다. 도끼가 없지 않은가. 그는 호되게 충격을 받았다. 대체 무슨 근거로 하고 대문 밑을 지나가며 그는 생각했다. 아니 무슨 근거로 이 순간에 그녀가 틀림없이 집에 없으리라고 생각한 것일까. 왜? 왜? 대체 왜 확실히 그럴 것이라고 단정 지었던 것일까. 그는 무참히 짓밟힌 것 같은 기분에 어쩐지 굴욕감까지 느껴졌다. 열에 바친 나머지 자신을 비웃어주고 싶었다. 짐승 같은 둔중한 분노가 그의 내부에서 끓어올랐다. 철우의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다니. 할 일 없이 대문 및 역시나 문을 활짝 열어놓은 문지기의 어두운 골방 맞은편에 서서 그는 중얼거렸다. 갑자기 그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에게서 두 걸음쯤 떨어져 있는 문지기의 골방, 침대용 의자 및 오른쪽에서 뭔가가 번쩍이며 그의 눈을 자극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다. 그는 발꿈치를 들고 문지기 방으로 다가간 다음 두 계단을 내려가서 작은 목소리로 문지기를 불렀다. 이럴 줄 알았어. 집이 없군. 그래도 근처 어디 마당에 있겠지. 문을 활짝 열어둔 걸 보면 그는 손살같이 도끼로 달려들어 의자 및 두 개의 장작개비 사이에 놓여있는 녀석을 끄집어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기 전에 그 자리에서 그것을 올가미에 딱 고정시키고 양손을 호주머니에 쑤셔넣은 다음 문지기 방을 나왔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성이 아니라 악마의 지식은 이런 생각에 얄궂은 미소를 짓게 됐다. 그는 이 우연한 사건에 굉장히 고무되었다. 그는 도중에 괜히 수상적어 보이는 일이 없도록 조용히 차분히 걸어갔다. 행인을 쳐다보는 일도 거의 없었고 심지어 아예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때 모자가 생각났다. 맙소사. 그저께는 돈도 있었는데 학생모로 바꾸지도 못했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저주가 튀어나왔다. 우연히 가게 안을 한눈으로 일금 들여다보니 그곳 벽시계가 벌써 7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둘러야 했고 동시에 빙 둘러가야 했다. 다른 쪽에서 우회하여 그 집 쪽으로 가려면. 전에 이 모든 것을 상상 속에서 그려볼 때는 몹시 두려울 것이라는 생각도 덜어들었다. 하지만 막상 지금은 별로 아니 전혀 두렵지 않았다. 잠깐이긴 해도 이 순간 전혀 동떨어진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유스포프 정원을 지날 때는 여기에 높은 분수를 설치하면 어떨까? 광장 전체의 공기가 얼마나 신선해질까? 하는 생각에 몹시 몰두했다. 신압으로 여름 정원을 마르스 광장 전체로까지 확장하고 미하일로프스키 궁전 정원까지 합친다면 이 도시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용한 곳이 되리라는 확신에 이르렀다. 그러자 갑자기 그의 흥미를 자극하는 것이 있었다. 즉 어디든 할 것 없이 대도시의 인간은 굳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유달리 도시 안에서도 정원도 분수도 없고 먼지와 악취와 온갖 더러움이 만연한 구역에 살거나 그런데 정착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일까? 그러자마자 자기 자신이 샌나야 광장을 산책하던 일이 떠올라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무슨 허튼 소리인가? 그는 생각했다. 아니 차라리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편이 낫겠어. 사용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도 도중에 마주치는 온갖 대상을 두고 생각에 골몰하겠지?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그야말로 번개처럼 스쳐갔을 뿐 그 스스로 얼른 그 생각을 꺼버렸다. 그렇지만 벌써 근처까지 왔다. 벌써 그 집이다. 벌써 대문이다. 어디선가 갑자기 시계가 한 번 울렸다. 뭐야? 설마 일곱시 반인가? 그럴 리 없어. 시계가 빠른 모양이다. 다행스럽게도 대문에서도 일은 무난했다. 뿐더러 일부러 꾸민 양 바로 그 순간 건초를 실은 거대한 짐수레가 그의 앞에서 막 대문으로 들어서면서 그 틈새를 지나가는 그를 계속 가려주었고 짐수레가 대문에서 마당 안으로 진입하자마자 그는 얼른 오른쪽으로 빠져버렸다. 저기 짐수레 저편에서는 몇몇 사람이 목청껏 고함을 지르며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고 또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았다. 이 드넓은 사각형의 마당 쪽으로 난 수많은 창문들이 이 순간 활짝 열려 있었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도 못했다. 그럴 힘이 없었던 것이다. 노파의 집 계단은 가까워 대문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금방이었다. 그는 벌써 계단까지 와 있었다. 숨을 한 번 돌리고 한 손으로 쿵쾅거리는 심장을 누르자마자 그는 다시 한 번 도끼를 매만져 바로잡고 시시각각 귀를 기울이며 조심조심 조용조용 계단을 올라갔다. 한데 이때는 계단도 통비어있고 문도 전부 잠겨있었다. 아무와도 마주치지 않았다. 사실 2층에 텅빈 아파트가 하나 있고 문도 활짝 열려있는데다가 칠장이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밖을 내다보는 일은 없었다. 그는 잠깐 멈추어서서 생각에 잠겼다가 계속 걸어갔다. 물론 저 녀석들도 아예 여기 없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두 층이나 위에 있으니까 하지만 자 이제 4층이다. 자 저 문이다. 바로 저 맞은편 아파트이다. 역시나 텅빈 아파트이다. 높아의 아파트 바로 미 3층에 있는 이 아파트도 모든 징으로 보건대 역시나 텅비어있다. 문에 못질을 해놓은 문비를 거뒀다면 방을 뺐다는 소리이다. 그는 숨을 헐떡였다. 한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냥 가버릴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스스로 답을 찾지도 못한 채 노파의 아파트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이어 그는 다시 한번 계단 아래쪽으로 귀를 기울인 채 오랫동안 주의에 깊게 엿들었다. 심장의 구동은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설상가상으로 더더욱 심하게 쿵쾅거렸다. 심하게 심하게.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천천히 손을 뻗어 설렁을 울렸다. 30초쯤 뒤 한 번 더 좀 더 크게 울렸다. 대답이 없다. 괜히 초인종을 울릴 것도 없고 더군다나 그럴 기분도 아니었다. 노파는 당연히 집에 있겠지만 워낙에 의심이 많은 성격인데다가 혼자였다. 그도 노파의 습관을 조금은 알았기에 한 번 더 귀를 문쪽에 바싹 갖다댔다. 그의 감각이 너무 예민해진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소리가 몹시 잘 들린 것인지 여하튼 그는 갑자기 자물쇠 손잡이 쪽에서 손이 조심스럽게 바스락거리고 옷자락이 문을 스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누군가가 인기척이 나지 않도록 자물쇠 바로 옆에 서서 그가 이쪽 문 바깥쪽에서 그러는 것처럼 문 안쪽에 몸을 숨긴 채 역시나 귀를 문에다 바싹 갖다대고 엿듣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괜히 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부스럭거리고 뭐라고 큰소리로 웅얼댔다. 그런 다음 세 번째로 하지만 이번에는 조급한 기색은 전혀 없이 조용하고 차분하게 설렁을 올렸다. 나중에 이 일이 선명하고 또렷이 떠오를 때면 대체 어떻게 이런 꾀를 부릴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됐다. 더군다나 그의 머리는 순간순간 암전 상태가 되는 것 같고 몸에는 감각조차 거의 없었는데 잠시 뒤 빗장을 걷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처럼 문이 빠끔히 열렸고 이번에도 미심쩍어하는 날카로운 두 눈이 어둠 속에서 그를 쏘아 보았다. 여기서 라스콜리코프는 그만 당황하여 중대한 실수를 저지를 뻔했다. 노파가 자기들만 단둘이 있음에 즐겁할까 봐 겁도 나고 또 그의 모습을 보고 안심할 가능성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는 노파가 어쩌다 다시 문을 잠가버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붙잡아 자기 쪽으로 당겼다. 이것을 보자 그녀는 문을 자기 쪽으로 다시 확 당기지는 않았지만 자물쇠에 손잡이를 놓지 않았고 그래서 그가 그녀를 문과 함께 계단 쪽으로 끌어내는 꼴이 됐다. 그녀가 문 앞을 막고 서서 자기를 들여보내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그녀를 덮치듯 곧장 걸어갔다. 상대방은 기겁을 하며 펄쩍 뛰었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말문이 막혔는지 눈을 휘둥그레 뜨고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알려나 이버노부나 그는 되도록 거리낌 없이 말문을 열었지만 목에 영 말을 듣지 않아 소리가 툭툭 끊기고 파르르 떨렸다. 저는 물건을 가져왔는데 차라리 저쪽으로 좀 들어갑시다. 빛이 있는 쪽으로 그러고서 상대방이 그러라고 하지도 않았건만 그냥 무시하고서 곧장 방 안으로 들어갔다. 노파는 그의 뒤를 쫓아 달려갔다. 그제야 혀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맙소사 대체 무슨 일이요? 대체 뭐하는 양반이기에 왜 이러는 거요? 이런 알려나 이버노부나 아는 사이잖습니까? 라스콜리코프라고 여기 얼마 전에 약속한 담보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담보물을 내밀었다. 노파는 담보물을 힐끗 쳐다보는가 싶더니만 곧장 불청객의 눈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주의깊고 폐독스럽고 미심쩍은 기색이 역력한 눈빛이었다. 1분 정도가 지났다. 그는 심지어 그녀의 눈에 이미 모든 것을 알아챘다는 듯 맹소 같은 것이 어리는 것처럼 여겨졌다. 자기가 당황하고 있다는 거의 무서워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찌나 무서웠는지 그녀가 말 한마디 없이 30초만 더 그렇게 노려본다면 도망이라도 칠 것만 같았다. 뭘 그리 쳐다보십니까? 꼭 사람을 못 알아보겠다는 투로 그가 갑자기 역시나 표독스럽게 말했다. 괜찮으면 맡아주시고요. 아니면 딴 데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거든요. 이런 말을 할 생각은 아니었건만 갑자기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다. 노파는 퍼뜩 정신을 차렸는데 고객의 단호한 어조에 고무된 모양이었다. 아니 학생 왜 이렇게 갑자기 아 대체 뭐요? 그녀가 담보물을 보며 물었다. 은재의 담배갑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녀는 한 손을 내밀었다. 안색은 또 왜 그리 창백한 거요? 어라? 손까지 벌벌 떨고 열이 좀 나서요. 그가 툭툭 끊기는 말투로 대답했다. 안색이야 창백해질 수밖에요. 먹을 게 전혀 없으면요. 간신히 말을 내뱉으며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다시 기운이 빠져나갔다. 하지만 대답이 그럴 듯해 보였는지 노파는 담보물을 받아주었다. 그래 뭐요? 그녀는 다시 한번 라스콜리코프를 유심히 살펴보고 손으로 담보물의 무게를 가늠하며 물었다. 물건이라니까요 담배갑 은으로 된 한번 보시죠. 어째 은이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아주 꽁꽁 묶어놨군 그녀는 끈을 풀려고 안간힘을 쓰며 창문 쪽 즉 빗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몇 초 동안 그를 완전히 내버려 두고 등을 돌린 채 서있었다. 그는 외투의 단추를 풀고 올가미에서 도끼를 걷어냈지만 아직 완전히 꺼내지는 않고 그냥 겨드랑이 밑에서 오른손으로 붙잡고만 있었다. 양손은 힘이 쫙 빠져있었다. 손이 시시각각 점점 더 저리고 마비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도끼를 놓쳐 떨어뜨릴까 봐 무섭고 갑자기 현기증이 나는 것 같았다. 아니 뭐 한다고 이렇게 꽁꽁 묶어놓은 거야 노파는 신경질을 내며 소리를 지르더니 그가 있는 쪽으로 몸을 살짝 움직였다. 더 이상 단 한순간도 허비해서는 안 됐다. 그는 도끼를 완전히 꺼낸 다음 양손으로 휙 들어 올려 무슨 감각도 없이 거의 힘도 들이지 않고 거의 기계적으로 도끼 등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이때만 해도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일단 도끼를 내리치자마자 힘이 불끈 솟아올랐다. 노파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상태였다. 흰머리가 섞인 밝은색의 성긴 머리카락은 평소처럼 머리기름을 잔뜩 바른 다음 생쥐 꼬랑지처럼 따와 불로 만든 빗조각으로 목덜미 위에 삐죽 고정해 놓았다. 타격이 가해진 지점은 정확히 정수리였는데 그녀의 키가 작은 까닭이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지만 소리는 몹시 가늘었고 아직까지 두 손을 머리 쪽으로 쳐들 이 여유는 있었지만 갑자기 마릇바닥으로 푹 주저앉고 말았다. 그 와중에는 한 손에는 계속 담보물을 쥐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역시나 도끼등으로 역시나 정수리를 잇는 힘껏 한 번 더 내리쳤다. 피가 엎질러진 잔의 물처럼 쾌쾌 쏙 그쳤고 몸뚱어리는 뒤로 발라당 나자빠졌다. 그는 뒤로 물러나 그렇게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곧바로 그녀의 얼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는 이미 죽은 몸이었다. 두 눈은 당장 튀어나올 기세로 휘둥그럽게 뜨고 있고 이마와 얼굴은 격련으로 인해 온통 주름투성이에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도끼를 죽은 노파협 마룻바닥에 내려놓고 흐르는 피가 묻지 않도록 애쓰면서 얼른 그녀의 호주머니를 뒤졌는데 지난번에 그녀가 열쇠를 꺼낸 그 오른쪽 호주머니였다. 정신은 말짱했지만 혼미와 현기증은 없었지만 두 손은 여전히 벌벌 떨고 있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 몹시 신중하고 조심스러웠으며 줄곧 피가 묻지 않도록 애썼다. 열쇠은 당장에 꺼냈다. 그때처럼 모든 열쇠가 하나의 쇠막대에 통째로 묶여 있었다. 즉시 그는 그것을 들고 침실로 뛰어갔다. 침실은 전혀 크지 않았지만 거대한 성상갑이 벽에 걸려 있었다. 다른 쪽 벽에는 극도로 깨끗한 큰 침대가 있고 그 위에는 비단 조각을 기워 만든 소미불이 있었다. 또 다른 벽 옆에는 서랍장이 있었다. 이상한 노릇이었다. 열쇠를 하나하나 서랍장 구멍에 맞춰보려는데 절그럭거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온몸에 경련이 있는 것만 같았다. 갑자기 또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그냥 나가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도 한순간이었을 뿐 그러기에도 이미 늦었다. 심지어 스스로를 비웃기까지 했는데 그때 갑자기 또 다른 불안한 생각이 뇌리를 스쳐갔다. 갑자기 노파가 아직 살아있어 깨어날 수도 있을 것만 같았다. 열쇠 뭉치와 서랍장을 내버려두고 그는 다시 시체적으로 달려가 토끼를 거머쥐고 한 번 더 노파 위로 휙 지켜들었지만 내리치지는 않았다. 그녀가 죽은 몸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몸을 굽혀 그녀를 좀 더 가까이서 다시 살펴보니 두개골이 박살났고 심지어 약간은 한쪽으로 삐져나간 것을 또렷이 알 수 있었다.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보고 싶었지만 손을 움찔 빼고 말았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훤히 보이는 일이었다. 그 사이에 피가 흘러넘쳐 진즉의 웅덩이가 됐다. 갑자기 그는 그녀의 목에 끈이 달려있는 것을 인지하고는 잡아당겼지만 너무 질겨서 끊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피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래서 그냥 노파의 가슴 팍에서 바로 벗겨내려고 해봤지만 뭔가에 걸려 잘 빠지지 않았다. 초조한 마음에 당장 끈을 시체 위에 매달린 상태 그대로 자르려고 또다시 도끼를 쳐들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고 2분 동안 씨름한 끝에 양손과 도끼를 더럽히긴 했어도 시체에 도끼를 대는 일은 없이 끈을 잘라벗겨냈다. 그의 짐작은 틀리지 않았다. 역시 지갑이었던 것이다. 끈에는 삼나무와 청동 십자가 두 개 에나멜을 칠한 자그마한 성상이 묶여 있었다. 바로 거기에 이 물건들과 함께 철 테두리에 고리가 달린 기름때에 찌든 크지 않은 양피 지갑이 달려 있었다. 지갑은 터질 듯 불룩했다. 라스콜리코프는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그것을 호주머니 속에 쑤셔넣고 십자가는 노파의 가슴 팍에다 내던진 다음 이번에는 도끼도 거머쥐고서 다시 불이 났게 침실로 달려갔다. 그는 끔찍이도 서둘러대며 열쇠 뭉치를 붙잡고 또다시 씨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쩐지 죄다 신통치 않았다. 어느 것 하나 잠을 통해 딱 들어맞질 않았던 것이다. 딱히 손이 떨리는 것도 아닌데 자꾸 실수를 거듭했다. 가령 이 열쇠가 아닌 줄 안 맞는 줄 알면서도 계속 쑤셔넣는 것이다. 갑자기 기억이 살아나면서 여기 다른 작은 열쇠들과 함께 절그럭거리는 톱니 모양의 걸개가 달린 이 큰 열쇠는 절대 서랍장 열쇠가 아니고 무슨 괴짝 열쇠일 것이며 아마 그 괴짝 안에 모든 것을 숨겨놓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서랍장을 내버려두고 당장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갔는데 보통 노파들은 괴짝을 침대 밑에 넣어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일 아르시는 좋게 넘는 길이에 불룩한 뚜껑을 덮고 붉은 염소가죽을 씌운 다음 강철못을 군데군데 박아넣은 묵직한 괴짝이 있었다. 톱니 모양의 열쇠가 꼭 들어맞아 뚜껑이 열렸다. 맨 위의 하얀 시트 밑에 붉은 안감을 댄 토끼털 코트가 놓여있었다. 그 밑에는 비단 원피스 그 다음에는 숄이 나왔고 거기 깊숙한 곳에는 죄다 걸레촉만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우선 피범벅이 된 두 손을 붉은 안감에다 닦으려고 했다. 붉은색이다. 그래 붉은색이니까 피가 묻어도 눈에 덜 뜨일 거야. 이런 판단이 서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맙소사 내가 슬슬 미쳐가는 건 아닐까 그는 경악하며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 걸레촉들을 살짝 들추자 오피코트 밑에서 갑자기 금시계가 튀어나왔다. 그는 부리나케 모든 것을 뒤지기 시작했다. 정말로 걸레촉 사이사이에 온갖 금부치가 마구 뒤섞여 있었는데 팔찌,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등 유질된 것이든 아직 찾아가지 않은 것이든 하나같이 담보물이리라. 어떤 것은 상자에 담아놓았고 어떤 것은 그냥 신문지로 싸놓았지만 그래도 꼼꼼하고 야무지게 두 겹으로 돌돌 싼 다음 녹근으로 둘레를 묶어놓았다. 그는 조금도 꾸물대지 않고 종이 뭉치든 상자든 가리지도 열어보지도 않고 바지와 외투 주머니에 되는대로 마구 쑤셔넣었다. 하긴 무작정 많이 집어넣을 여유도 없었지만 갑자기 노파가 있는 방에서 사람이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손놀림을 멈추고 죽은 사람처럼 숨을 죽였다. 하지만 사위가 조용한 것으로 봐서 그냥 환청이었던 모양이다. 갑자기 희미한 비명소리가 똑똑히 들려왔고 아니 흡사 누가 조용히 단속적으로 신음소리를 내다가 입을 담은 것 같았다. 그러고 나자 다시 죽음과 같은 고요가 1, 2분쯤 지속되었다. 그는 트렁크 옆에 웅꾸리고 앉아 간신히 숨을 몰아쉬며 기다렸지만 갑자기 벌떡 일어나 도끼를 움켜쥐고 침실에서 뛰쳐나갔다. 방 한가운데에는 리자베타가 커다란 보따리를 품에 안고 서 있었는데 넋을 잃고 완전히 배찍장처럼 질린 채 살해당한 언니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비명을 지를 힘도 없는 것 같았다. 침실에서 뛰쳐나온 그를 보자 그녀는 사시나무처럼 오돌오돌 떨고 온 얼굴에 심한 경련이 일었다. 한 손을 들어 올리며 입을 열려고 했지만 여전히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를 피해 천천히 구석쪽으로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는데 그를 뚫어져라 유심히 쳐다보면서도 비명을 지르기에는 숨이 너무 막히는지 여전히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그는 도끼를 들고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의 입술이 애원하듯 일그러졌는데 아주 어린 아이들이 뭐에 기겁해서 자기들을 겁주는 대상을 유심히 쳐다보며 금방이라도 소리를 지르려 할 때와 같은 표정이었다. 이철양한 리자베타는 워낙에 질박하고 워낙에 구박만 받고 영영 겁을 집어먹은 탓에 한 손을 들어 올려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것조차 하지 못했다. 도끼가 곧장 그녀의 얼굴 위에 버티고 있는 이 순간 이것이야말로 절실히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몸짓이었을 텐데도 말이다. 그녀는 그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왼손을 살짝 쳐들었을 따름이지만 얼굴까지는 아예 가지도 못하고 그를 멀리하려는 듯 천천히 그를 향해 앞으로 뻗었다. 도끼날은 곧바로 두개골을 내리쳤고 이마의 윗부분을 거의 정수리까지 전부 금방 쪼개버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푹 쓰러져버렸다. 라스콜리코프는 너무 당황하여 그녀의 보따리를 거머쥐었다가 다시 내던지고는 현관 쪽으로 달려갔다. 두려움이 더욱더 거세게 그를 사로잡았고 전혀 얘기하지 못한 이 두 번째 살인 이후에는 특히 더 그랬다. 어서 빨리 여기서 달아나고 싶었다. 만약 이 순간 사태를 좀 더 올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즉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난감하고 절망적이고 추악하고 터무니없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더불어 이곳을 빠져나가 집에 도착하기까지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할지도 또 악행을 저질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었다면 그는 당장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제 발로 자수하러 갔을 것이다. 그것도 신비한의 위협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기가 저지른 짓에 대한 공포와 혐오감 때문에 말이다. 특히 그의 내부에서는 혐오감이 유달리 치밀어 올라 시시각각 커져갔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제는 트렁크 쪽은커녕 그 방 근처에는 얼신도 못할 것 같았다. 부엌을 휘끔 들여다보다 의자 위에 물이 절반쯤 담긴 양동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자 손과 도끼를 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은 피범벅이 되어 끈적끈적했다. 그는 도끼는 도끼 날 쪽을 곧장 물에 담가 놓은 다음 창턱의 금간 접시 위에 놓인 비 조각을 집어 양동이 물로 곧장 손을 씻기 시작했다. 손을 다시 꺼나자 도끼도 꺼내서 쇳덩어리 부분을 씻고 자루 부분에 엉겨붙은 피를 비누칠까지 해가며 오랫동안 한 3분 정도 씻어냈다. 그러고는 마침 부엌에 핏자국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조심조심 도끼를 외투 속 올가미에 끼웠다. 이어 부엌의 희미한 불빛이 허락하는 한 외투와 바지, 구두를 살펴보았다. 겉으로 언뜻 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다. 그저 구두에만 얼룩이 묻어있었다. 그는 걸레 쪽에 물을 적셔 구두를 닦았다. 그럼에도 꼼꼼히 뜯어보지 않아 자기 눈에는 잘 안 띄지만 남의 눈에는 확 들어오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았다. 그는 골똘히 생각에 잠긴 채 방 한가운데에 우뚝 섰다. 내부에서는 괴롭고 암담한 생각이 치밀어 올랐다. 지금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 이 순간 판단을 할 힘도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다.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에 맙소사 도망쳐야 한다. 도망을.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현관으로 내달렸다. 하지만 이 순간 그는 물론 여태껏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공포와 대면했다. 그는 자리에 선 채로 앞을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문. 제 경관에서 계단으로 나가는 바깥 문이 그가 아까 설렁을 울리며 들어온 바로 그 문이 잠겨있지도 않았거니와 참을 새도 핏장도 걸리지 않은 채 손바닥 하나는 족히 들어갈 만큼 열려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쭉쭉 노파가 그를 들인 다음 아마 조심하느라 문을 잠그지 않았던 모양이다. 하지만 맙소사. 그는 그 다음에 리자베타를 보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도무지 어떻게 그녀가 어디로 들어왔을지 짐작도 하지 못했단 말인가. 벽을 뚫고 들어왔을 리는 없지 않은가. 그는 문으로 돌진하여 빗장을 걸었다. 하지만 아니야. 이번에도 이건 아니야. 가야한다. 가야. 그는 빗장을 풀고 문을 연 다음 계단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오랫동안 그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어딘가 멀리 아래쪽에서 분명히 대문 근처일 텐데. 누군가 두 사람이 쇠된 목소리로 목청껏 고함을 지르며 말다툼을 하고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저들이 왜 저러지? 그는 진득하게 기다렸다. 마침내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사위가 순식간에 잠잠해졌다. 헤어진 모양이었다. 그는 진즉에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층 밑에서 소란이 일면서 계단 쪽 문이 활짝 열리고 누군가가 무슨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왜 저렇게 떠드는 거야?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이 스쳐갔다. 그는 다시 문을 살짝 닫고 좀 기다렸다. 마침내 주위가 잠잠해지고 인기척조차 없어졌다. 그게 이미 계단으로 한 발짝 내딛다시피 한순간 갑자기 또 누군가 새로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이 발걸음 소리는 아주 멀리서 맨 아래층 계단에서 들려왔지만 그가 아주 잘 또 분명히 기억하는 바로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당장에 왠지 틀림없이 여기 이 4층 높아의 아파트로 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체 왜 그랬을까? 그 소리가 어딘가 특별하고 유달리 의미심장했기 때문에 묵직하고 고르고 여유면만한 발걸음이었다. 자, 그는 벌써 1층을 지나 한 층 더 올라왔다. 점점 더 잘 들린다. 점점 더. 올라오는 사람이 힘겹게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 벌써 3층을 오른다. 이리로 온다. 갑자기 그는 온몸이 돌처럼 굳어지는 느낌이었는데 꼭 꿈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바싹 쫓아오지만 정작 자신은 그 자리에 붙박인 양 손 하나 꿈짝할 수 없는 상황 같았다. 마침내 손님이 벌써 4층을 오르기 시작하자 비로소 그는 갑자기 온몸을 푸드덕거리더니 잽싸고 날렵하게 미끄러지듯 현관에서 집 안으로 되돌아가 문을 잠글 수 있었다. 이어 빗장을 쥐고 소리 나지 않게 조용히 걸스에 걸었다. 본능의 작용이었다. 모든 일을 끝낸 다음에는 숨을 죽이고 그야말로 문 바로 옆에 몸을 숨겼다. 불청객도 이미 문까지 와 있었다. 그들은 아까 그와 노파가 그랬듯 지금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맞은편에 서 있었고 그는 귀를 바싹 세웠다. 손님은 몇 번이나 힘겹게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뚱뚱하고 덩치가 큰 양반이야. 틀림없이 라스콜리코프는 손에 도끼를 꽉 움켜지며 생각했다. 정말로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손님은 설렁줄을 잡고 마구 울려댔다. 설렁의 양철 소리가 짤랑거리는 순간 갑자기 온방안이 들썩이는 것만 같았다. 몇 초 동안 그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이제 손님은 한 번 더 짤랑 소리를 울리고 좀 더 기다렸다가 갑자기 성마르게 있는 힘껏 문손잡이를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라스콜리코프는 공포에 질린 채 걸스에서 절그럭거리는 빗장고리를 바라보았고 둔한 불안에 시달리며 이제에서나 저제나 빗장이 탁 튕기듯 벗겨지기를 기다렸다. 아닌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벗겨질 것 같았다. 그 정도로 마구 격렬하게 잡아당겼던 것이다. 한 손으로 빗장을 붙잡고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러면 저쪽에서 알아챌 수도 있지 않은가. 그는 또다시 흉기증이 나는 것 같았다. 이러다 쓰러지겠는걸. 이런 생각이 스쳐가는 찰나 미지의 손님이 입을 열었고 그는 당장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안에서 대체 뭣들하고 있는 거야? 퍼질러 자고 있는 거야? 아니면 누가 목이라도 졸라 죽였나? 에이 망할 년들아. 그는 술동 안에서 고함을 지르는 것처럼 으르렁거렸다. 에이 알려나 이바노브나 마귀할몸 리자베라타 이바노브나 절세미녀 문 좀 여쇼 에이 망할 년들 설마 자고 있나? 그러고는 또다시 길길이 날뛰며 설렁줄을 열 번쯤 연달아 있는 힘껏 잡아당겼다. 물론 이 집에서 힘께나 쓰는 막역한 사일이라. 그 순간 갑자기 종종걸음을 치며 서둘러 올라오는 발소리가 멀지 않은 계단에서 들려왔다. 누가 또 다가오는 것이었다. 라스콜리코프는 처음에는 그 소리도 잘 듣지 못했다. 정말 아무도 없습니까? 막 다가온 사람은 곧장 아직도 설렁줄을 잡아당기고 있는 첫 번째 방문객을 향해 낭낭하고 명랑하게 소리쳤다. 안녕하십니까 코흐 목소리로 봐서는 틀림없이 아주 젊은 녀석이야. 갑자기 라스콜리코프가 생각했다. 젠장 누군들 알겠소? 내가 자물통을 거의 부셔놨는데. 코흐가 대답했다. 한데 그쪽은 나를 어떻게 아시오? 어렵시오? 그저께 간브리뉴스에서 저와 당구를 치면서 연달아 새 판을 지쳤 않습니까? 아, 그렇지. 그럼 집에 없나 보죠? 이상하군요. 어쨌거나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오빠가 어딜 갔을까요? 나는 용건이 있는데. 용건이라면 나도 있소 형씨. 그럼 어떡하죠? 아무래도 돌아가야겠는걸요? 에이, 에이. 돈을 좀 얻어볼 생각이었는데. 젊은 사람이 소리쳤다. 물론 그냥 돌아가야겠지만. 이럴 거면 시간은 왜 정해준 거요? 그 마귀할멈이 먼저 시간을 정해줬다고요. 괜한 걸음을 했잖소. 아니, 통 알 수가 없군. 대체 어딜 쏘다니는 걸까요? 1년 내내 집구석에만 틀어박혀 있고. 다리도 아픈 주제에 이 마녀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 놀러를 다 나갔대. 문지기한테 물어볼까요? 뭐라고요? 어디 갔는지 또 언제 올지. 음, 젠장. 물어보는 거야. 하지만 진짜 아무데도 나돌아다니지 않는데. 그는 다시 한 번 자물쇠의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젠장. 할 수 없지. 그냥 돌아갈 밖에. 잠깐만요. 갑자기 젊은 사람이 소리쳤다. 한 번 보십시오. 줄을 잡아당기면 문이 덜거덕거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자물쇠로 문을 잠근 것이 아니라 빗장을 다시 말해 고리를 걸어놨다는 소리죠. 빗장이 덜거덕거리는 소리 들리시죠? 그래서요? 아니,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들 중 누가 집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 다들 나갔다면 밖에서 열쇠로 잠갔겠죠. 안에서 빗장을 걸어두는 게 아니라. 한데 지금은 들리시죠? 빗장이 절거덕거리는 소리가? 안쪽에서 빗장을 걸어잠그려면 집 안에 있어야 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로 집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허라! 과연 그렇군요? 그러고서 그는 미친 듯 문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청년이 또다시 소리쳤다. 잡아당기지 마세요. 이거 어딘가 좀 아닌데. 당신이 설렁을 계속 울리고 줄을 마고 잡아당겼는데도 열어주질 않다니. 아무래도 둘 다 기절이라도 했거나 아니면 뭐요? 뭐냐 하면 말이죠. 문재기를 부르러 갑시다. 그가 직접 저들을 깨우도록 말이죠. 그거 괜찮군요. 둘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했다. 잠깐만요. 당신은 여기 그냥 계십시오. 제가 아래로 달려가 문재기를 데려올 테니까요. 왜 그냥 있으란 거요?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하긴 그렇지. 이래봬도 예심판사가 될 준비를 하는 몸입니다. 이건 분명히 분명히 어딘가 좀 아닙니다. 청년은 열렬히 소리치고는 계단을 따라 아래로 뛰어내려갔다. 혼자 남은 코흐는 설렁을 한 번 더 살짝 만지작거렸고 그러자 그것이 한 번 쨍그랑거렸다. 그런 다음에는 조용히 곰곰 머리를 굴리고 검사를 하듯 노파가 빗장만 달랑 걸어놓은 건지 어떤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문손잡이를 만지작거리면서 잡아당겼다가 놓았다가 해보았다. 그런 다음에는 또 숨을 씩씩거리며 몸을 기울여 자물통의 틈새 구멍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안쪽에서 열쇠가 꽂혀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라스콜리코프는 선째로 도끼를 꽉 쥐었다. 꼭 미망 속을 헤매는 것 같았다. 그들이 들어오면 맛부터 싸울 각오도 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고 말을 주고받을 때도 모든 것을 단번에 끝장내고 문 너머로 소리나 질러주자는 생각이 갑자기 몇 번이나 떠올랐다. 그들이 문을 딸 때까지 욕설을 실컷 퍼붓고 걸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덜어있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스쳐갔다. 그나저나 이 녀석이 젠장 시간은 흘러흘러 1분이 가고 2분이 갔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코우는 서부작대기 시작했다. 그나저나 젠장 그는 갑자기 초조해하며 이렇게 외치더니 파수꾼 노릇을 집어치우고 허둥대며 구둣발로 계단을 탁탁 치면서 역시나 아래로 내려갔다. 발소리가 잠잠해졌다. 맙소사. 어떡하지? 라스콜리 코프는 빗장을 걷어내고 문을 살짝 열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갑자기 아무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밖으로 나와 문을 가능한 한 꼭 닫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미 세 계단을 내려갔을 때 갑자기 아래쪽에서 몹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로 피할까? 숨을 때가 아무데도 없었다. 그는 다시 이 아파트로 되돌아 달려갈까 했다. 에이 이 망할 자식 썩을 거기 서지 못해? 누군가가 이렇게 외치며 아래층이 어떤 아파트에서 튀어나왔는데 뛴다기보다는 아래로 고꾸라지는 것처럼 하며 목청껏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미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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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웃긴 놈아 고함은 세된 비명으로 끝났다. 마지막 소리는 이미 마당에서 들려왔다. 사위가 잠잠해졌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몇 사람이 큰 소리로 자주 얘기를 나누며 떠들썩하게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다. 서너 명쯤 되는 것 같았다. 아까 그 청년이 낭랑한 목소리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들이다. 그는 완전히 절망에 휩싸여 그들 쪽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될 대로 되라. 그를 불러 세워도 만산은 끝장이고 그냥 보내도 만산은 끝장이다. 어쨌거나 얼굴을 기억할 때니까 양쪽은 벌써 가까워져 겨우 한 층만을 사이에 남겨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구원의 길이 열렸다. 몇 계단 아래 오른쪽으로 문이 활짝 열린 텅빈 아파트가 있었던 것이다. 아까 일꾼들이 페인트칠을 하고 있던 그 2층 아파트인데 지금은 금상처마인 양 다들 돌아가고 없었다. 방금 막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간 것이 그들인 모양이다. 마룻바닥은 이제 막 치를 해놨고 방 한가운데는 나무통 그리고 페인트와 술을 담아놓은 이 빠진 접시가 있었다. 그는 눈 깜짝할 새의 열린 문 안으로 뛰어들어가 벽 뒤로 몸을 숨겼는데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였다. 그들이 벌써 층계참까지 올라왔던 것이다. 이어 그들은 위쪽으로 방향을 들고 큰 소리로 얘기를 나누면서 그의 옆을 스쳐 4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때를 기다렸다가 발꿈치를 들고 밖으로 나와 밑으로 뛰어갔다. 계단에는 아무도 없다. 대문 아래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재빨리 대문을 지나 거리의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는 몹시 잘 아니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이 순간 그들이 이미 아파트에 있을 것이며 방금까지도 잠겨있던 아파트가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이며 지금쯤은 이미 시신을 보고 있을 것이며 살인자가 방금 전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어딘가에 숨어있다가 자기들 옆을 싹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완전히 깨닫는 데 1분도 걸리지 않을 것임을 아마 자기들이 위로 올라가는 동안 그가 텅 빈 아파트에 숨어있었다는 사실도 짐작했으리라 그럼에도 어떤 구실을 갖다 붙여도 또 천 모퉁이까지는 100걸음 정도밖에 안 남았어도 걸음을 마구 재촉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어디 아무 대문이나 슬쩍 들어가서 어디 남의 집 계단에서 좀 기다리는 게 어떨까? 아니 정말 큰일 나겠군. 도끼를 어디다 던져버려 하지 않을까? 마차라도 잡아탈까? 큰일이다. 큰일. 마침내 골목이 나왔다. 그는 초주검이 되어 그 안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제는 이미 반쯤은 살아낸 셈이었고 이 점을 깨닫는 중이었다. 의심을 받을 가능성도 적은 데다가 이곳은 사람들이 왕래가 무척 많았으므로 그 속에 모래알처럼 섞여들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을 참아내느라 기진맥진했기 때문에 옴짝 달싹하기도 힘들었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목이 흠뻑 젖어버렸다. 아이고 진탕 마셨군. 운하까지 나왔을 때 누군가가 그를 향해 소리쳤다. 그는 이제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가면 갈수록 상태는 더 심해졌다. 하지만 운하로 나오자마자 갑자기 가뜩이나 사람도 적은데 여기 있으면 눈에 더 잘 떼일 것이라는 생각에 경악한 나머지 다시 골목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기억이 났다.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음에도 그는 길을 빙빙 돌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집에 돌아갔다. 의식이 온전치 못한 가운데 그는 자기 집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적어도 계단을 제법 오른 다음에야 그때야 비로소 도끼가 생각났다. 그러고 보니 몹시 중대한 과제가 아직 남아있었다. 도끼를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게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 물론 이제는 도끼를 제자리에 갖다 놓느니 차라리 나중에 어디 남의 마당에 갖다 버리는 것이 더 나을 법하다는 생각을 할 힘도 없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무사히 끝났다. 문지기 방의 문은 닫혀있기는 했어도 잠겨있지는 않았고 고로 문지기가 집에 있을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이런저런 사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곧장 문지기 방으로 다가가 문을 활짝 열었다. 만약 문지기가 무슨 일이요? 하고 물었다면 아마 곧장 도끼를 내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문지기는 없었고 때문에 그는 도끼를 의자 밑의 원래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었다. 심지어 아까처럼 장작개비를 덮어놓기까지 했다. 그런 다음 자기 방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와도 단 한 명과도 마주치지 않았다. 주인 아줌마의 방문도 잠겨있었다. 자기 방에 들어오자 그는 옷을 입은 채 소파로 몸을 던졌다. 잠이 든 것도 아니고 그냥 넋이 나간 상태였다. 만약 그때 누가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면 당장에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질렀을 것이다. 어떤 생각의 조각과 파편이 연이어 그의 머릿속에서 들끓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어느 것 하나 붙잡을 수도 또 어느 것 하나에 집중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그는 아주 오랫동안 누워있었다. 언뜻 잠에서 깨는 듯 싶을 때면 벌써 밤이 깊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했지만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은 통 들지 않았다. 마침내 날이 벌써 대낮처럼 환이 밝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아까부터 넋을 놓은 탓에 여전히 띵한 상태로 소파에 들어 누워있었다. 길거리에서는 절망에 차 무섭도록 흐느끼는 소리가 그의 귓전에서 날카롭게 울렸지만 매일 새벽 2시가 지날 무렵이면 곧잘 들려오는 소리였다. 그것이 이번에는 그의 잠을 깨워놓았다. 아 술집에서 주정뱅이들이 나오는군 그가 생각했다. 2시가 지났다는 소리다. 그러고서 갑자기 누가 소파에서 잡아당기기라도 한 듯 벌떡 일어났다. 세상에 벌써 2시가 지났다니 그는 소파에 앉았고 곧장 모든 것이 기억났다. 갑자기 한순간에 모든 것이 기억났던 것이다. 첫 순간에는 미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몸이 무섭도록 으슬으슬해졌다. 잠을 잘 때 이미 오래전부터 열이 오른 탓이었다. 한데 지금은 갑자기 거의이가 달달 떨리고 속이 통째로 뒤집힐 만큼 심한 오한이 났다. 그는 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다. 집 전체가 잠에 골아떨어졌다. 그는 깜짝 놀라며 자기 몸과 방 안을 구석구석 둘러보았는데 어제 어떻게 방에 들어와 문도 잠그지 않고 옷도 벗지 않았을 뿐더러 모자까지 쓴 채로 소파에 몸을 던질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됐다. 모자는 방바닥에 떨어져 거기 베개 옆에서 뒹굴고 있었다. 혹시 누가 들어왔더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작은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빛이 충분했고 그는 혹시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어서 빨리 오시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모조리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대로는 신통치 않았다. 그는 오아 내 몸을 벌벌 떨면서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어 또다시 샅샅이 검사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실오라기 하나 천조각 하나 남기자고 모든 것을 낱낱이 뒤집어받고 그러고도 스스로 믿없지 않아 세 번쯤 더 검사를 반복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무 흔적도 없는 것 같았다. 다만 바지 밑단 술 장식이 달려있는 부분에 뻑뻑한 핏자국이 엉겨 있었다. 그는 커다란 접이식 칼을 잡고 술 장식을 잘라냈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갑자기 노파이 트렁크에서 꺼내온 지갑과 물건이 지금까지도 전부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상기됐다. 지금까지 그것을 꺼내 숨겨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옷을 살펴본 지금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다니 대체 이건 뭔가 그는 냉큼 물건을 꺼내 하나하나 책상 위로 던졌다. 모든 것을 꺼내 놓고서도 주머니까지 다 뒤집어 뭐가 또 남아있지 않을까 확인한 다음 물건 더미를 통째로 방구석으로 옮겼다. 그곳 방의 제일 구석 아래쪽에 벽지가 떨어져 너덜거리는 곳이 하나 있었다. 당장에 그는 모든 것을 이 구멍 종이 밑에 쑤셔넣기 시작했다. 들어갔다. 지갑이든 뭐든 몽땅 눈앞에서 사라져라. 그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둔한 눈으로 방구석을 아까보다 훨씬 더 볼록해진 구멍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는 공포에 사로잡혀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맙소사 절망에 빠져 그가 중얼거렸다. 내가 왜 이러지? 아니 이래놓고서 다 숨겼다고? 아니 이렇게 숨기는 법도 있나? 사실 그는 물건은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 돈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숨길 것을 미리 준비해두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지금 나는 뭐가 기쁘단 말인가? 그가 생각했다. 아니 이렇게 숨기는 법이 어디 있을까? 진짜로 이성이 나를 버리려나 보다. 기진맥진한 채 소파에 주저앉자 이내 참을 수 없는 오한에 또다시 몸이 바들바들 떨려왔다. 그는 옆쪽 의자에 놓여있던 학교 다닐 때 입었던 겨울용 코트를 따뜻하기는 해도 이미 거의 넉마나 다름없는 코트를 기계적으로 끌어당겨 몸을 감쌌고 그러자 잠과 미망이 또다시 한꺼번에 그를 덮쳤다. 그는 인사불성이 되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벌떡 일어나서 당장 미친 듯 흥분한 상태로 다시 자기 옷으로 달려들었다. 어떻게 다시 잠을 잘 수가 있었담?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것도 없이 이럴 줄 이럴 줄 알았어. 겨드랑이가 밑에 달아놓은 올가미도 올가미도 여태껏 떼내지 않았으니 깜빡했어. 이런 일을 깜빡하다니 이런 물증을 그는 올가미를 잡아당겨 얼른 갈길갈길 찢어 베개 밑이 옷가지 속에 쑤셔넣기 시작했다. 어떤 경우에도 찢어진 아마 보조각이 혐의를 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럴 거야. 그럴 테지. 그는 방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되낸 다음 통증이 느껴질 만큼 주의를 집중하여 혹시 또 깜빡한 것은 없는지 방바닥과 주변을 구석구석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것이 기억력이며 그냥 단순한 사고력마저도 자기를 버리려 한다는 확신이 들자 참을 수 없을 만큼 괴로워졌다. 뭐야 과연 시작되는 걸까 과연 징벌이 찾아오는 걸까 줘봐 저것 좀 봐 정말 그렇다니까 정말로 바지탄에서 잘라낸 술장식 조각이 누가 들어오든 첫눈에 확 띄도록 방바닥 한가운데에서 나뒹굴고 있지 않은가 대체 내가 왜 이럴까 그는 다시 안절부절못하고 소리쳤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다. 어쩌면 옷이 전부 피투성일 지도 모른다. 어쩌면 여기저기 얼룩이 져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기 눈에만 보이지 않는 건 아닐까. 자기만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사고력이 약해지고 조각나고 정신이 혼미해진 탓에 갑자기 그는 지갑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이론 이론 그렇다면 호주머니 그는 그는 기쁜 마음으로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열 때문에 몸이 약해졌을 뿐이야. 잠깐 미망에 빠졌달까. 그러고는 바지 왼쪽 호주머니의 안감을 전부 뜯어냈다. 그 순간 햇빛이 왼쪽 구두를 비추었다. 구두에서 삐져나온 양말에 무슨 표식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는 구두를 벗었다. 이거야말로 정말 표식이군. 양말 끝이 전부 피에 흠뻑 젖었는걸. 분명히 그때 부주의하게 그 핏물 웅덩이를 밟은 탓이리라. 하지만 이제 와서 이걸 어떡 한담? 이 양말짝이며 술 장식이며 호주머니를 어디다 감추지? 그는 그것을 몽땅 한손에 긁어모은 채 방 한가운데 서있었다. 페치카에 넣을까? 하지만 페치카를 제일 먼저 뒤질텐데 태운다? 아니 뭘로 태우나? 성냥도 없는걸? 아니야 차라리 어디 나가서 전부 버리자. 그래 차라리 버리는 편이 낫겠다. 그는 다시 소파에 앉으며 이렇게 되뇌었다. 지금 당장 꿈을 대지 말고 하지만 그러는 대신 그의 머리는 다시 베개 위로 기울어졌다. 다시 참을 수 없는 오한이 일면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외투를 몸위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바로 지금 더 미루지 말고 어디든 가서 전부 버리자. 눈앞에서 어서 어서 빨리 싹 사라지도록 이라는 생각이 계속 발작적으로 어른거렸다. 그는 소파에서 몇 번이나 몸을 뒤척이며 일어나려고 했지만 이미 그럴 수가 없었다. 그를 완전히 깨어놓은 것은 거세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문 좀 열어 살아있기는 한 거야 계속 잠만 퍼질러 잔다니까 나스타시아가 주먹으로 문을 치며 소리를 질렀다. 몇 날 며칠을 하루종일 숙혜처럼 잠만 퍼질러 자냐 영락없이 숙혜야 문 좀 열어 참 10시가 다 지났는데 집에 없을 수도 있잖아 남자 목소리가 말했다. 어라 저건 문지기 소리인데 무슨 일로 왔지 그는 벌떡 일어나 소파에 앉았다 심장이 너무 쿵쾅거려 아프기까지 했다. 그럼 대체 누가 이렇게 걸쇠를 걸어놓았 겠어 나스타시아가 반문했다. 잘한다. 이제는 문까지 잠그기 시작했군. 아니 누가 자기를 잡아먹기라도 한대. 문 열어 이 화상아 그만 좀 일어나. 대체 무슨 일이지? 문지기는 또 뭐 하러 온 걸까? 전부 발각됐군. 그냥 버틸까? 아니면 열어줄까? 에이 망해버려라. 그는 엉거주춘 몸을 앞으로 구부려 걸쇠를 걷었다. 그의 방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서도 걸쇠를 걷어낼 수 있을 만큼 작았던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문지기와 나스타시아가 서 있었다. 나스타시아는 어딘가 이상한 눈초리로 그를 살펴보았다. 그는 도전적이고 필사적인 표정을 지으며 문지기를 노려보았다. 상대방은 한 번 접어 복랍으로 봉인한 회색 종이를 말없이 내밀었다. 사무소에서 온 소환장이요. 그가 종이를 내밀며 말했다. 사무소라니요? 경찰서 사무소로 나오라는 소리지요. 뭐 무슨 사무소인지 알만하지. 경찰서라고요? 대체 왜요? 남들 어떻게 할까?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가보시구려. 그러고는 그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주위를 살핀 다음 나가려고 몸을 돌렸다. 설마 진짜 병이라도 난 거 아니야? 나스타시아가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다가 한마디 했다. 문지기도 잠깐 고개를 돌렸다. 어제부터 열이 펄펄 끓었는데 그녀가 덧붙였다. 그는 대답도 하지 않고 정의도 뜯지 않은 채 손에 들고 있었다. 일어나지 마. 그가 침대에서 다리를 내리는 것을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든 나스타시아가 말을 이어갔다. 아프면 그냥 가지 마. 급한 일도 아닐 텐데 손에 쥐고 있는 건 뭐야? 힐끔 보니 오른손에 바지자락에서 잘라낸 술장식 조각 양말짝 호주머니에서 뜯어낸 안감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그렇게 손에 쥔 채로 잤던 것이다. 나중에 이 일을 곰곰 씹어보니 열이 들 뜬 가운데 반쯤 잠이 깰 때마다 이 모든 것을 한 손에 꽉꽉 움켜쥐고 다시 그렇게 잠이 들었던 것이 생각났다. 어이쿠 웬 농마 조각을 긁어모아 무슨 보물처럼 안고 자네? 그러고서 나스타시아는 예의 그 병적이고 신결증적인 웃음소리를 내며 자지러졌다. 그는 모든 것을 냉큼 외투 밑에 쑤셔놓고 그녀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그 순간에 아주 명민한 사고력을 발휘하기는 힘들었지만 사람을 잡으러 왔다면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으리라는 것쯤은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서라니 차 좀 마실래? 어쩔까? 응? 갖다 줄게 남은 게 있는데 아니 가야겠어. 지금 갈 거야. 그는 두 다리로 서며 중얼거렸다. 한번 가보시지 계단이나 내려가겠어? 갈 거야. 그러든지 그녀는 문재기를 따라 나갔다. 그러자마자 그는 햇빛이 비치는 쪽으로 달려가 양말짝과 술장식을 살펴보았다. 얼룩은 있지만 눈에 잘 띄지는 않는군. 원래 때쿠게 절고 달고 진즉에 색도 바랬으니까 미래부터 뭘 아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스타시아도 그렇게 먼데서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을 거야. 천만 다행이다. 그러고서 그는 불안에 떨며 소환장을 뜯어서 읽어 나갔다. 한참을 읽은 뒤에야 마침내 이해했다. 그것은 오늘 9시 반에 구경찰 서장실에 출동하라는 평범한 경찰서 소환장이었다. 아니 언제 이럴 만한 일이 생겼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경찰 쪽에는 아무런 용건도 없는걸? 또 하필이면 왜 오늘이야? 그는 고통스러운 의욕에 사로잡혀 생각했다. 주여 한시라도 빨리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다가 스스로도 웃음을 터뜨렸는데 딱히 기도 때문에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도 스스로가 가당차나서였다. 그는 서둘러 옷을 입기 시작했다. 망하면 망하는 거다. 상관없어. 그 양말도 신어버리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먼지 속에서 더 뒹굴다 보면 흔적도 사라질 거야. 하지만 정작 신었을 때는 당장의 혐오와 공포가 밀려와 냅다 벗어던졌다. 한 대 벗어던지고 보니 다른 양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또다시 집어 신었고 또다시 웃음을 떠뜨렸다. 이건 모두 조건적이고 모두 상대적인 거야. 이 모든 것이 그저 형식일 따름이다. 언뜻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야말로 언뜻 스쳐가는 상념의 쪼가리였을 뿐 정작 온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니 봐 어쩌겠나 신었잖아. 결국에는 신고야 말았다. 웃음은 그러나 이내 절망으로 바뀌었다. 아니야 아무래도 감당하지 못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다리도 부들부들 떨렸다. 무서워서 안되겠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열이 나면서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아파왔다. 이렇게 잔깨를 부리는군. 이따위 잔깨를 써서 나를 꿰어들인 다음 갑자기 전부 실토하게 만들려는 속셈이다. 그는 계단으로 나가며 혼자 계속 생각했다. 정신이 거의 혼미해졌다니 추악한 일이야. 이러다가 무슨 바보 같은 말을 짓거려 댈 수도 있잖아. 계단까지 와서야 그는 모든 물건을 벽지 구멍 속에 그대로 넣어두었다는 사실을 상기했으며 자기가 없는 동안 가택 수색을 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상기하고는 걸음을 멈추었다. 하지만 너무나 큰 절망에 또 이를테면 파멸을 앞두고 너무나 큰 냉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한 손을 내졌고는 그냥 갈 길을 갔다. 그저 한시라도 빨리 거리에는 또다시 참을 수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요 며칠 날 사이에 비라도 한 방울 내리면 좋으렴만 또다시 먼지와 벽돌 석회가루 또다시 가게와 술집의 약취 또다시 실세 없이 쏟아져 나오는 주정뱅이와 핀란드인 도붓장수 그리고 반쯤 찌그러진 마차들 뿐이다. 태양빛이 너무 환히 내렸지요 눈이 아릴만큼 부셨고 머리가 어찌라면서 현기증이 다 났다. 태양빛이 강렬한 날 열에 들뜬 자가 갑자기 거리로 나오면 흔히 맛보는 감각이었다. 어제의 그 거리로 이어지는 모퉁이까지 오자 고통스러울 만큼 불안해하며 그 안을 그 건물을 힐끗 쳐다보고 그러고는 이내 눈을 돌리고 말았다. 저쪽에서 물어오면 말해버릴지도 모르겠군. 그는 경찰서로 다가가며 생각했다. 경찰서는 그의 집에서 4분의 1 베르스타쯤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신축 건물의 4층 사무실로 옮겨온지는 얼마 안 됐다. 옛 사무실은 언젠가 잠깐 가본 적이 있지만 그나마도 아주 오래전의 일이다. 대문 밑으로 들어서니 오른쪽에 계단이 보였는데 그 계단을 한 남자가 손에 장부를 들고 내려오고 있었다. 움직인 모양이군. 그렇다면 여기가 경찰서라는 소리이다. 그는 무턱대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아무에게도 뭐하나 물어볼 마음이 나지 않았다. 들어가서 무릎 꿇고 전부 얘기해버리자 그는 4층으로 올라서며 생각했다. 계단은 비좁고 가파른데다가 온통 구정물이 칠 뻔했다. 4층의 사무실 모두 부엉 문이 2계단 쪽으로 나있고 거의 하루종일 문을 열어놓았다. 그 때문에 숨이 막힐 정도로 갑갑했다. 겨드랑이에 장부를 낀 문지기 순경 온갖 종류의 남녀 방문객이 위아래를 오갔다. 경찰서문도 역시 활짝 열려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대기실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에는 농군 같은 사람들이 계속 선체로 대기 중이었다. 여기도 굉장히 갑갑한데다가 방에 새로 페인트칠을 해놓아서 아직 마르지 않은 페인트와 역겨운 건성유 냄새가 코를 찌르고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조금 기다린 그는 앞으로 더 다음 방으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나같이 천장이 났고 조그마한 방이 이어졌다. 너무나 조급한 마음에 그는 점점 더 멀리 멀리 이끌려 들어갔다. 특별히 그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두 번째 방에는 서규보 같은 자들이 앉아서 뭘 쓰고 있었는데 차림새가 그보다는 좀 더 나아도 언뜻 봐서는 죄다 이상한 족속 같았다. 그는 그 중 한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무슨 일입니까? 그는 경찰서에서 온 소환장을 보여주었다. 학생입니까? 상대방이 소환장을 힐끗 본 뒤 물었다. 예, 학생이었습니다. 서규보는 그를 훑어보긴 했지만 호기심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어쩐지 머리카락이 유달리 곤두서고 눈빛에 강박관념 같은 것이 번득이는 사람이었다. 이 녀석한테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겠는걸? 저렇게 무심해서야 라스콜리코프가 생각했다. 저쪽 서귀에게 가보시오. 서귀는 이렇게 말하더니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며 제일 마지막 방을 가리켰다. 그는 그 방으로 들어갔는데 방을 빼곡히 메운 자들은 앞선 방에 있던 자들보다 차림새가 좀 더 말쑥한 축에 들었다. 방문객 중에는 부인도 두 명 있었다. 한 부인은 허름한 상복을 입고 책상 앞에 서귀와 마주 앉아 그가 불러주는 대로 뭔가를 받아쓰고 있었다. 또 다른 부인은 몹시 뚱뚱하고 눈에 확 들어오는 불구죽죽한 얼굴에 기미가 듬성듬성 보이는 여자로서 옷차림이 어딘가 몹시 화려한 데다가 가슴팍에 찻잔 받침만큼 큼직한 브로치를 단 채 한쪽에 서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스콜리코프는 서귀에게 소환장을 삐죽 내밀었다. 상대방은 그것을 힐끔 보더니 기다리시오 라는 말만 하고 계속 상복 입은 부인을 상대했다. 그는 숨통이 좀 태이는 것 같았다. 분명히 그 일은 아니다. 신압으로 기운이 났고 그러자 더 기운이 나고 정신이 들도록 온 힘을 다해 스스로를 다독였다. 무슨 바보 같은 짓이나 아주 하찮은 부주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완전히 발각될 줄도 모른다. 음 유감스럽게도 이곳은 공기가 부족하군 그가 덧붙였다. 갑갑하다. 머리가 점점 더 어질하고 정신도 멍하다. 그는 내적으로 온통 무서운 혼란을 느꼈다.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할까 봐 겁이 나기도 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아무거나 아주 상관없는 생각이라도 해보려고 했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래도 이석이는 그의 흥미를 대단히 자극했다. 계속 그의 얼굴을 보고 뭐든 점치고 알아맞히고 싶었다. 그는 22살쯤 된 몹시 애탱 청년으로서 좀 건물고 보이는 까무잡잡하고 활달한 용모에 차림새는 영락없이 유행을 따르는 멋쟁이 이고 머리카락은 포마드를 바르고 잘 빗어 목덜밀까지 카르마를 타 놓았고 솔로 손질한 하얀 손가락에는 보석 반지와 그냥 반지를 잔뜩 끼고 조끼에는 황금 사슬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다. 여기 있던 한 외국인과는 프랑스어로 두어마디를 주고받기도 했는데 상당히 유창했다. 루이자 이바노브나 좀 앉으시지요 그가 잔뜩 멋을 낸 불구축축한 얼굴의 부인에게 살짝 말을 건넸는데 그녀는 의자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앉을 용기가 나지 않는지 줄곧 서있었다. 고마워요. 상대방은 이렇게 말하더니 비단자락을 바스락거리며 살며시 의자에 앉았다. 하얀 레이스 장식이 달린 그녀의 하늘색 원피스가 풍선 풍선 풍선처럼 의자 둘레로 퍼지면서 거의 방의 절반을 차지해버렸다. 향수 냄새도 풀풀 풍겼다. 하지만 부인은 분명히 방을 절반이나 차지한 데다가 이렇게 향수 냄새를 풀풀 풍기는 것이 쑥스러운 모양이었고 흠칫 겁을 집어먹은 것 같기도 하면서 동시에 뻔뻔스러운 그럼에도 불안한 심사가 역력히 드러나는 미소를 지었다. 상복을 입은 부인이 마침내 일을 끝내고 그만 일어나려 했다. 갑자기 약간 시끌벅적 해지더니 한 장교가 걸음을 뗄 때마다 몹시 늠름하고 어쩐지 특이한 방식으로 어깨를 들먹거리며 들어와서는 휘장이 달린 군모를 탁자 위로 내던지고 의자에 앉았다. 화려한 부인은 그를 보자 자리에서 펄쩍 뛰다시피 일어나 어쩐지 유별나게 열광하며 왼발을 뒤로 빼며 무릎을 굽혔다. 하지만 장교가 손톱만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그가 있는 이상 이미 자리에 앉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자는 중위이자 구경찰서의 부서장으로서 불구죽죽한 콧수염이 좌우 수평으로 뻗쳐있었으며 굉장히 오목조목한 이목구비가 다소 뻔뻔스러워 보이는 것만 빼면 별다른 인상을 주지 않았다. 그는 다소 붕괴한 것 같은 눈초리로 라스콜리코프를 흘끼 째려보았다. 입고 있는 옷이 영 벌썽 사나웠고 또 저렇게 비참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옷차림에 걸맞지 않게 고자세를 취했던 까닭이다. 라스콜리코프 쪽에서도 조심성 없이 너무 똑바로 너무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았고 때문에 상대방은 심지어 기분이 확 상해버렸다. 자네 무슨 일인가 그가 소리를 질렀는데 이렇게 허름한 주제에 자신의 번개같은 시선에 주눅이 들어 썩 꺼져버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놀라웠던 모양이다. 출동하라더군요. 소환장에 와서 라스콜리코프 가 용쾌 대답을 했다. 그건 돈을 내라고 독촉하는 겁니다. 저 학생에게 서기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얼른 말했다. 여기요. 그러면서 라스콜리코프를 향해 공책을 던지며 한 곳을 가리켰다. 읽어보시오. 돈이라고? 무슨 돈이지? 라스콜리코프 는 생각했다. 어쨌거나 그렇다면 분명히 그것은 아니군. 그는 너무 기뻐 온몸을 떨었다. 갑자기 이루 말할 수 없이 날아갈 듯이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어깨의 짐을 모조리 벗어던진 기분이었다. 몇 시에 오라고 쓰여있소 형씨? 중인은 무엇 때문인지 하여간 점점 더 고르려며 소리쳤다. 9시라고 쓰여있는데 지금은 벌써 11시가 지났지 않소? 겨우 15분 전에야 받았는걸요. 라스콜리코프가 어깨 너머로 큰소리로 대답했는데 그도 역시 느닷없이 저도 모르게 뜻밖의 화를 버럭냈지만 이것이 다소간의 만족마저 주었다. 열이 나서 굴굴대는 몸으로 이렇게 온 것만 해도 장하죠. 소리 지르지 마시오. 저는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극히 차분하게 말하고 있으며 소리라면 당신이 저에게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봬도 대학생인데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부서장은 어찌나 열해 바쳤는지 첫 순간에는 숫제 말문이 막혀 입에 개거품만 물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입 닥치시오. 당신은 지금 관공서에 와있소. 어디서 난동을 부리는 거요. 형씨. 그쪽도 관공서에 있지 않습니까? 라스콜리코프가 고함을 질렀다. 소리를 지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담배까지 피우고 있으니 우리 모두를 배려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자 라스콜리코프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쾌감을 느꼈다. 석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다혈질 중인은 보아하니 어아니 벙벙한 것 같았다. 그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오. 마침내 그가 어쩐지 부자연스러울 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 자 요구받은 답변서나 써내시오. 이 사람한테 보여주시오. 알렉산드로 그리구리 에비치 당신에게 탄원이 들어왔단 말이오. 돈도 안 내고 말이야. 거참 대단한 양반 하나 납시였군. 하지만 라스콜리코프는 이미 듣지도 않고 어서 빨리 수수께끼를 풀려고 탐욕스럽게 소주를 거부주었다. 한 번 두 번을 영급 후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됐다. 이게 뭡니까? 그가 석이에게 물었다. 이건 차용증에 따라 당신에게 지불을 요구하는 독촉장입니다. 당신은 유가증권을 비롯하여 각종 비용을 지불하거나 언제 지불할 수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지불전까지는 수도를 떠나서도 자신의 재산을 팔거나 숨겨서도 안됩니다. 채권자는 당신의 재산을 팔 권리가 있으며 당신에게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빚이 없는걸요?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자 우리 앞으로 지불기한이 지나서 법적으로 고소된 150루블 짜리 차용증이 들어왔는데 9개월 전 당신이 8등관 미망인인 자르니치이나에게 써준 것으로써 미망인 자르니치이나이는 그것을 7등관 체바로프에게 넘겼으며 그 건으로 우리는 당신에게 답변서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 설마 그 사람은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인데요? 아니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겁니까? 석인은 고참병이 이제 막 집중 포화를 당하는 신참을 대하며 그래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 하고 묻듯 동전과 약간의 승리감이 뒤섞인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지금 차용증이니 독촉이니 하는 것이 그와 무슨 상관인가 그의 입장에서 지금 이것이 무슨 불안을 유발할 하다못해 무슨 주의라도 끌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는 서서 읽고 듣고 대답하고 자기 쪽에서 질문을 던지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기계적이었다. 목숨을 지켰다는 승리감 자신을 짓눌러온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 바로 이것이 이 순간 그의 존재를 가득 채웠으며 어떤 예견도 분석도 미래를 점치는 것도 의혹도 질문도 없었다. 이것은 완벽하고 직접적인 순수하게 동물적인 기쁨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경찰서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의 불순한 태도에 아직도 노발대발하고 있던 중이가 완전히 펄펄 끓으며 분명히 상처입은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마음에서였을 텐데 그가 들어올 때부터 등신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던 저 불운한 화려한 부인을 향해 온갖 화풀이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봐 어떻게 생겨먹은 여자인지 원 그가 갑자기 목정껏 고함을 질렀다. 간밤에 자네 집에서 무슨 소동이 있었던 건가 어 또 남세스럽게 온 동네가 떠나갈세라 분탕질을 쳤더구먼 또 주먹다짐해 술판이나 버리고 형무소에 들어가지 못해 아주 안달이 났어 안달이 벌써 자네한테 말했고 좋기 열 번은 경고했지 열한 번째는 곱게 못 넘어간다고 그런데도 또 또 이러니 도무지 어떻게 생겨먹은 여자야 우리 집에서는 어떤 소란도 주먹다짐도 없었어요 대회님 그녀가 갑자기 콩알을 흩뿌리듯 뇌까렸는데 러시아어가 제법 유창하기는 해도 독일어 발음이 강하게 섞여 있었다 어떤 어떤 스캔들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올 때부터 술에 취해 있었고 제가 모든 얘기를 다 해드릴게요 대회님 저는 잘못이 없어요 우리 집은 점잖은 곳이라서 대회님 다 점잖게 놀고요 저는 스캔들이라면 언제나 언제나 딱 질색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올 때부터 곤드레만드레 취해 있었고 와서는 또 새병이나 식혔고 그러고는 한 사람이 발을 들어올려 그 발로 피아노를 쳤고 이건 점잖은 집에서는 정말 좋지 않은 일인데 그러다 그랜드 피아노를 망가뜨렸고 이건 뭐 완전히 예의고 뭐고 없는 짓이라고 저는 말했어요 그런데 그는 병을 집어들고서 사람들 뒤로 가서 그 병으로 마구 쳤어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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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당장 문재기를 불렀고 카르리 왔는데 그는 카르를 붙잡고서 눈을 때렸고 겔리에트의 눈도 때렸고 제 뺨도 다섯 대나 때렸어요 점잖은 집에서 이런 짓을 하면 정말 신뢰잖아요 하고 저는 소리를 쳤답니다 그러자 그는 문화쪽 창문을 열고서 창문을 향해 돼지 새끼처럼 꽥꽥댔어요 정말 창피스럽지 뭐예요 어떻게 길거리로 난 창문에다 대고 돼지 새끼처럼 꽥꽥댈 수 있는지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카르리 뒤에서 그의 연미복을 잡고 창문에서 끌어당겼는데 그러다 그만 이건 정말인데요 대위님 그의 옷을 찢어버렸지 뭐예요 그러자 그는 시보루블의 벌금을 내야 된다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옷값이라며 오르브를 그에게 지불했어요 한데 이 작자가 어찌나 점잖지 못한 손님인지 대위님 온갖 스캔들을 일으켰지 뭐예요 그래놓고선 한다는 소리가 당신을 소재로 한 굉장한 풍자글을 쓸 것이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온갖 신문에다 당신 얘기를 전부 쓸 수 있는 몸이거든 이라고 하더군요 작가였나 보지 예 대위님 얼마나 점잖지 못한 손님이었는지 점잖은 집에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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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 그러게 내가 벌써 몇 번을 말했나 내 자네한테 말하길 일리아 페트로비치 석이가 다시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중이는 재빨리 그를 쳐다보았다 석이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자 그럼 존경에 맞이하는 라비자 이바노브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지 진짜 마지막이야 중이가 말을 이어갔다 만약 자네의 그 점잖은 집에서 또 한 번이라도 스캔들이 일어나면 내 자네를 점잖은 말로 표현해서 엄벌에 처하겠어 알아들었나 그래서 그 문학가 그 작가 양반은 점잖은 집에서 오스메 깝으로 오르불을 뜯어갔단 말이지 하여간 작가라는 놈들은 정말 그러면서 라스콜리코프를 경멸스럽다는 듯 힐끗 쳐다보았다 그저께도 술집에서 비슷한 소동이 있었지 식사를 해놓고서는 돈을 내려고 하지 않은 거야 그래놓고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신에 대한 풍자글을 쓰겠소 라고 했다나 지난주에는 어느 기선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채 자네는 그만 가봐 내가 직접 자네 집에 들리도록 할 테니 그때는 조심하게 알아들었나 루이자 이바노브나는 호들갑스레 애교를 떨어대며 사방팔방으로 무릎을 굽혀 인사하고 그렇게 인사하느라 뒷걸음질을 치며 문까지 갔다 하지만 문간에서 소탈하고 생기가 넘치는 얼굴에 금발의 구렛나루스를 멋지게 수북이 기른 어느 풍재 좋은 장교에게 엉덩이를 부딪히고 말았다 이 자가 바로 경찰서장 니코진 포미치였다 루이자 이바노브나는 서둘러 무릎이 거의 마룻바닥에 닿을 만큼 몸을 굽히고 분주하게 종종걸음을 치며 폴폴 날듯이 경찰서를 나갔다 또 천둥번개가 쾅 치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고 회오리에 폭풍우가 몰아치더군 니코진 부미치는 일리아 페트로비치에게 상냥하고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누가 또 속을 발칵 뒤집어 놓은 모양이지 또 이렇게 펄펄 끓는 걸 보니 소리가 계단까지 들리던데 아니 뭘요 일리아 페트로비치는 점잖고 태연한 척 굴면서 이렇게 말하더니 무슨 서류뭉치를 들고 다른 책상 쪽으로 옮겨갔는데 걸음을 뗄 때마다 멋을 부리듯 어깨를 움찔했고 걸음이 닿는 곳에서는 어깨도 들썩였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작가 양반이 아니 대학생이라나 그러니까 옛날에 대학생이었던 이 양반이 돈도 지불하지 않고 어음만 남발한 채 방은 비워주지 않으니 끊임없이 탄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주제에 제가 자기가 있는 데서 담배를 피웠다고 항의를 하지 뭡니까 자기야말로 비열하게 굴면서 자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행색 한번 끝내주는군요 가난은 죄가 아니라네 친구 뭘 어쩌겠나 알만하군 우리 화약이 모욕을 참을 수 없었던 거로군 아마 무슨 일로 이 사람에게 모욕감을 느끼고 그만 자제력을 잃었던 모양인데 하고 니코진 포미치가 상냥하게 라스콜리코프에게 말을 걸며 계속했다 괜히 그러셨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몹시 점잖은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화약 화약이란 말씀 한번 불부터 끓어오르면 다 타버리고 그걸로 그만이요 전부 끝장이란 말이요 그 결과 남는 것은 비단결 같은 마음씨 이뿐이지요 오죽하면 부대에서는 그를 화약중이라고 불렀을까 무슨 부대 얘기까지 꺼내고 그러십니까 일리아 페트로비치가 이렇게 소리쳤는데 자기를 이토록 유쾌하게 지켜세우니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으나 여전히 싫은 기색을 드러냈다 라스콜리코프는 갑자기 그들 모두에게 뭔가 유달리 유쾌한 얘기를 하고 싶어졌다 그러게 말입니다 대위님 그가 갑자기 니코진 포미츠를 보며 극히 허물없는 태도로 말했다 제 처지를 좀 살펴주십시오 혹시라도 제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저분에게 사과할 용의도 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몸도 성취하는 데다가 가난 때문에 주눅마저 든 대학생입니다 휴학생이 몸이 된 것도 생계를 꾸려나갈 형편이 못돼서 이지만 곧 돈을 받을 겁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송금해 주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저희 하숙집 아주머니는 원래는 좋은 분인데 제가 과외 자리를 잃고 넉 달째 반값을 안 내는 바람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예 밥도 안 보내줍니다 한데 그 어음은 뭔지 통 모르겠군요 지금 아주머니 쪽에서는 그 차용증에 따라 저에게 지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가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 좀 해보십시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지 않습니까 석이가 다시 일침을 가했다 그야 그렇지만 정말 지당한 말씀이지만 저에게도 사정을 얘기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라스콜리코프가 다시 말을 받은 다음 서기가 아니라 여전히 니코짐 포미치를 상대로 얘기했는데 일리아 페트로비치의 주의도 끌어보려고 무진장 했었지만 정작 그쪽은 집요하게 서류더미를 해적이는 척하며 그를 깡그리 무시하듯 신경도 쓰지 않았다 제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시골에서 올라와 그때부터 3년 정도 그 집에 살고 있는데요 전에 전에는 사실 제 입으로 고백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처음부터 저는 그분의 딸과 결혼을 약속했는데 말로 한 약속이니까 완전히 자유로운 약속이었지요 어떤 처녀였냐 하면 어쨌거나 제법 마음에 들기까지 했고 그렇다고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니었지만 한마디로 젊어서 그랬던 것인데 다시 말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때 주인 아주머니가 저에게 그냥 돈을 많이 빌려주었고 저는 일정 부분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던 거죠 그런 속사정은 얘기할 거 없어 형씨 시간도 없거니와 일리아 페트로비치가 거칠고 의기양양하게 말을 가로채려 했지만 라스콜리코프는 갑자기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겨워졌음에도 열을 올리며 글을 저지했다 하지만 제발 제발 얼마간이라도 사정을 얘기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된 일인지 제 입장에서는 하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당신 말대로 쓸데없는 일이겠지만 어쨌거나 1년 전에 그 아가씨가 티프스로 죽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전처럼 그 집에 남았고 주인 아주머니는 지금 집으로 이사올 때 저에게 말하길 그것도 다정하게 말했는데 자기는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다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 생각엔 내가 갚아야 할 빚의 전부인 이 150 노블에 대해 차용증을 써주면 안되겠냐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주머니가 똑똑히 말하길 내가 그 증서만 주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돈을 빌려줄 수 있다 내가 직접 지불할 때까지는 절대 절대 자기 쪽에서 이것은 아주머니가 직접 한 말이었습니다 그 증서를 활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과외자리도 잃고 먹을 것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돈을 지불하라고 독촉하니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따위 감상적이고 구질구질한 속사정은 형씨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오 일리아 페트로비치가 매몰차게 딱 잘라 말했다 당신은 답변서와 약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당신이 거기서 사랑에 빠졌네 어쩌네 하는 비극적인 부분은 죄다 우리가 알 바 아니요 오호 자네 야박하구먼 니코 진포미치가 책상 옆에 앉아 역시나 소명을 하기 시작하며 중얼거렸다 어쩐지 부끄러워졌던 것이다 쓰시죠 뭐라고 쓰죠 내가 불러주겠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이 석이가 자기의 고백을 듣고 난 이후부터 자기를 더 멸시하고 막 다루는 것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이상한 노릇인데 갑자기 누가 무슨 생각을 하든 그야말로 아무 상관없어졌고 이런 변화는 어쩐지 한순간에 찰나적으로 일어났다 석이는 그에게 이런 경우에 흔히 통용되는 형식의 답변서를 불러주었다 당장은 지불할 수 없다 정확히 언제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도시를 떠나지 않겠다 재산을 매각하지도 증여하지도 않겠다 등등 아니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군요 펜이 손에서 떨어지려는데 석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라스콜리코프를 쳐다보며 지적했다 어디 편찮으신가요? 예 머리가 어질어질하네요 계속하시죠 그게 답니다 서명하시죠 석이는 서류를 접수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기 시작했다 라스콜리코프는 펜을 돌려주고 나서도 그만 일어나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두 팔꿈치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머리를 꽉 눌렀다 정수리에 못이라도 박힌 것 같았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지금 당장 일어나 니코진 포미치에게 다가가서 어제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낱낱이 이야기한 다음 그들과 함께 집으로 가서 방구석의 구멍 속에 숨겨둔 물건을 보여주자 하는 생각 말이다 이 충동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실행에 옮기기 위해 벌써 자리에서 일어난 상태였다 1분이라도 곰곰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아니다 차라리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어깨의 짐을 던져버리자 하지만 갑자기 그는 그 자리에 북박인 듯 멈칫했다 니코진 포미치가 열을 올리며 일리아 페트로비치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 그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던 것이다 그럴 리가 있나 둘 다 풀어줘야지 첫째 전부 모순이야 생각들 좀 해보게 자기들 소행이라면 그들이 뭐하러 문지기를 불러야 있겠나 자기 자신을 고발하려고 어 아니면 잔깨를 부리느라 아니 그렇다면 잔깨를 너무 부린 것 아닌가 끝으로 대학생 페스트라코프가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바로 그 옆에서 문지기 두 명과 소심인 여자 한 명이 그를 바타지 않나 친구 셋과 함께 걸어오다가 바로 문 옆에서 그들과 헤어졌는데 친구들이 같이 있는 동안에도 문지기에게 그 집에 대해 이것저것 캐물었다더군 자 그렇고 그런 의도를 갖고 온 자가 과연 그 집에 대해서 이것저것 캐물었을까 코우도 말이야 노파집에 가기 전에 아래층 은세공업자 집에서 반시간이나 있다가 정확히 8시 15분 전에 그곳을 나와 노파집으로 올라갔어 이제 생각을 좀 정리해보게 하지만 말이죠 저들 말에 대체 어떻게 그런 모순이 생겼을까요 문을 두드렸을 때는 문이 잠겨있었는데 3분 뒤에 문지기와 함께 왔을 때는 문이 열려있더라고 주장하니 말입니다 바로 그게 핵심일세 살인자는 틀림없이 빗장을 걸어놓고 그 안에 틀어박혀 있었을 거야 코우가 바보같은 짓만 안했다면 즉 문지기를 부르러 가는 일만 없었다면 틀림없이 현장에서 체포했을 거야 그놈은 바로 그 틈을 이용해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들 옆을 용케 지나쳐갈 수 있었던 것이고 코우는 양손으로 성호를 그으며 내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 놈이 튀어나와 나까지 도끼로 죽였을걸요 라고 말하더군 하긴 러시아시 기도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일 테지 그럼 그럼 눈을 눈을 향해 걸었지만 눈까지 가지도 못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는 의자에 앉아있고 어떤 사람이 오른쪽에서 그를 부축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노란물이 담긴 노란 컵을 들고 왼쪽에 서 있으며 니코 진포미치가 앞에 서서 유심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어디 편찮으십니까 니코 진포미치가 상당히 퉁명스럽게 물었다 저 양반은 서명할 때도 저렇게 팬을 간신히 놀렸습니다 석이는 이런 말을 한 다음 자기 자리에 앉아 다시 소리를 만지기 시작했다 편찮은지 오래됐어 일리아 페트로비치가 자기 자리에서 소리쳤는데 역시나 소리를 만지는 중이었다 그도 환자가 기절했을 때는 물론 와서 살펴보았지만 정신을 차리자마자 이내 자리를 떴던 것이다 어제부터 라스콜 니코프가 대답했다 어제 외출을 하셨던가요 그랬습니다 편찮으신 몸으로요 그랬죠 몇 시쯤 해요 저녁 일곱시가 좀 지나서요 어딜 갔는지 물어봐도 되겠소 그냥 거리를 여기저기 간다 명료하군 라스콜 니코프는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투명스럽고 무뚝뚝하게 대답하면서 일리아 일리아 페트로비치 시선에 맞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검은 두 눈을 떼지 않았다 서있는 것도 버거워하는 사람한테 자네는 니코진 포미치가 한소리 했다 괜찮습니다 마스콜리코프는 바스콜리코프는 밖으로 나왔다 그가 나온 뒤에 활기찬 대화가 시작되는 소리가 들려왔고 니코진 포미치의 의문에 찬 목소리가 제일 잘 들렸다 거리로 나오자 그는 완전히 정신이 들었다 수색 수색이다 이제 수색이 시작될 거야 그가 귀갓기를 서두르며 속으로 되뇌었다 날강도들 낌새를 채고 있어 아까와 같은 두려움이 다시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송두리째 사로잡았다 벌써 수색을 했다면 어떡하지 하필 내 방에서 맞닥뜨리면 어쩐담 하지만 벌써 방이다 아무것도 아무도 없다 아무도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나스타시아조차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 하지만 맙소사 아까는 어떻게 이 모든 물건을 이 구멍 속에 방치해둘 수 있었을까 그는 방구석으로 달려가 한 손을 벽지 밑에 쑤셔넣고 물건을 꺼내 호주머니에 가득 집어넣기 시작했다 전부 여덟개였다 먼저 귀걸이나 그 비슷한 것이든 작은 상자가 두개였는데 내용물은 잘 살펴보지도 않았다 그 다음으로는 크지 않은 양피 케이스가 네개였다 목걸이 하나는 그냥 신문지에 쌓여있었다 신문지로 쌓아 놓은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 훈장인 것 같았다 그는 그는 모든 것을 외투와 아직 비어있는 바지의 오른쪽 호주머니 등 이런저런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며 눈에 띄지 않도록 하려고 했었다 지갑도 물건과 함께 챙겼다 그런 다음에 한이나마 기력이 남아있고 어떤 시기든 판단력이 남아있을 때 일을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어디로 간담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되었다 죄다 온화에다 버리자 그러면 증거는 물속에 풍덩 빠지고 사건도 끝이다 그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꼭 물속에 빠뜨려야 하나 어디 멀리 또 군도에라도 가는 편이 낫지 않을까 거기 어디 숲이나 덤불 및 한적한 곳에 이것을 몽땅 묻고 나무로 표시 같은 것을 해두는 편이 그는 이 순간 자기가 모든 것을 똑똑히 제대로 판단할 상태가 아니라는 느낌은 들었지만 그럼에도 이 생각은 틀림없어 보였다 하지만 군도로 갈 운명도 아니었던지 다른 일이 일어났다 브이다리에서 광장으로 나왔을 때 왼쪽에서 갑자기 그야말로 창문 하나 없는 벽이 둘러싸인 마당의 입구를 발견했다 대문 입구 바로 오른쪽으로는 4층짜리 옆집 건물의 창문 하나 없는 하얀 벽이 마당 안으로 깊숙이 뻗어 있었다 왼쪽에 창문 하나 없는 벽과 나란히 역시나 대문에서 바로 마당 깊숙이까지 나무 담장이 스무 걸음 정도 이어진 다음 또 왼쪽으로 꺾여 있었다 그곳은 담장으로 가려진 외진 장소로서 자재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마당 더 깊숙한 곳에는 담장 너머로 분명히 무슨 작업장의 무슨 작업장의 일부인 것 같은 연기에 그을린 나지막한 석조업관이 빠끔히 보였다 거기에는 마차 제조시설이나 철공소 혹은 그 비슷한 것이 있는 모양이었다 거의 대문부터 사방이 전부 넘쳐나는 석탄재로 시꺼매져 있었다 여기다 슬쩍 버리고 가버리면 되겠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마당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대문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간 그는 마침 대문 바로 가까이 담장 옆에 설치된 홈통을 발견했다 그 홈통 위 바로 담장 위에는 이런 경우면 늘 따라 나오는 노상 방류금지라는 재미있는 말이 분필로 쓰여 있었다 따라서 여기 들어와 걸음을 멈춘들 의심을 받을 리도 없고 금상첨화였다 여기 어디에 한꺼번에 전부 버리고 가자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본 다음 그는 벌써 한 손을 호주머니에 쑤셔 넣었는데 그러기가 무섭게 갑자기 바로 바깥쪽 병 옆 대문과 홈통 사이에 난 포기 다해야 일 아르신밖에 되지 않는 공간에 1.5푸드는 족히 될 것 같은 커다랗고 울퉁불퉁한 바윗돌이 길거리의 석벽에 바싹 붙어있는 것이 보였다 그 병 너머에는 거리와 보도가 있어 행인들이 분주히 오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대체로 사람들이 왕래가 적지 않은 곳이었다 하지만 누가 거리에서 일부러 들어와 보지 않고서야 대문 너머에서는 아무도 그를 볼 수 없었다 그래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었기 때문에 서둘러야 했다 그는 몸을 굽혀 바윗돌의 꼭지 부분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온 힘을 다해 뒤집었다 바윗돌 밑으로 구덩이가 약간 움푹하게 파였다 그는 얼른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거기에 던져넣기 시작했다 지갑을 맨 위에 얹어놓은 셈이었지만 어쨌거나 구덩이에는 아직도 여유 공간이 있었다 그런 다음 다시 바윗돌을 붙잡고 또 단번에 원래대로 뒤집어 놓았는데 보일락말락 약간 더 높아지기는 했지만 원래 위치에 꼭 맞게 놓여졌다 그는 흙을 긁어모아 한쪽 발로 돌 언저리를 꾹꾹 눌렀다 그야말로 감쪽 같았다 증거는 인멸됐다 누가 어느 누가 이 바윗돌 밑을 뒤져볼 생각을 하겠는가 이 녀석은 아마 이 건물을 지을 때부터 중력이 놓여있었고 앞으로도 그만큼은 놓여있을 것이다 설령 발견된다고 한들 누가 나를 의심하랴 모든 것이 끝났다 증거물은 없다 그러고서 그는 웃기 시작했다 그렇다 훗날에도 기억했지만 그는 오랫동안 소리도 내지 않고 신결질적으로 키득키득 웃었고 광장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계속 그렇게 웃었다 하지만 그저께 그 소녀와 마주쳤던 K산책로로 들어서자 갑자기 웃음이 사그라졌다 다른 생각이 이것저건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다 역시나 갑자기 그때 소녀가 떠난 다음 앉아서 상념에 잠겼던 저 벤치 옆을 지나는 것이 지금은 끔찍이도 역겹게 여겨졌으며 그때 그가 이시코페이카를 준 그 콧수염 순경을 다시 만난다면 그 역시 끔찍이도 버거울 것 같았다 에이 빌어먹을 자식 같으니 그는 멍하면서도 분노에 찬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걸었다 지금 그의 생각은 온통 어떤 한가지 핵심의 주변을 빙글빙글 맴돌았으며 이것이 정말로 핵심이며 지금 바로 지금에야 이 핵심과 일대일로 대면하게 되었음을 그리고 이것이 요 두달만에 처음 있는 일임을 그 스스로도 느꼈다 에이 빌어먹을 여시나 먹어라 그는 갑자기 한없는 분노의 발작에 사로잡혀 생각했다 일단 시작됐다면 시작된 것이다 높아든 새로운 삶이든 전부 엿먹어라 맙소사 이 얼마나 병신같은 짓인가 오늘 나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비열한 짓을 저질렀는가 아까도 저 추잡하기 짝이 없는 일리아 페트로비치 앞에서 얼마나 치사하게 알랑방귀를 끼고 병신 춤을 추었던가 하긴 이것도 허튼 수작이다 그 놈들 모두에게 침을 뱉어주자 내가 알랑방귀를 끼고 병신 춤을 추었다는 사실도 퇴퇴 정말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란 말이다 갑자기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롭고도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 떠올라 일시에 어안이 벙벙해지면서 참혹할 정도로 경악하고 말았다 만약 이 모든 일을 정말로 바보같은 방식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행한 것이라면 만약 정말로 너에게 특정하고 확고한 목적이 있었다면 대체 어째서 여태껏 지갑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으며 네가 손에 넣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단 말인가 그 때문에 온갖 고통을 감수하고 그토록 비열하고 더럽고 천박한 일도 의식적으로 감행했건만 실상 너는 그것을 그러니까 그 지갑을 지금 물속에 던져버리려고 했잖은가 역시나 네가 아직도 보지도 않은 모든 물건과 함께 이건 대체 뭔가 그렇다 정말 그렇다 정말 전부 그렇지 않은가 하긴 이것은 전에도 알았던 만큼 그에게 전혀 새로운 의문은 아니었다 간밤에 물속에 던져버리기로 결정됐을 때도 어떤 망설임도 반발심도 없이 응당 그래야 하는 것처럼 달리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결정됐다 그렇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또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더욱이 이미 어제 트렁크를 붙들고 앉아 케이스를 꺼내던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이 그렇지 않은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런 거다 마침내 그가 의물하게 결론을 내렸다 나는 스스로 나 자신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다 무슨 짓을 하는지 나 자신도 모르면서 어제도 그저께도 요 근래 계속 나 자신을 못살게 괴롭혔다 몸이 좋아지면 이렇게 스스로를 못살게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몸이 전혀 좋아지지 않으면 어쩐다지 맙소사 이따위 것들 죄다 논덜머리 난다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다 어떻게든 모든 것을 훌훌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뿌리치기 힘든 새로운 감각 하나가 거의 시시각각 더욱더 강하게 그를 사로잡았다 그것은 그가 마주치는 모든 것 그를 애워싸고 있는 모든 것을 향한 무한하고 거의 육체적인 어떤 혐오감 분노와 증오로 가득찬 집요한 혐오감 이었다 그는 마주치는 사람들이 모두 더러웠다 그들의 얼굴 걸음걸이 몸놀림이 모두 더러웠다 만약 누가 말을 걸어온다면 상대가 누구든 침을 뱉고 콱 깨물어버릴 것만 같았다 바실리에프스키 섬 말라야 네바의 강변두루로 나온 그는 다리 옆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여기 이 집에 그 녀석이 살고 있지 그는 생각했다 이건 이건 또 뭐지 어쩌다 내 발로 라주민 집까지 오게 된 걸까 또 그때와 똑같은 시기라니 그래도 정말 궁금한걸 과연 내 발로 온 걸까 아니면 그냥 걷다 보니 절로 이리로 오게 된 걸까 아무렴 어떤가 그저 깨던가 내가 말했지 그 일이 끝나면 다음 날 그를 찾아가겠다고 자 그러니 가보자 꼭 이제는 갈 수 없는 처지가 된 것 같지 않은가 그는 5층에 있는 라주민의 방으로 올라갔다 마침 그는 집에 자신의 골방에 있었으며 그 순간 뭘 쓰면서 일을 하다가 직접 문을 열어주었다 그들은 넉 달 만에 보는 길 것이었다 라주민은 누더기에 가깝게 해진 실내복을 입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마구 헝그러진 머리에 면도도 세수도 하지 않고 골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너 뭐냐 이렇게 소리치면서 그는 막 들어온 친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정말 형편이 그렇게 안 좋냐 거참 우리 중에서 제일 말숙하던 녀석이 그는 이런 말을 덧붙이며 라스콜리코프가 걸친 누더기를 쳐다보았다 좀 앉아 피곤해 보인다 그가 그 자신이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방수포를 씌운 터키식 소파에 풀썩 주저앉자 라즈미인은 갑자기 이 손님이 몸이 편치 않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꽤 많이 아픈 모양인데 알고는 있는 거야? 그가 맥을 짚어보기 시작하자 라스콜리코프는 손을 뺐다 됐어 됐어 좀 그가 말했다 라즈미인은 소파에서 일어났다 라즈미인이 방으로 올라올 때만 해도 그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한데 이제야 그는 한순간에 더군다나 이미 경험을 통해 상대가 누구든 이 순간에는 절대 아무와도 얼굴을 맞대고 있을 기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라즈미인 방의 문지방을 넘기가 무섭게 스스로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잘 있어 그는 갑자기 이렇게 말하고는 문쪽으로 걸어갔다 야 잠깐만 잠깐만 좀 이 괴짜 새끼야 됐다니까 상대방은 다시 손을 빼내며 반복했다 아니 이럴 거면 무슨 귀신이 씌워서 찾아온 거야 돌았냐 어 진짜 이쯤 되면 거의 속상한 걸 이런 식으로는 보내지 않겠어 그럼 들어봐 내가 너를 찾아온 건 너 말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몰라서야 새로 시작하는 것을 도와줄 사람이 너는 누구보다도 착하고 그러니까 현명하고 사례판단도 할 줄 아니까 하지만 이제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걸 알겠어 듣고 있냐 정말 아무것도 그 누구의 호의도 그 누구의 호의도 관심도 필요 없어 나 스스로 혼자서 그래 됐어 나를 가만히들 좀 내버려둬 잠깐만 좀 굴뚝 청소부야 완전히 미친놈 아니야 나한테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만 그런데 말이야 과외 서류는 나도 없지만 그 따위는 신경 쓸 것도 없고 톨쿠지 시장에 헤루비 못부라는 서석상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과외 자리란 말이야 나는 이제 이 일을 상인집 과외 자리 다섯 개와도 바꾸지 않겠어 그 사람은 이런저런 출판물을 만들고 자연과학 쪽 책을 좀 내는데 날개 도친 듯 잘 팔리지 뭐냐 제목만 해도 돈이 얼마인데 야 너는 나더러 항상 멍청하다고 우겼지만 천만다행으로 나보다 멍청한 녀석들이 떠라니까 이제는 경향성이 짙은 쪽까지 건드리기 시작했어 정작은 쥐뿔도 아는 것이 없는 양반이지만 그래도 내 쪽에서는 물론 격려해주고 있지 자 여기 두 장 남짓한 독일어 텍스트가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순 엉떠리에 폰만 잡는 글이야 한마디로 여자는 인간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고찰하고 있지 결론이야 당연히 인간이다 하는 것을 얘기양양하게 증명해 주는 쪽이고 헤르미모프는 이것을 여성 문제의 일환으로 내놓을 생각인데 그 번역을 내가 맡았어 그는 이 두 장 반쯤 되는 양을 여섯 장으로 늘리고 아주 화려한 반쪽짜리 표제를 만들어 50코페이커에 내놓을 거야 제법 짭짤할걸 번역료 번역료는 장당 6루블씩 쳐주니까 다하면 15루블쯤 들어올 텐데 6루블은 벌써 선불로 받았어 이것을 끝낸 다음에는 고래에 관한 책 번역에 착수할 테고 그 다음에는 고백의 2부에서 제일 따분한 수다 부분도 발주해 놨으니까 번역할 거야 누가 헤르비모프에게 루소가 일종의 라지쉐프인 셈이라고 말했대 나야 물론 딱히 반박할 것도 없지 그런 놈 따윈 어때 여자는 인간인가 의 둘째 쪽 번역 해볼래 마음이 내키면 지금 텍스트를 가져가 펜도 종이도 가져가고 전부 다 저쪽에서 대주거든 3루블도 가져가 내가 선불로 받은 돈은 첫쪽과 둘째쪽을 합친 것에 대한 번역료이니까 3루블은 당장 네 몫이 되는 셈이지 한 장을 끝내면 3루블을 더 받을 거야 그리고 또 나한테 무슨 대단한 신세를 진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줘 오히려 네가 들어오자마자 너를 어디다 써먹을까 하고 머리를 굴렸거든 첫째 나는 맞춤법이 서툴고 둘째 독일어가 어떨 때는 영 꽝이라서 내 멋대로 지어내는 일이 더 많은데도 원문보다 낫겠거니 자위하는 거야 하긴 뭐 누가 알겠어 나아지기는 커녕 더 엉망이 됐는지 어쩔래 가져갈래 라스콜리코프는 묵묵히 독일어 논문과 3루블을 받아들고 말 한마디 없이 나가버렸다 라주미이는 깜짝 놀라 그의 뒷모습만 바라보았다 하지만 라스콜리코프는 라스콜리코프는 일본가까지 가놓고서도 갑자기 되돌아와 또 라주미인 방으로 올라와서는 독일어 논문과 삼루블을 모두 탁자 위에 올려놓고 이번에도 말 한마디 없이 썩 사라질 기세였다 야 너 무슨 선망증이라도 걸린 거 아냐 라주미인이 귀엽고 폭발해서 고함을 질렀다 무슨 코미디를 다 연출하고 난리야 나까지 돌겠다 이럴 거면 대체 뭐하러 왔어 이 화상아 필요없어 번역 따위는 라스콜리코프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럼 빌어먹을 대체 뭐가 필요한 거야 위에서 라주미인이 소리쳤다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내려갔다 야 인마 지금 어디 살아 대답이 없었다 에이 이 썩을 놈 하지만 라스콜리코프는 이미 거리로 나온 상태였다 그는 니콜라 예프스키 다리에서 극히 불쾌한 일을 당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느 마부가 채찍으로 그의 등을 호되게 후려쳤던 것인데 서너 번이나 소리를 쳤음에도 거의 마을 밑에 깔릴 기세로 걸어 들어갔기 때문이다 채찍을 맞아서 성질이 난 그는 난간적으로 펄쩍 뛰며 비켜선 다음 폐덕스럽게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 물론 사방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꿀 좋다 머릿겨나 쓰는 사기꾼인걸 흔한 수법이야 술에 취한 척하며 일부러 마차 밑으로 기어든 다음 책임져 하는 식이지 저렇게 먹고 사는 거요 선생 저게 밥벌이야 하지만 난간 옆에 서서 멀어져가는 마차의 뒷모습을 띵하면서도 폐덕스러운 논초리로 계속 쏘아보며 등을 문지르던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 손에 돈을 쥐어주는 것을 느꼈다 쳐다보니 머리수건을 쓰고 염소가죽 단화를 신은 나이가 지긋한 여자 상인이었는데 모자를 쓰고 초록색 양산을 든 딸인 것 같은 아가씨가 옆에 함께 있었다 받아 두구려 그가 돈을 받자 그들은 그 옆을 지나갔다 돈은 이십 코페이카짜리 은화였다 옷차림과 행색으로 봐서 충분히 그를 길거리에서 푼돈이나 모으는 진짜 거지로 생각할 만했고 채찍을 얻어맞아 동정심까지 샀으니 이십 코페이카짜리 은화쯤은 적선받을 만도 했던 것이다 집에 왔을 때는 이미 저녁 무렵 이었으므로 꼬박 여섯 시간 정도를 돌아다닌 셈이었다 어디로 해서 어떻게 되돌아왔는지 이런 것은 조금도 기억나지 않았다 옷을 벗은 다음에는 너무 많이 달려 녹초가 된 말처럼 온몸을 벌벌 떨며 소파에 누워 몸위로 외투를 끌어당기고는 곧장 인사불성 상태가 되었다 완전히 땅거미가 깔렸을 무렵 그는 끔찍한 비명소리를 듣고서 정신을 차렸다 맙소사 맙소사 이건 또 웬 비명이람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소리 이런 절교와 통곡소리 이렇게 이를 바득바득 갈고 눈물을 흘리고 구타와 욕설을 퍼붓는 소리를 지금껏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었다 이처럼 짐승같은 광란 상태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공포에 사로잡힌 채 몸을 일으켜 침대에 앉아서는 시시각각 마음을 졸이며 괴로워했다 하지만 싸움과 통곡과 욕설은 점점 더 심해지고 또 심해졌다 그러던 중 갑자기 주인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리자 그는 까물어질 만큼 놀랐다 그녀는 울부짖고 세댄소리를 지르고 대성통곡하고 허둥대고 설처대고 통 알아먹을 수도 없는 무슨 말을 내뱉으며 뭐라고 애걸했다 물론 계단에서 인정사정없이 얻어맞고 있던 터라 제발 그만 좀 때리라고 애걸하는 소리였으리라 때리는 자는 적의와 강분에 사로잡힌 나머지 목이 다 쉬어 진즉부터 무시무시한 소리로 씩씩 뗄 따름이었지만 그럼에도 역시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또 역시나 너무 다급하고 허둥대고 목이 매는 소리여서 알아먹을 수가 없었다 갑자기 라스콜리코프는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기 시작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친 것이다 바로 일리아 페트로비치의 목소리였다 일리아 페트로비치가 여기서 주인 아주머니를 때리고 있는 것이다 그녀를 발로 차고 그녀의 머리를 계단에다 마구 찍고 있다 분명히 그렇다 소리만 흐느끼만 때리는 소리만 들어도 훤히 알 수 있다 이게 웬일인가 세상에 발칵 뒤집히기라도 했나 어 층마다 온 계단으로 사람들이 운집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웅성대고 절교하고 올라오고 문을 두드리고 문짝을 쾅쾅 여닫고 우르르 몰려들고 했다 라스콜리코프는 힘없이 소파 위로 쓰러졌지만 이미 눈을 감을 수도 없었다 그는 그렇게 고통해 지금껏 절대 경험해 보지 못한 참을 수 없는 무한한 공포감에 시달리며 반시간은 좋게 누워있었다 갑자기 환한 빛이 그의 방을 비추었다 나스타시아가 촛불과 스프 접시를 들고 들어왔다 그를 유심히 살펴보고 자지 않는 것을 알게 되자 촛불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빵 소금 접시 숟가락 등 가져온 것을 펼쳐놓기 시작했다 보나마나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테지 하루종일 어딜 또 그렇게 싸돌아 다니는지 학질에 걸린 것 같은 몰골을 하고서는 말이야 나스타시아 무슨 일로 주인 아줌마를 그렇게들 때렸지 그녀는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누가 주인 아줌마를 때렸다는 거야 방금 반시간 전에 일리아 페트로비치 부서장이 계단에서 그랬잖아 무슨 일로 주인 아줌마를 그렇게 두들겨 뺐던 거지 그리고 대체 왜 왔던 거야 나스타시아는 아무 말도 않고 인상을 팍 쓰며 그를 살펴보았는데 오랫동안 그런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이 살펴보는 시선 때문에 몹시 심지어 무서울 정도로 기분이 나빠졌다 나스타시아 왜 아무 말도 없어 그가 마침내 힘없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말했다 이건 피잖아 그녀가 마침내 대답을 했는데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조용히 말했다 피라고 피라니 그는 새하얗게 질려 벽쪽으로 물러나면서 중얼거렸다 나스타시아는 말없이 계속 그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주인 아줌마를 때리지 않았어 그녀는 다시 정색을 하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숨도 겨우 내쉬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내 귀로 직접 들었는데 자고 있었던 것도 아니야 나는 앉아 있었어 더욱더 조심스레 그가 말했다 오랫동안 들었어 부서장에 다녀갔지 다들 계단으로 몰려들었잖아 자기 집에서 나와 아무도 안 왔는걸 아무래도 학생 몸속에서 피가 끓어서 그런 것 같아 피가 빠져나갈 곳이 없어 간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니까 슬슬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좀 먹어볼래 응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스타시아는 계속 그 옆에 서서 그를 뚫어져라 바라볼 뿐 나갈 생각도 하지 않았다 맛있 걸 좀 줘 나스타시 유시카 그녀는 아래로 내려갔다가 2분쯤 뒤 하얀 머그컵에 물을 담아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하는 것은 오직 찬물 한 모금을 들이켰고 그러다가 가슴팍에 물을 엎질렀다는 사실 뿐이었다 그 다음에는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